제목 소호강호 5권 1편 3번째 총 146번째 권 제목 오아감 2편 제목 복격 저자 김용래 위에서는 아이고 어머니 하는 무거운 소리가 나더니 또 몇 명의 여제들이 암기에 맞아 굴러 내려왔다. 정정사태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래도 위에 있는 적들의 무공이 약간 약해서 비교적 쉽게 상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는 또 위쪽으로 몸을 날려 많은 제자들의 머리 위로 지나가고 바로 또 영호충의 머리를 뛰어넘어갔다. 영호충은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무슨 짓입니까. 내가 달기나 되는 줄 알고 왔다갔다 하는 거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으면서 장난을 치시다니 당신이 내 머리 위에서 뛰어왔다갔다 한다면 내가 어찌 돈을 벌고 도박을 한단 말이오. 정정사태는 적의 포위망을 뚫느라 정신이 없어 그의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의림은 미안한 듯이 말했다. 미안합니다. 저의 사백께서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호충은 중얼거리며 원망을 해댔다. 내가 벌써 이곳에 좀도둑이 있다고 했는데 왜 당신들은 믿지 않았습니까. 내심 생각하기를. 나는 단지 마교의 사람들이 언덕 위에 매복하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산 아래에서도 고수들이 매복하고 있었구나. 항산파의 사람들이 비록 사람 수가 많았지만 이 산길에서 갇혀있는 꼴이 되고 달리 손을 쓸 방법이 없으니 참음로 난처하게 되었구나. 정정사태는 언덕 위에 올라왔을 때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더니 한 개의 철선장이 머리 위로 내려쳐왔다. 알고 보니 적은 사람을 바꿔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정정사태는 생각하였다. 내가 만약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내가 데리고 온 제자는 아마 모두 이곳에서 전멸을 당할 것이다. 몸을 살짝 피하더니 장검을 옆으로 내리찍었다. 몸은 불과 철선장의 수촌의 사이를 지나면서 피할 수가 있었다. 장검과 몸을 앞으로 하고 급히 그 철선장을 휘두르고 있는 뚱뚱한 사내에게 달려들어 갔다. 이 1초는 정말로 위험하기 짝이 없었으며 결국은 생명을 보살피지 않고 쌍방이 모두 상처를 입는 공격법이었다. 그 적은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자 선장을 거두지 못하고 척하는 가벼운 소리가 나더니 장검은 그의 옆구리 아래로 찔러 들어갔다. 그 사내에는 용 가마귀 짝이 없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먹을 불끈 쥐더니 장검을 내리쳐 장검이 두 조각이 되었으며 주먹에서는 피가 낭자하게 흘렀다. 정정사태는 크게 외쳤다. 빨리 올라와서 검을 던져라. 의화는 몸을 날려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검을 옆으로 쥐고 말했다. 정정사태가 몸을 돌려 검을 받으려 할 때 옆에서 한 자루의 연자창이 의화를 공격해 들어갔고 또 한 자루의 연자창은 정정사태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의화는 별수 업이 검을 휘둘러 막았지만 그 연자창은 너무 강하게 공격해 들어와서 의화는 뒤로 물러서며 산길을 내려갔다. 장검은 결국 정정사태의 손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어 세 사람이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칼을 사용했고 한 사람은 한 쌍의 판관피를 사용하여 정정사태를 가운데 두고 애웠었다. 정정사태는 두 손을 휘두르며 항산파의 천장장법을 전개하여 네 개의 변기 사이로 휘둘렀다. 그녀는 나이가 육순에 가까워 은하 몸놀림은 민첨하여 결코 젊은 사람에 뒤지지 않았다. 마교의 네 명의 고수들은 합심하여 공격을 했지만 결국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한 명의 노여승을 당해내지 못했다. 의림은 가볍게 외쳤다. 아이고 저걸 어쩌나. 아이고 이걸 어쩌나. 영호충은 크게 외쳤다. 이 좀도둑놈들이 정말 말이 되지 않는구나.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라. 장군께서 이 좀도둑을 잡아야겠다. 의림은 급히 말을 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좀도둑이 아니고 모두가 무공이 상당한 사람들이어서 당신이 간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영호충은 가슴을 앞으로 쭉 내밀며 외쳤다. 이 밝은 대낮에. 얼굴을 들어보니 이제 막 동쪽에서 해가 뜨려고 하고 있어 아직 대낮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했다. 이 좀도둑놈들이 길을 막고 여자들을 못 살게 구는구나. 흠흠 내 놈들은 정말로 법도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이냐. 의림이 말을 했다.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적들도 길을 막고 물건을 빼앗는 좀도둑들이 아닙니다. 영호충은 큰 걸음으로 나아가 여러 여제자들의 옆으로 지나가려고 했다. 여러 제자들은 별수 없이 몸을 절벽에 바짝 붙여대어 그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다. 영호충은 언덕 위로 올라가 손을 내밀어 검을 뽑았다. 검을 만지작거리면서 거짓으로 검을 뽑아내지 못하는 척하여 욕을 하고 말을 했다. 제기랄 이 칼도 말썽이군. 왜 이렇게 중요한 때에 칼이 녹슬었단 말이냐. 장군의 칼이 녹슬었는데 어떻게 적을 잡을 수가 있는가. 의화는 때마침 검을 들어 두 명의 마교 사람들과 겨루고 있는 힘을 다해 상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자기 몸 뒤에서 중얼중얼 대는 소리를 듣고 또 칼이 녹이 슬어 빼낼 수 없다는 소리를 듣자 화도 나고 웃음도 터져나왔다. 그래서 외치기를 빨리 비키시오 이곳은 위험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외치자 정신이 약간 흐트러져 한 자루에 연차차이 쓱하고 소리를 내면서 그녀의 어깨를 향해 찔러 내려오고 위험에 빠졌다. 의화는 두어 걸음 물러섰으나 그 사람은 또 창을 들어 달려왔다. 영호충은 외치며 말을 했다. 이놈들아 큰일날 놈들이구만. 감히 이 좀도둑놈들이 이 장군님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보지도 못했단 말이냐. 몸을 살짝 움직이더니 의림의 몸 아에 와서 막아섰다. 그 연차창을 휘둘렀던 사내는 멈칫했다. 이때는 날이 점점 밝아와 그의 복장과 차림새를 보니 틀림없이 조정에서 파견 나온 관리의 모습이었다. 그는 더 이상 동작을 하지 않고 창끝을 그의 가슴에 갖다 대고 일깔했다. 너는 누구냐? 조금 전 아래에서 외치고 떠들고 하던 놈이 바로 이 쥐새끼 꼴을 한 내놈이냐. 영호충은 욕을 하며 말을 했다. 재미랄 놈들. 내놈이 나를 쥐새끼 같은 꼴이라고. 내놈이야말로 쥐새끼 같은 좀도둑이구나. 너희들이 이곳에서 길을 막고 물건을 빼앗으려고 해서 이 장군께서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멀리 사라지지 않고 정말로 무법천지구나. 이 장군께서 내놈들을 잡아다가 관하에 데리고 가서 한놈마다 50대의 곤장을 쳐야겠다. 그렇게 하면 내놈들의 엉덩이는 까지고 벗겨져서 내놈들은 아 이거 어머니야. 할 것이다. 그 창을 사용하던 사내는 조정에서 파견한 장군을 죽여 번거롭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욕을 하였다. 빨리 내 앞에서 썩 꺼져버려라 이놈아. 더 계속 제잘거린다면 이 어르신께서 내놈의 몸에다 구멍을 몇 개 내주겠다. 영호충은 정정사태가 안전하고 또한 마교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래로 암기를 쓰지 않고 큰 돌을 던지지 않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일가를 했다. 이 담이 큰 좀더 동놈들아. 빨리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머리를 박아라. 이 어르신께서 너희들 집에 80노모가 있음을 알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봐주는 것이니 그렇지 않았다면 허허 너희들의 개 대가리들을 배워버렸을 것이다.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눈살을 지푸리며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의화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검을 들어 몸을 보호했다. 만약에 적이 창으로 찌른다면 바로 검을 뽑아 막으리라고 생각했다. 영호충은 또 힘껏 칼을 뽑으며 욕을 해댔다. 이 제기랄 놈의 칼. 사태가 긴박한데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보검 이 녹이 슬다니 채 나의 이 보거이 녹슬지 않았다면 내놈들의 목은 열 개가 있어도 모두 배워버렸을 것이다. 그 창을 든 사내는 껄껄 웃으면서 일깔했다. 가서 내 어미의 목이나 쳐라. 창을 옆으로 휘두르며 영호충의 허리를 향해 들어왔다. 영호충이 숙이자 칼과 칼집이 몸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외쳤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몸을 앞으로 구부리더니 넘어졌다. 의화는 외쳤다. 조심하시오. 영호충은 넘어질 때 허리에 찼던 칼을 내미니 칼집의 끝이 마침 그 창을 휘둘렀던 사내의 허리에 닿았다. 그 사내는 낑소리도 못하고 몸을 흐느적거리더니 땅에 꼬꾸러졌다. 영호충은 퍽하는 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굴러떨어졌다. 허우적거리고 일어나려고 낑낑대면서 외쳤다. 아하 내놈도 떨어졌구나. 둘이 같이 넘어졌으니 이 어르신은 진 것이 아니야. 자 다시 일어나 한번 붙어보자. 의화는 손을 내밀어 그 사내를 잡아 뒤로 던졌다. 한 명의 포로가 손에 있으니 일이 좀 쉽게 풀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교 중에 세 사람은 앞으로 뛰어나와 그 사람을 구하려고 했다. 영호충은 외쳤다. 아이고 말을 잘 들어야겠는걸. 이 도둑놈들이 정말로 달려들어오는데. 허리에 찬 칼을 들더니 동쪽을 치고 서쪽을 막으며 엉뚱한 몸짓을 하였다. 독고구검의 검법은 본래 초식이 없어도 검법이 멋지고 우아했으며 단지 엉뚱하게 여기저기 찔러도 똑같이 위력이 컸던 것이다. 그것의 요점은 검에 있지 초식에 있지는 않았다. 또한 그는 결코 혀를 찍는데 장점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격돌할 때 상대방의 혈도를 정확하게 찍는다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정묘한 검법에 무서운 내력이 따라 붙으니 비록 적의 요 혀를 찍지 못해도 적은 쓰러져 버리는 것이다. 그의 발걸음이 기우 뚱거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한 자루의 칼집에 꽂혀있던 칼은 마구 춤을 추더니 갑자기 자기 몸을 주체 못하고 한 명의 적에게 부딪혀 들어갔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칼자루의 끝은 마침 그 사람의 아랫발에 와 닿았다. 그 사람은 한 번 긴 숨을 내쉬더니 흐느적거리며 몸을 주체 못하고 쓰러졌다. 영어충은 아이고 하고 소리를 치며 뒤로 물러섰다. 칼자루는 또 한 사람의 어깨에 가서 부딪혔다. 그 사람은 또한 금방 쓰러져 땅 아래로 굴렀다. 영어충의 두 발은 그의 몸 위에 올라서더니 욕을 해댔다. 제기랄놈 몸을 앞으로 똑바로 튀어나가니 칼끝은 또 한 명의 칼을 쥐고 있던 사람에게 부딪혔다. 이 사람은 바로 정정사태를 둘러싸고 공격하던 세 사람 중에 하나였다. 영어충의 칼끝이 등 뒤에 가서 닫자 손에 들고 있던 담도가 날라가 버렸다. 정정사태는 이 기회를 틈타 창을 써서 그의 가슴을 쳤다. 그의 입에서는 피가 줄줄 흘렀고 더 이상 살 것 같지는 않았다. 영어충은 외쳤다. 조심하시오. 조심하시오. 뒤로 몇 발짝 물러나니 등이 판관피를 쓰는 자와 닿았다. 그 자는 판관피를 쥐고 그의 옆구리를 찍었다. 영어충은 비틀거리더니 아픈 후 달려들어 그의 칼끝이 닿는 곳에 또 두 명이 찍혀서 쓰러졌다. 판관피를 쓰는 자는 영어충을 향해 달려들었다. 영어충은 크게 외쳤다. 아이고 어머니.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쳤다. 그 자 또한 잽싸게 쫓아왔다. 영어충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자 칼자루는 겨드랑이에서 반 정도가 나왔다. 그 자는 영어충이 이렇게 빨리 뛰면서 갑자기 멈출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의 무궁은 높았지만 그러나 초식을 바꿀 틈이 없어서 급한 나머지 자기의 명치가 영어충의 뒤로 내민 칼자루에 와 닿았다. 그의 얼굴은 이상한 표정이 되었다. 아마 금방 발생한 일이 자기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듯하였다. 그러나 몸은 천천히 꼬꾸러졌다. 영어충이 몸을 돌려보니 언덕 위에서 사움이 멈추고 항산파의 제자들은 이미 언덕 위에 올라가 마교의 사람들과 대치하고 있었으며 그 나머지 제자들도 신속하게 올라갔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좀도둑놈들아 이 장군께서 이곳에 와 있는 줄을 알면서도 빨리 무릎을 꿇고 투항하지 않는구나. 칼을 손에 들고 크게 외쳤다. 그리고는 마교의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 들어갔다. 마교의 사람들은 잽싸게 칼과 창을 들어 방어를 하고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앞으로 나가 도우려고 했는데 영어충이 크게 외쳤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정말로 무서운 좀도둑들이다. 영어충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달려나오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뛸 때 흙과 물이 함께 뒤엉키니 자칫 잘못해서 몸을 땅바닥에 굴렸다. 몸이 땅바닥에 구르면서 칼집이 튕겨져 나와 자기의 이마를 때리니 정신을 약간 잃었다. 그러나 그는 마교들의 무리에서 뚫고 나오면서 이미 다섯 사람을 찍었던 것이다. 쌍방은 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모두들 놀라고 멍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애화의청은 앞으로 튀어나와 외쳤다. 장군님 왜 그러십니까? 영어충은 두 눈을 꼭 감고 정신을 잃은 척했다. 마교의 두목격인 노인은 순식간에 부하 한 명이 목숨을 잃고 열한 명이 이 미친 척 한 군관에게 찍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또 조금 전에 그가 자기 진영으로 몸을 달려올 때 자기가 계속해 초식을 써 그를 잡으려 했으나 오히려 그의 칼끝에 노란하고 칼끝이 찍히는 곳은 비록 혈도에 중요한 곳은 아니지만 형세가 무섭고 방향과 위치가 이상해서 평생의 이러한 것을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의 무공의 높음은 정말로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자기 쪽에 찍힌 사람 가운데 다섯 사람이 이미 항산파에서 잡혀버리자 오늘은 아무리 뭐라 해도 좋은 승부가 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냉랭한 목소리로 외쳤다. 정정사태 당신들 제자가 우리의 암기에 맞았는데 그 해동약이 필요 없습니까? 정정사태는 암기에 맞은 몇 명의 제자들이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고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모두 새카만 피인 것을 보고 상대방이 쓰고 있는 암기에는 독약이 묻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말소리를 듣자 이미 그의 뜻을 알고는 있었다. 그렇다면 해동약을 가져와서 사람과 바꾸시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말을 했다. 한 명의 마교 사람은 항아리를 가져와서 정정사태에 몸 가까이 이르더니 약간 고개를 들었다. 정정사태는 그 항아리를 받아들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이 해동약이 만약 효과가 있다면 사람을 풀어주리다. 그 노인은 말을 했다. 조소이다. 항산의 정정사태는 식언을 하지 않겠지요. 하고 손을 들었다. 여러 사람은 부상을 당한 자와 죽은 자의 시체를 들고 일제히 서쪽 산길에서 언덕으로 내려가 순식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가버렸다. 영호충은 정신이 들어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아프다. 머리에 부은 상처를 만지면서 이상하다는 듯이 말을 했다. 어? 그 좀도둑 놈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의화는 킬킬 소리 내며 웃었다. 장군께서는 정말로 이상하고 괴상하십니다. 좀 전에 장군께서 적진에 들어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니 그 좀도둑 놈들은 당신이 무서워서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영호충은 껄껄 크게 웃더니 말을 했다. 그것 참 잘된 일리요. 이 대장군께서 나타나시니 과연 그 위풍 이 사방팔방으로 쳐졌군요. 그 조무라기들이 내 명성을 듣고 모두 공문위를 뺐군요. 아이고 손을 내밀어 머리를 만지면서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다. 의청은 말을 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머리에 혹이 나셨습니까? 우리에게 약이 있는데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아닙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대장부가 두 번 죽는다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오. 의화는 입을 틀어 막으면서 웃으며 말했다. 아마 한 번 죽는다는 것이지 두 번 죽는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의청은 그녀를 한 번 흘기면서 말을 했다. 말 꼬투리를 잡기는 하필이면 왜 이때 그런 말을 하고 있니? 영호충은 말을 했다. 우리 북방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당신들은 남쪽 사람이니 그런 말이 없는 모양이군요. 의화는 고개를 돌리고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북쪽 사람인걸요. 정정사태는 해동약을 몸 가까이 있는 제자에게 건네주고 그녀들로 하여금 암기에 상처 입은 동료들을 치료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영호충의 몸 앞으로 걸어오더니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항산의 노승 정정이라고 하옵는데 소협의 존암은 어떻게 되는지요? 영호충은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다. 이 항산파의 노승은 과연 눈빛이 예리하구나. 나의 나이가 적고 또 가짜 장군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군. 즉시 고개를 숙이고 호권을 하며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한 뒤 말했다. 노사태께서 너무 과찬이십니다. 본 장군의 성은 오씨구 이름은 천덕이라 하지요. 저는 천주참장이라는 직책을 제수받고 지금 그곳으로 부임하러 가는 길입니다. 정정사태는 그가 자기의 본 모습을 나타내려 하지 않고 또 가짜 장군이라는 것을 알고는 말을 했다. 오늘날 저의 항산파가 큰 봉변을 당했으나 다행히 장군께서 도와주셔서 장군의 은덕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군의 무공은 깊고도 넓어 소승은 장군이 어느 문파에서 무술을 전수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탄할 뿐입니다. 영호충은 껄껄껄 크게 웃으며 말했다. 노사태께서 너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의 무공은 정말 조금 봐줄 만하지요. 위로 향해 몸을 날리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밑으로 향해 땅을 쓸면 뿌리를 뽑을 수 있지요. 아이고 아이고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손과 발을 춤을 추듯이 놀리며 손을 쭉 뻗자 마치 힘을 너무 쓴 것처럼 자기의 관절이 아픈 척하면서 옆눈으로 의림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아이고 하고 신음소리를 내자 퍽이나 관심이 있는 그런 눈빛이었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였다. 이 소삼의 마음씨는 정말로 곱구나. 만약 나라는 것을 안다면 그녀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정사태는 그가 거짓으로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웃으며 말했다. 장군께서는 정말 자기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군요. 별수 없이 소승은 아침 저녁으로 초와 향불을 붙여 장군님의 만수무강함을 빌어드리고 만사여해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께 기도나 좀 해주십시오. 저의 벼슬이 높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소장도 노사태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편안하고 만사소통하기를 빌게 됩니다. 하하하하하 큰 소리를 하면서 정정사태를 향해서 머리가 땅까지 닿도록 절을 하고 큰 걸음을 내디디며 갔다. 그는 비록 행위가 경망스럽고 농담기가 다분히 섞였지만 오랫동안 오아권파에 있었으므로 이 항산파의 선배에게 감히 무례한 행동을 할 수는 없었다.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그가 발걸음을 흐느적거리고 남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자 정정사태를 둘러싸고 제잘제잘 의론이 분분하였다. 사백님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그는 정말로 미쳤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미친 척하는 것입니까? 그의 무공은 높지요? 그렇지 않다면 재수가 좋아 칼을 마구 휘둘러서 우연히 적에게 적중시킨 것입니까? 내가 보건대 그는 장군인 것 같지 않고 나이가 어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정사태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돌려 암기에 몸을 상한 제자를 돌보고 갔다. 그녀들은 약을 붙인 다음 검은 티가 점점 빨갛게 변하고 또한 맥박수가 점점 빨라지자 위험한 상태가 지났음을 알았다. 또한 그녀의 항산파에서 만든 영약은 각파에서 알아주는 약이라 그 뒤탈을 막을 수가 있어서 그 다섯 명의 마교 사람들의 혈도를 즉시 풀어주고 가도록 했다. 그리고 말했다. 모두들 저쪽 나무 아래에서 좀 쉬도록 하자꾸나. 그녀는 스스로 큰 바위 위에 가서 안턴이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사람은 마교의 진중으로 들어갔을 때 마교의 두목격인 장로가 그를 향해서 손을 썼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순간적으로 다섯 명을 쓰러뜨렸다. 그것은 혈도를 찍는 공력도 아니고 쓰고 있는 초식 또한 그가 어떤 문파에 속해 있는지도 모른다. 현재 무림 중에서 이렇게 무서운 젊은이가 있다니 그 젊은이는 어떤 고수의 제자일까. 이러한 인물이 적이 아니라니 실로 우리 항산파에 있어서는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그녀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제자에게 지필묵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그리고 편지를 써주더니 말했다. 의질 비둘기를 가져오너라. 의질은 대답을 하고는 등에 쥐고 있는 대나무 세장에서 한 마리의 비둘기를 꺼냈다. 정정사태는 편지를 돌돌 말더니 작은 대나무 속에다 밀어넣고 뚜껑을 닫더니 다시 뚜껑을 칠로 봉하고 끈으로 비둘기의 좌측 팔에 동염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무슨 기도를 하더니 비둘기를 하늘로 띄웠다. 비둘기는 날개를 지으며 북쪽으로 날아가고 순식간에 하나의 작디 작은 점으로 작아지면서 시야에서 사라졌다. 정정사태는 편지를 쓰면서부터 비둘기를 날려보낼 때까지 모든 행동이 느렸다. 조금 전에 혼신을 다해서 적과 부딪힐 때 민첩하게 마치 나르는 듯이 행동했을 때와 완전히 딴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 비둘기가 흰 구름을 가르며 멀리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되었어도 멍청하니 북쪽을 향해 쳐다보고 있었다. 여러 사람들은 감히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조금 전에 일전은 비록 그 광대 같은 장군이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한판의 장난처럼 보였으나 그 국면은 위험하기 짝이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한참 지난 뒤에 정정사태는 몸을 돌려 한 명에 열대여섯 살 먹은 어린 처녀에게 손짓을 했다. 그 소녀는 바로 일어나며 그녀의 몸 가까이 와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사부님 정정사태는 처음 가볍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겨나 너는 조금 전에 무서웠지. 그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무서웠어요. 다행히 그 장군이 용감하셔서 그 악당들을 쫓아보냈습니다. 정정사태는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군은 용감한 것이 아니고 무공이 상당히 높지. 그 소녀는 말했다. 사부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항산파의 여제자들 중에서 출가한 비구니들은 약 6할 정도이고 그 나머지 4할 정도는 출가를 하지 않은 제자였다. 어떤 사람들은 중년이고 5,60살 먹은 할머니도 있었다. 그래서 징견은 항산파에서 나이가 제일 적은 제자였던 것이다. 여러 제자들은 정정사태와 소사매인 징견이 말하는 것을 보고 천천히 애워쌌다. 내 화는 끼어들며 말했다. 그의 초식은 절대로 엉터리가 아니야. 모두가 거짓으로 그런 거야. 장군의 무공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기의 초식을 모두 은폐시킬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무공이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야. 400님 400님께서 보시건대 그 장군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며 어느 파 사람일까요? 정정사태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 사람의 무공은 단지 심불가치게 내 글자로 형용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징견이 물어봤다. 사부님 이 편지는 장문사백께 보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금방 편지가 도착할까요? 정정사태는 말했다. 비둘기가 소주의 배기암에 도착하면 비둘기를 바꿀 것이고 다시 배기암에서 제남의 묘상암에서 바뀌고 또 다시 노하구의 청정암에서 비둘기를 바꾸지 4마리의 비둘기가 계속해서 난다면 바로 항산에 도착할 수가 있지. 의화는 말했다. 다행히 우리는 큰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적의 암기를 맞은 몇 명의 제자들은 한 2, 3일 지나면 큰 위험은 없을 것 같고 돌멩이나 병기에 몸이 상한 아이들도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정사태는 고개를 들고 생각에 잠겨서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다. 항산파가 이번에 남아하는 계획은 모두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또 한 낮에는 자고 밤에만 기를 재촉했는데 어떻게 해서 마교의 사람들이 우리의 행적을 알고 습격을 했을까? 고개를 돌려 여러 제자들에게 말했다. 적이 멀리 가버렸으니 금방은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들 너무 지쳤으니 이곳에서 허기를 채우기로 하자. 그리고 저 나무 미세 시원한 데서 잠을 좀 자도록 하자. 정정사태의 말이 끝나자 어떤 사람은 돌멩이를 주워다 불을 지폈으며 어떤 사람은 잠잘 준비를 하였다. 여러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정도 잠을 자고 점심을 먹었다. 정정사태는 상처를 입은 여러 제자를 살펴보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자 말을 했다. 우리들의 행적은 이미 노출되었으니 앞으로는 저녁에 길을 떠날 필요가 없겠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치료를 해야 되니 우리는 오늘 밤 이팔포에서 쉬도록 하자. 그 높은 언덕에서 산 아래로 내려와 약 3시간 정도 걸으니 이팔포에 도착을 했다. 그곳은 절 민 두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로 선화령을 여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방이었다. 읍으로 들어온 이 날은 아직 저물지 않았는데 읍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의화는 말을 했다. 복권의 지방의 풍습은 참으로 이상하군요. 이렇게 날이 이른데 들어가 잠을 자다니 말이에요. 정정사태는 말을 했다. 우리는 객주집을 하나 찾아 그곳에서 쉬도록 하자. 항산파와 무림 중에 각 지방에 있는 암자들과는 서로 소식이 오고 갔다. 그러나 이팔포에는 비군이의 암자가 없어서 그곳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객주집을 찾아 쉬기로 한 것이다. 단지 불편한 것은 일반 사람들은 여승을 보면 죄악시하여 여승이 앞을 지나가면 불결하다고 해서 때때로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었다. 다행히 여승 등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걸어와도 대꾸를 안 했던 것이다. 그러나 거리의 모든 집들과 점포들은 모두 문을 꼭꼭 닫았다. 이팔포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도 1,200점포가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쳐다보아도 죽음의 마을 같았다. 날이 저물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데 이팔포의 거리는 이렇듯이 캄캄한 밤중이었던 것이다. 여러 사람들은 거리를 몇 모퉁이 돌자 앞에서 흰천에 간판이 붙어있는 객주집을 보았다. 그 간판에는 선한 객점에 네 글자가 써있었다. 그러나 대문은 꼭꼭 잠기고 조용했으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여제자인 정학이 즉시 앞으로 나가 문을 두드렸다. 이 정학이라는 출가하지 않은 제자는 둥그런 얼굴과 웃음띈 모습을 하고 있었고 말을 퍽이나 잘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상이었다. 오는 도중에 사람에게 물어볼 말이 있거나 알아볼 일이 있으면 그녀가 항상 나와서 말을 하곤 했었다. 여승이 나서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녀가 항상 말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정학은 문을 몇 번 두드리고 멈췄다가 다시 두드리고 했으나 한참 이 지난 뒤에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정학은 외쳤다. 주인 어른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고 또한 무예를 익힌 사람이라 목소리는 멀리까지 들릴 수가 있었다. 설령 집이 몇 개의 뜰로 사여있을지라도 응당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객주에는 단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고 상황이 이상했다. 의화는 앞으로 걸어가 귀를 대고 안에 있는 동정을 살폈으나 주점 안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말을 했다. 400님 점포 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정사태는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다. 주점 앞에 걸려있는 간판은 바꾼 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았고 문 또한 바뀌어져 있어서 절대로 문을 닫고 장사를 하는 집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말을 했다. 다시 좀 돌아보자. 이 읍에는 객주집이 한 집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몇 개의 집을 지나고 몇십 가옥을 지나자 앞에는 남한객점의 객주집이 또 있었다. 정학은 앞으로 나가 문을 두드렸으나 조금 전의 상황과 똑같았다.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던 것이다. 정학은 말을 했다. 의화사전임 우리 들어가서 좀 살펴보지요. 의화는 말을 했다. 좋다. 밤을 넘어 들어갔다. 정학은 외쳤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두 사람은 칼집에서 검을 뽑아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청마루로 들어섰다. 다시 뒤에 있는 마구깐 주방 손님이 묵는 객실을 일일이 살펴보았지만 과연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탁자와 의자는 먼지가 쌓이지 않았고 책상 위에 놓여있는 차조차도 뜨뜻한 기운이 식지도 않았던 것이다. 정학은 대문을 열고 정정사태의 일행이 들어오도록 했다. 그리고는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모두들 이상하게 돌아감을 느끼고 잇던 것이다. 정정사태는 말을 했다. 너희 일곱은 한조가 되어 읍에 나가 각각 살펴보도록 하라. 도 대체 무슨 연구가 있어서 그러한가를 살펴보도록 하라. 일곱 사람은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일단 어떤 낌새나 사람을 보면 알리도록 해라. 여러 제자들은 대답을 하고 각각 나갔다. 대청에는 정정사태 한 사람만 홀로 남아있었다. 처음에는 제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났으나 나중에는 그 소리도 사라지고 적막함만 흘렀다. 이 이팔포의 읍이 너무나 조용해서 모골이 송연한 감이 들었다. 이렇게 큰 읍이 사람소리가 없이 정적하고 개나 달구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니 실로 이상하기 짝이 없었다. 정정사태는 갑자기 걱정이 되었다. 혹시 마교 사람들이 음흉한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자아이들이라 이 강호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잘못하다가는 감기에 빠져서 그들에게 모두 당하는 것은 아닐까. 문 입구에 다가가니 동북쪽에서 살아내 그림자가 얼씽거리고 서쪽에서 또 몇 사람이 집에서 들락날락하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모두가 항산파의 제자들이라 그녀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잠시 후에 여러 제자들이 돌아와서 돌아다닌 결과를 보고했다. 모두 읍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을 했다. 의화는 말을 했다. 사람이 없음은 고사하고 짐승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의청은 말을 했다. 보아하니 읍내의 사람들은 떠나간 집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집에 가구들은 다 놓여있고 가구들의 문이 열려서 돈이 되는 물건은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정정사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어봤다.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의화는 말을 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 마교들이 읍내의 사람들을 모두 쫓아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그들이 곧 공격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정사태는 말을 했다. 맞다. 이번 마교의 유망한 자들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예 잘됐다. 너희들은 무서우냐 여러 제자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악독한 자들을 없애는 것이 우리 불문 제자들의 천직이지요. 정정사태는 말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좀 쉬기로 하고 밥을 지어 배나 채우기로 하자. 먼저 물과 살과 야채에 어떤 독이 묻어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항산파의 사람들은 본시 밥을 먹을 때 말을 하지 않는 법이었다. 이번에는 더욱 무도 귀를 쫑긋 세우고 밖에 동정을 살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난 후 나가서 바깥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 제자들과 교태를 해서 밥을 먹게 했다. 의청은 갑자기 한 묘책이 생각나자 말을 했다. 사백님 우리가 그 민가에 들어가서 초에다 불을 켜놓으면 그 마교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정정사태는 말했다. 그 술책은 좋은 생각이다. 그렇다면 너희들 일곱 명이 가서 불을 켜라. 그녀가 대문으로 나가자 잠시 후에 맨 앞 점포의 창문이 하나하나 밝아지기 시작했으며 좀 더 지나자 동쪽에 있는 많은 점포들의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큰 거리에는 등불이 여기저기 켜이 뒀으며 그러나 아무런 인기척은 없었다. 정정사태는 머리를 들어 하늘에 있는 달을 쳐다보고 마음속으로 기원을 했다. 보살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이 이번 일을 성공시키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다시 항산에 돌아간다면 그때부터는 불경만 외우고 다시는 손에 검을 쥐지는 않겠습니다. 그녀가 왕년에 강호를 호령하고 다닐 때 실로 적지 않은 크나 큰 일들을 많이 겪었다. 그러나 어제 저녁에 선하령에서 그와 같은 일전은 국면이 실로 험악했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졌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자들의 안위에 대해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녀가 혈혈단신 혼자라면 그보다 10배 100배 더 위험한 경우를 당해도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를 했다. 대자 대비하시고 어려움에서 항상 구해주신 관세음보살님 만약 에나와 항산파 사람들이 이 고난을 헤쳐가지 못한다면 정정한 사람이 그 재난을 막도록 해주십시오. 모두 음과 업보는 이 제자 혼자서 막겠습니다. 바로 이때 동북쪽에서 한 여자의 큰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그 외침 소리는 너무나도 처절하게 느껴졌다. 정저사태는 깜짝 놀랬다. 그러나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것은 자기파의 제자가 아님을 알고 동북쪽을 주시했다. 그러나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바로 의청 등 일곱 명의 제자에게 동북쪽으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라고 했다. 한참 지났는데 의청 등 일행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화는 말을 했다. 사백님 제자와 여섯사매들이 건너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정사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화는 여섯 명을 데리고 그 외침 소리가 난 곳을 향해서 뛰어갔다. 컴컴한 밤중에 건강이 번쩍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불빛이 사라졌다. 한참 지난 뒤에 그 여자의 외침 소리가 찢어지게 들려왔다.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항산파의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랐다. 어째서 의청의화 두 명이 데리고 간 사람들 은 한참이 지났는데 아무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만약에 도중에 적을 만났다면 어째서 격투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나 그녀의 살려달라는 외침 소리가 들려오자 모두가 정정사태의 얼굴만 쳐다보고 정정사태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정사태는 말했다. 우수 자네는 여섯 명의 사매들을 데리고 가거라. 어선 일을 보든지 간에 즉각 사람을 보내서 알리도록 해라. 우수는 40 정도의 중년 부인으로 원래 항상 백우남에서 정한 사태를 시중하는 고용잡부였으나 후에 정한 사태가 그녀의 충직함과 성실함을 보고 제자로 삼아 이번에 정정사태를 따라 나와 처음으로 강호에 들어섰던 것이다. 우수는 고개 숙여 대답을 하고 여섯 병의 사매를 데리고 동북쪽으로 갔다. 그러나 일곱 사람이 간 뒤에 여전히 돌멩이가 큰 바위 속에 떨어진 것처럼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정정사태는 갈수록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추측해 보건대 적은 무슨 함정을 파놓고 여러 제자를 유혹해 가서 하나하나 잡아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또 한참 지난 뒤에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그 살려 달라는 외침 소리도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 정정사태는 말했다. 의질 의진 너희들은 이곳에 남아서 사저와 사매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보고 있거라. 어떤 경우를 당할지라도 이 객주를 떠나지 말고 그들의 조호이산 계략에 빠지지 말거라. 의질 의진 두 사람은 대답했다. 정정사태는 정학 의림 진견 등 세 명의 젊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들 셋은 나를 따라오너라. 장검을 뽑아 들고 동북쪽으로 달려갔다. 가까이 이르르자 집들이 한 줄로 배열돼 있었으며 어둠컴컴하고 아무런 불빛이 없었으며 조용하였산. 정정사태는 엄한 소리로 일가를 했다. 마교에 요망한 것들아. 시가 있는 놈들이라면 나와서 결전을 하자. 이곳에서 귀신처럼 음흉하게 숨어있는 놈들이 어찌 영웅오걸 일화할 수 있느냐. 한참 지났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발을 날려 몸 옆에 있는 집에 큰 문을 내리쳤다. 뿌드득 소리가 나더니 문빗장이 두둥강이 나면서 대문을 안쪽으로 튕기듯이 열렸다. 집안에는 어둠컴컴하고 아무도 없었다. 정정사태는 감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외쳤다. 의화의청 우수 너희들은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그의 외침소리는 멀리 전해져 갔다. 잠시 후 먼 곳에서 가벼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 신음소리는 즉각 멈추어지고 또 다시 정적이 흘렀다. 정정사태는 고개를 돌려 말했다. 너희 셋은 내 뒤를 바짝 따라오고 절대 떨어지지 마라. 검을 들고 집들을 한 바퀴 돌아보았으나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었고 몸을 날려 지붕 위로 올라가 사방을 살펴보았다. 이때는 바람 이 한점도 일어나지 않고 초목들은 죽은 듯이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으며 차가운 달빛만이 지붕 위에 기와를 내리 비추고 있었다. 이 정적은 마치 옛날 항산에 있을 때 한밤중에 나와 뜰을 산책할 때의 상황과 같았다. 그러나 항산은 한편의 고요함만 흐르고 흐르고 이뒀는데 이때 사방은 살기가 돌고 있었고 음흉 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정정사태가 무공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적이 모습 나타내지 않으니 그로서도 실로 속수무책인 것이다. 그녀는 또 초조하고 후회를 하였다. 벌써 마교의 사악한 인간들이 음흉 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제자들을 정탐을 보냈는지 모르겠구나. 갑자기 마음속이 뜨끔해지더니 두 손으로 무릎을 치면서 지붕 아래로 내려 경공을 전개해 급히 남한객 주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외쳤다. 의질의진 무슨 흔적을 보았느냐. 주점에서는 아무런 대답의 소리가 없었다. 그녀는 실내로 들어왔으나 주점 안에서도 이미 아무도 없었다. 애당초 침대에 드러누워 상처를 치료받던 몇 명의 제자 또한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정정사태가 수양이 아무리 좌아도 이런 광경을 보자 진정할 수가 없고 검 끝이 촛불 아래서 끊임없이 요동을 치며 한 줄기의 푸른 빛을 발산하였다. 자기가 쥐고 있던 장검이 자기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덜덜 떨리고 있었던 것이다. 수십 명의 여제자들이 순식간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으니 도대체 무슨 연유란 말이냐 또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순식간에 입술이 말라 목이 타옴을 느끼고 전신의 근육과 뼈가 모두 풀어지고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순식간 이었다. 그녀는 긴 호흡을 하고 단전에서 기공을 운행시키니 금방 정신이 들고 객주집에 구석구석을 샅샅이 방이나 정원할 것 없이 신속하게 한 바퀴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흔적이나 낌새를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외쳤다. 아가 겨나 너희들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컴컴한 밤중에 자기의 외침소리만 들려오고 있을 뿐 정아기나 진견 의림 세 사람은 아무 대답도 없었다. 정정사태는 아맘니 외쳤다. 큰일 났구나. 급히 문을 박차고 외쳤다. 아가 겨나 의림 너희들은 어디 있느냐? 문 밖의 달빛은 담담한데 그 세 명의 제자들도 이미 그림자를 감추었다. 이러한 큰 병고를 보니 정정사태는 몹시 화가 났다. 몸을 날려 지붕 위로 올라가더니 외쳤다. 이 마교의 요망한 놈들아. 씨가 있는 놈이라면 나와서 당당히 겨뤄보자. 쥐새끼처럼 그렇게 숨어만 있으니 그게 무슨 꼴이냐. 그녀는 이렇게 몇 번이고 외쳤다. 그러나 사방은 조용할 뿐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을 해댔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이 이 팔포 읍처럼 큰 곳에 마치 자기 혼자만이 덩그렇게 남아있는 듯 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을 즈음에 갑자기 묘안이 하나 떠올랐다. 그래서 낭낭한 소리로 말했다. 마교의 사람들은 들어라. 너희들이 더 이상 몸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것은 동방불패가 겁이 콩알만한 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그래서 감히 나와 정면대결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무슨 동방불패란 말이냐. 그건 틀림없이 동방불패일 것이다. 동방패패는 감히 이 노승을 만나보기가 두려운 거겠지. 동방패패 내 생각에는 너는 틀림없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마교의 사람 누구나가 교주의 명을 마치 신령처럼 받들고 만약 어떤 사람이 교주의 이름을 우롱하는 사람이 있어 교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목숨을 걸고 교주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면 실로 그 죄악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과연 그녀가 몇 번 동방필패라고 외치자 갑자기 몇 채 집안에서 사람이 나오더니 소리도 업 이 지붕 위로 올라가 사방에서 그녀를 포위하였다. 적이 몸을 드러내자 정정사태는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너희 일곱 명이 결국은 내 욕지거리에 몸을 나타내어 나를 난도질을 하려고 하는구나. 설령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귀신도 모르게 죽는 것보다 낫겠지. 그러나 이 일곱 사람은 한마디라도 하지 않고 그녀의 주위에 서 있을 뿐이다. 정정사태는 노한 음성으로 말했다. 나의 여제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을 묶어서 어디로 데려갔단 말이냐. 그 일곱 사람은 여전히 묵묵부답 이었다. 정정사태는 서쪽에 서 있는 사람의 나이를 짐작해 보니 50살 정도로 얼굴의 근육은 마치 뻣뻣하게 굳어져 있는 것처럼 희노애락의 색을 전혀 내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외쳤다. 좋다. 건 받아라. 검을 들어 서북 쪽에 두 사람의 가슴을 향해 내리찍었다. 그녀의 몸이 포위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검이 그들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서 이 일검은 허초였다. 눈앞에 두 사람도 대단하여 이 검이 단지 허초라는 생각이 들어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막지도 않았다. 정정사태는 이 일검은 본래 거두어 드리려고 했으나 그들이 꼼짝 안고 있는 것을 보자 중도에서 검을 거둘 수가 없어 우측 발에 힘을 넣어 질풍처럼 쭉 뻗어 찔렀다. 두 사람의 몸이 양쪽을 흩어지더니 각각 그녀의 좌측과 우측 어깨에 손을 내리쳤다. 정정사태는 마치 질풍처럼 몸을 돌려 그 동쪽의 몸이 약간 큰 사람을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그 사람은 반걸음 미끄러지더니 챙강하는 소리의 변기가 손에서 나왔다. 찰랑하고 소리를 내는 변기는 무거운 철패였으며 이 철패는 그녀의 검을 향해 내리쳤다. 정정사태는 장검을 이미 돌려 습하는 소리와 함께 죄측에 있는 늑은이를 향해 찔렀다. 그 늙은이는 좌측 손을 내밀어 그녀의 검신을 잡으려고 했다. 달빛에서 은은하게 그의 손에는 마치 검정색의 장갑을 끼고 있는 듯 했다. 그것은 틀림없이 거미나 창이 찌를 수 없는 물건임에 틀림이 없어서 감히 빈손으로 장검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순식간에 수압을 겨루어 정정사태는 이미 7명의 적 가운데 5사람과 부딪혀 보았다. 그러나 이 5사람이 모두 고수들이었으며 만약 1사람과 대항하거나 2사람과 대항했다면 그녀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이길 수도 있었다. 그러나 7사람이 일제히 달려들어 약간의 틈이 생기고 상대방 중에 1사람이 지는 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달려들어 그 빈틈을 메꾸었다. 그녀는 별수 없이 속수무책의 국면에 이르렀다. 싸울수록 그녀는 더욱 당황하였다. 마교 중에 걸출한 인물 가운데 열이면 아홉은 나는 벌써 들어서 알고 있다. 그들의 무공이 어떠하고 무슨 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런 소상한 점까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7사람이 어떤 파에 속해 있으며 정체가 무엇인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었다. 어쩌면 마교는 요 몇 년 동안 세력이 크게 확장되어 이렇듯이 신분을 알 수 없는 고수들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힘겹게 수십합을 싸우면서 정정사태는 좌측을 막고 우측을 보충하여 이미 숨이 차왔다. 그런데 순간 지붕 위에는 열몇 명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벌써 이곳에 매복하여 있다가 이제서야 갑자기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그녀는 남앞니에 외쳤다. 그만두자 그만둬. 눈앞에 이 7사람도 상대할 수가 없는데 또다시 적들이 나타나 기다리고 있으니 정정은 오늘 이 어려운 국면을 면할 수가 적의 수중에 떨어져서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느니 빨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 내 이 몸가죽은 단지 내 정신을 재탱해주는 형태일 뿐이니 사라진다. 한들 아깝지 않으나 단지 내가 데리고 나온 수십 명의 제자들을 모두 죽음을 길로 인도 했으니 이 늙은 중은 항산파의 선조들에게 죄송할 뿐이구나. 삭삭삭 삼검을 물러서게 해놓고 검을 거꾸고 쥐고 자기 심장을 향해 내리 찍었다. 검끝이 가슴에 닿을 찰나에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더니 손목이 진동을 하며 장검이 떨어졌다. 보니 한 명의 남자가 손에 검을 쥐고 자기 몸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남자는 외쳤다. 정정사태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시오. 숭산파의 친구들이 여기 있소. 정정사태의 장검을 이 자가 물리친 것이다. 변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급박하게 들리더니 사방에서 매복하고 있던 옆사람이 서로 다투어 몸을 날려 그 마교의 일곱 사람과 싸우기 시작했다. 정정사태는 죽음에서 살아나자 정신이 일진하여 즉시 장검을 들어 앞에 나가 싸웠다. 숭산파의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한 명 꼴로 그 마교의 일곱 사람을 상대하니 그들의 기세가 눌렸다. 그 일곱 사람은 적이 너무 많고 당할 수 없음을 보자 서로 신호를 하더니 남쪽으로 물러가 버렸다. 정정사태는 검을 쥐고 질풍처럼 쫓아갔다. 갑자기 앞쪽에서 바람소리가 나더니 처마 밑에서 열 몇 개의 암기가 동시에 날아왔다. 정정사태는 장검을 들어 정신을 집중하여 날아오는 그 암기들을 하나하나 막아냈다. 컴컴한 밤중에 잘빛과 희미한 별빛 아래서 장검이 춤을 추더니 챙그랑 챙그랑 연속해서 소리가 들리며 멸 몇 개의 암기를 그녀는 일일이 격퇴시켰다. 그녀가 무거운 암기를 하나하나 처리하는 동안 그 마교의 일곱 명은 벌써 달아나 버렸다. 몸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항산파의 만화검법의 초식이 절묘하오. 오늘 정말로 눈이 번쩍 떼었습니다. 정정사태는 장검을 칼집에 집어넣고 천천히 몸을 돌리니 한순간에 동에서 정으로 들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검을 들어 격렬하게 싸우고 있던 무림의 고수가 갑자기 경호하고 인자한 노승으로 변하였다. 두 손으로 합장을 하고 절을 하며 말을 했다. 종사 형께서 난국을 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앞에 있는 중년 남자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자는 숭사파의 좌장문의 사재로 성은 종씨이고 이름은 진이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구곡검 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가 사용하는 변기가 곡선으로 구부러진 장검을 사용해서 가 아니고 그의 검법이 변화무쌍하여 추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높여서 부르는 것이다. 그 옛날 태산 일관봉에서 오악건파의 대회가 있을 때 정정사태는 그 사람을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그 나머지 숭산파의 인물 중에서도 그녀는 서너 명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종지는 폭권을 하며 웃으면서 말을 했다. 정정사태께서는 혼자 일곱 명을 상대하셨고 그것도 마교의 칠성사자에 대항하셨으니 과연 건법의 높음이란 감탄할 많아오. 정정사태는 깊이 생각을 했다. 알고 보니 그 일곱 놈은 칠성사자라는 놈들이었구나. 그녀는 자기의 무식함을 나타내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내심 생각하기에 앞으로 천천히 알아봐도 늦지 않겠고 그들의 이름을 안 이상 나중에 처리해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종진의 사제였고 그 나머지는 그들보다 한항렬 아래인 제자들이었다. 정정사태는 예를 다한 뒤 말을 했다. 정말로 창피한 일입니다. 이번 우리 항산파에 수십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복권에 왔는데 갑자기 이 읍에 와서 실종을 당하여듭니다. 종사형 당신들은 언제 이 이 팔폴에 도착 하셨는지요? 어떤 무슨 단서라도 보셨다면 이 노승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숭산파에 이 사람들은 벌써 은밀하게 옆에서 매복해 있다가 그녀의 처지가 급해지고 별수없이 칼을 들어 자진하려고 했을 때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몸을 나타내어 그녀를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최대한 잡고 자기들의 위치를 더욱 높이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심히 불쾌했다. 단지 수십명의 여제자들이 갑자기 실종되어 일이 너무 중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별수없이 소식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그녀의 개인적인 일이었다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대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때 종진에게 이러한 말을 물어보는 적조차도 자기를 너무나 낮추는 일이었던 것이다. 종진이 말을 했다. 마교에 음흉한 것들은 관계가 많습니다. 사태의 무공이 절묘함을 이미 알고 자기들이 이길 수 없음을 알자 암암리의 음모를 꾸미고 항산파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인 것 같 사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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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초조해 하지 마십시오. 마교들은 비록 악독하지만 틀림없이 즉시 귀파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손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들이 내려가서 더 자세하게 묘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말을 하면서 좌측 손을 내밀어 그녀에게 아래로 내려갈 것을 청 했다. 정정 사태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몸을 날려 땅 으로 종진 등 사람들도 따라서 밑으로 몸을 날렸다. 종진 이 서쪽으로 걸어가면서 말을 했다. 제가 길을 안내 하겠습니다. 수십 장을 가다가 북쪽으로 길을 꺾었다. 선한 객주 집 앞에 이르자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말을 했다. 사태 우리는 이곳에서 상의를 하도록 하지요. 구 두 명의 사제는 한 사람은 신편 이라고 부르는 등팔 공 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근모 사라고 부르는 고극신 이라는 사림 이었다. 세 사람은 정정 사태를 인도하여 큰 방에 들어서더니 초에 불을 붙이고 각기 서열에 따라서 앉았다. 제자들이 차를 따르고 물러서 자 고극신 문을 닫았다. 종진 이 말을 했다. 우리들은 오래도록 사태의 건법이 항산파에서 제일 이라고 들어듭니다. 정정 사태는 고개를 흔들며 말을 아닙니다. 나의 건법은 장문인 사매보다도 못하고 정일 사매보다도 더욱 못합니다. 종진 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다. 사태 께서는 너무나 겸손하십니다. 우리 두 사재들은 일찍이 사태님의 신묘한 건법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좀 늦게 나타난 것은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가 되었다면 여기서 사과를 드리니 사태께서는 책망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자 정정사태는 마음이 약간 누그러졌다. 세 사람이 일어나 폭권을 하며 예를 취하는 것을 보자 그녀도 일 어서서 합장을 하고 예로서 답을 했다. 별 말씀을 여 종진은 그녀가 안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했다. 오아 건파가 동맹을 맺은 직후에 우리는 같은 형제나 다름 없고 마치 한 뿌리를 가진 나무와 다름 없어 피차를 구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근래에 서로가 만나는 횟수가 적고 많은 일들을 서로 동호하지 못해서 마교들의 세력이 커지게 되고 갈수록 그들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지요. 정정사태는 코방 뒤를 피며 내심 생각을 했다. 지금 때가 무슨 때라고 이런 한가한 말을 하고 있는가 종지는 또 말을 했다. 좌사 형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세력이 약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아 건파가 만약에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면 마교는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소림 무당 등의 유명한 명문의 대파들 조차도 우리의 세력을 따라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좌사 형 그 어르신 께서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마치 모래 처럼 흩어지고 뭉치지 못하는 오악 건파를 합쳐서 하나의 오악 파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도 많고 세력이 강해서 합심을 하고 한마음이 된다면 실로 무림의 여러 파중에서 으뜸이 되지요. 사태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정정 사태는 긴 눈썹을 치켰뜨더니 말을 했다. 소승은 항산파 중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이오. 평소에 어떤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 사형 께서 제의하신 그 일은 응당이 저의 장문 사매 에게 말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눈앞에 제일 급박한 것은 수단 방법을 강구하여 그 마교들 수중에 들어간 여제자들을 구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다른 일들은 이 일이 끝난 뒤에 상의를 합시다. 종진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사태 께서는 염려 마십시오. 이 일은 다른 파도 아닌 우리 숭산파 사람들에게 결려들었으니 항산파의 일은 곧 숭산파의 일이지요. 아무리 뭐라 해도 항산파의 사매들에게 어떤 고통을 당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정 사태는 말을 했다. 그건 정말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종현께서 어떠한 고견이 있으신지요. 무슨 자신이 있으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종진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사태 에서 몸소 이곳에 계시고 항산파의 그 유명한 고수들이 이곳에 있는데 마교들의 몇 명의 괴한들을 당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 사형제와 몇 명의 사질들도 틀림없이 힘껏 도울 것입니다. 만약에 마교 중에 그 몇 명의 하수들을 대항하지 못한다면 하하 그것은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정사태는 그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고 행설 수설 하는 것을 보자 초조하고 화가 나서 몸을 벌떡 일으켜 세우더니 말을 했다. 종사형 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안심이 되는 군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곧 나가기로 합시다. 종진이 말을 했다. 사태 께서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정정사태는 말을 했다. 사람을 구하러 가지요. 종진은 물어보았다. 어디 가서 사람들을 구한단 말씀이십니까. 이 물음의 정정사태는 벙어리가 된 듯이 아무 말을 하지 못 했다. 한참 있다가 말을 했다. 나의 여제자들은 실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틀림없이 이 부근에 있을 마교는 마교는 28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들의 본거지가 있습니다. 항산파의 사매들은 아마 틀림없이 그곳에서 강 금당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의견에 정정사태는 급해서 물어보았다. 그 근거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야지요. 종진은 천천히 말을 했다. 마교들은 틀림없이 방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 방책없이 가서 만약에 실패라도 한다면 그 사람들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의 관계에 빠지고 맑게 되지요. 저의 의견으로는 대책을 세운 다음에 다시 가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정정사태는 하는 수 없어 그 자리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는 말을 했다. 종사형의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은 말을 했다. 이번에 제가 장문사형의 명을 받들고 이 복권 땅에 온 것은 어떤 큰일에 관해서 사태와 상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중원 무림의 운세와 관계가 있고 또한 우리 오아 권파의 성쇠가 달려 있는 것이므로 실로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큰일을 정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구한다면 그것은 식은 죽 먹기 입니다. 정정사태는 말을 했다. 그 큰일이란 무슨 일이오? 종진이 말을 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아건파를 하나로 묶는 일이지요. 정정사태는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색이 파랗게 변하며 말을 했다.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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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종진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사태께서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상태의 약점을 잡고 이 일에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정사태는 화가 나서 말을 했다. 당신 스스로 내 대신 말을 해주었군요. 이것이 남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오. 종진은 말을 했다. 귀파는 항산파이고 저희파는 숭산파입니다. 귀파의 일에 대해서 저의 파는 비록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일은 필경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저는 기꺼이 사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이나 다른 사제나 사질들은 의향이 어떠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두 파가 하나로 묶여진다면 그것은 한 가족의 일이니 틀림없이 물리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정사태는 말을 했다. 당신 말대로라면 우리 항산파가 당신파의 합병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숭산파는 항산파의 제자들의 일에 대해서 수습한 관하시겠단 말씀이군요. 종진은 말을 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장문사형의 명을 받들고 사태와 상의하러 이곳까지 쫓아왔습니다. 그 일 말고는 다른 일에 대해서 장문사형의 명령을 받지 못해서 제가 스스로 함부로 일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태 하나 하나 합병 합병 되는 일은 소승 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내가 대답을 한다 손 치더라도 나의 장문삼 에는 틀림없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진은 비로소 몸을 일으켜 정정 사태 에게 한 척 정도 가까이 다가 가더니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사태 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정한 사태 께서는 틀림없이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자고로 모든 파의 장문은 열이면 여덟아홉은 본시 큰 제자가 권력을 잡고 있지요. 사태 덕행이나 무공을 누나든지 간에 또는 인문의 서열을 따진다 하더라도 항산파의 문호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정정 사태 는 좌측 손바닥을 갑자기 들더니 파카는 소리와 함께 탁자에 한 귀퉁이를 내리치며 무서운 말투로 말을 했다. 당신은 순전히 우리들 사이를 이간질 하러 왔군요. 나의 사매가 장문의 직을 맡을 때 내가 선사에게 애걸하다 싶이 요청을 하였고 또한 정한 사매에게 설득을 해서 된 것이오. 이 정정이 만약에 장문이 자리를 탐했다면 벌써 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렇둥 저렇둥 하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소. 종지는 함숨을 쉬더니 말을 했다. 좌사형의 말씀이 정말 틀리지가 않군요. 정정사태는 말을 했다. 그가 뭐라고 하였소. 종지는 말을 했다. 내가 이번에 남아 하기 전에 좌사형 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산파 정정사태의 인품은 심히 너그럽고 무공 또한 최고의 고수로 모두들 그를 따르고 흠모 하고 있지만 단지 해석한 것은 큰 흐름을 모르지. 내가 그에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자 사형 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익히 정정사태의 사람됨을 알고 있지. 그녀의 성격은 고매할 뿐만 아니라 어떤 명예를 좋아하지도 않고 또한 속세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 자네가 그녀에게 오파를 합병한다는 말을 한다면 틀림없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이 일이 너무나 많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녀의 성격을 알기는 하지만 별 도리 없이 한번 부딪혀 봐야지. 만약에 정정사태가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하고 정교 수천명의 생사와 안의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림에 있어서의 크나 큰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정정사태는 몸을 일으키더니 냉랭하게 말을 했다. 당신의 그러한 달콤한 말들은 내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소. 당신 숭산파의 이러한 행동들은 비단 사람의 약점을 잡고 행동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물 속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위에 도를 얻는 격입니다. 종지는 말을 했다. 사태의 그 말씀은 너무나 지나치십니다. 사태 오악 사람들은 오악 사태의 장문 인 으로 청구 할 것입니다. 이런 점만 봐도 저희 좌사형의 공을 위한 마음을 아시겠지요. 절대로 조금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옷자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이 시원하게 느껴졌다. 그 종시성을 가진 자가 말하기를 이 팔포 부근에는 마교의 한 근거지가 있어 우리 파의 여제자들이 모두 그 곳에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녀는 이 궁리 저 궁리 묘책을 찾았으나 아무런 묘책이 없어 더 벅 퍼벅 혼자서 길을 걸었다. 중천에 떠오른 달빛은 그녀를 비추어 길다란 검은 그림자가 길거리에 비춰졌다. 수십 장을 걸어간 뒤에 발걸음을 멈추고 깊이 생각을 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리 어찌해도 많은 여제자들을 구출해낼 수 없다. 많은 영웅들도 자기 몸을 낮추어 큰일을 행하지 않았는가? 내가 어찌 그자에게 잠시 허락을 하지 않았는가? 여러 제자를 구해낸 다음에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감사를 표하고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았으면 될 텐데 설령 그자가 나에게 식원을 했다고 떠들고 다녀도 그러한 오명을 내 스스로 감당하면 되었을 것을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몸을 돌려 천천히 선한 객주를 향해 걸어갔다. 갑자기 길거리 한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재미랄 이 장군께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재미랄 놈들이 어째서 빨리 문을 열지 않느냐 바로 어제 저녁에 선하령에서 만났던 그 오천덕이라는 장군의 목소리였다. 정정사태는 그 목소리를 듣자 마치 물속에 빠졌다가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한 그러한 심정이었다. 영호충은 선하령에서 항산파를 도와 위급함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자 심히 득의양양에서 즉시 빠른 걸음으로 길을 재촉해서 이팔포에 읍에 당도했던 것이다. 그때는 음식점이 막 문을 열고 있을 때였는데 그는 점포 안으로 들어가 튼소리로 말을 했다. 술을 가져오너라. 술 심부름나는 애는 한 명의 장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어짓 태만할 수가 있었겠는가. 술을 따르고 밥을 짓고 닭을 잡아 고기를 썰어 가진 공경과 예의를 갖추고 전전긍긍하며 그의 시중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영호충은 술을 얼얼하게 마시고 나서 내심 생각하였다. 마교는 이번에 크게 당했으니 절대로 고분고분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십중 팔구 항산파를 못살게 굴 것이다. 정정사태는 용감할 뿐 계책이 없기 때문에 마교의 적수가 되지 못하지. 내가 암암리에 그녀를 보살펴야 되겠다. 음식값을 지불한 다음에 선한 객주집을 찾아서 잠을 청했다. 오후까지 잠을 자고는 막 일어나 씻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몇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이 들렸다. 난석강 황풍채 사람들이 오늘 저녁 이 팔포를 쓸어버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죽이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약탈해 간다고 합니다. 모두들 빨리 피난을 가십시오. 순식간에 떠드는 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들려왔다. 심부름 하는 애는 그의 방문 앞에서 천둥 벼락 치는 소리를 질렀다. 군인 나리 장군 나리 큰일 났습니다. 영호충 은 말을 했다. 이놈아 무슨 큰일 이라도 생겼단 말이냐. 심부름 하는 아이가 말을 했다. 군인 나리 군인 나리 난석강 황풍채 두목들이 오늘 저녁 이곳을 쓸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집집마다 도망치고들 이듭니다. 영호충 은 방문 열어 제치며 욕을 해댔다. 이놈아 이 청천백 이라에 무슨 강도가 있느냐. 이 장군이 여기에 계시는데 어찌 그들이 감히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심부름 하는 아이는 눈살을 지푸리고 울상을 하며 말을 했다. 그 두목들은 음흉 하기가 흉악 하기가 그지어붑니다. 그들 그들은 또 장군 장군 께서 이곳에 계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영호충 은 말을 했다.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해라. 심부름 하는 아이는 말을 했다. 소 소인이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내 머리통을 잘라버릴 것입니다. 영호충 은 말을 했다. 난석강 황풍채는 어디에 있느냐. 심부름 하는 아이는 말을 했다. 난석강 은 어디에 있는지 들어본 적이 없고 황풍채 사람들은 대단히 무서워 이틀 전에 이팔포에서 동쪽으로 30리 떨어진 용수 둘을 쓸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6,70명을 주기고백 여체의 집을 태워버렸지요. 장군님 당신은 장군님의 무예가 비록 높을지라도 그러나 두 주먹으로 어찌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대적 하겠습니까? 산채의 두목들은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득건대 졸개들만 30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영호충은 욕을 해댔다. 이 재미랄로마 300명이 어쨌단 말이냐. 이 장군께서는 천군만마의 적지에서도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사람이다. 심부름하는 아이는 말을 했다. 네 네 알아 모시겠습니다. 몸을 돌려 잽싸게 뛰어나갔다. 밖은 이미 혼란에 빠지고 어머니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남쪽 지방에서 쓰는 사투리라 도대체 무슨 말을 떠드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자기 생각에는 어머니 아버지 이부 자리는 가졌습니까? 또는 예야 빨리 가자. 강도가 온단다. 등의 말인 것 같았다. 문 앞으로 걸어가 보니 수십 명이 보따리를 짊어지고 손에는 물건을 들고 남쪽으로 도망치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이곳은 절과 민의 경계 지역으로 항주와 복주의 군사들은 여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니 강도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 백성에게 피해를 주는구나. 이 몸이 바로 천주부 참장 오천덕 대장군이고 또한 이 장군께서 이 일을 목격한 이상 절대로 모른 채 할 수가 없지. 그 강도들이 머리를 잘라내고 없애버리는 것도 한 공덕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나라의 녹을 먹는 장군의 소임이고 임금을 위하는 일이지. 재미랄 것. 안 될 이유가 없지 아니한가. 하하하.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자기도 멋쩍은 듯이 웃어버렸다. 그리고는 외쳤다. 얘야 술을 가져오너라. 이 장군께서는 배를 좀 두둑하게 채운 다음에 이 도적들을 잡아야겠다. 그때 주점에 묶고 있던 손님들과 주인 주인의 마누라와 둘째 마 누라 셋째 마누라 그리고 심부름하는 아이 등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도망쳐버리고 한 발이라도 늦어 그 강도들에게 잡힐까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쳐버렸다. 영어충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영어충은 할 수 없이 자기 스스로 주방으로 가서 술을 담고 음식을 담아다가 대청에 앉아서 홀로 술을 마셨다. 마시고 있자니 길거리에서는 개가 짖고 닭이 울고 말 돼지 등이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아마 읍사람들이 가축들을 데리고 도망치는 것 같았다. 한참 지나니 떠드는 소리가 점점 가라앉고 다시 수리한 서너 순배가 되니 떠들고 울던 소리가 뚝 끊겼고 읍에는 사람의 인기척이 없었다. 내심 생각하였다. 이번 황풍채의 도둑놈들은 재수가 되게 없군. 어떻게 하다가 기미를 누설하였는가. 그들이 이 읍에 와도 아무것도 빼앗아 갈 것이 없겠구나. 이렇게 큰 읍에 자기 혼자만 남게 되자 자기도 평생 이러한 꼴을 본 적이 없었다.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먼 곳에서 말발 꿉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을 바라보니 내 필의 말이 남쪽으로 나는 듯이 달려왔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두목 어른께서 오겠구나. 그런데 억지 이 몇 사람들 뿐인가. 내 필의 말이 큰 길에 이르르자 말발 꿉소리가 길바닥에 깔려있는 돌멩이와 부딪히니 쇠소리처럼 쨍그랑 쨍그랑 들려왔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이 팔포의 개 돼지 같은 자들은 들어라. 난석강 황풍채 대왕의 명령이니 여기 있다. 남자 여자 늙은 것 어린 것 할 것 어 이 모두 다 대문 바깥에 와서 전부 서라. 문 밖에 나와있는 자는 죽이지 않을 것이고 안에서 숨어있는 자는 모두들 목을 벨 것이다. 그들은 말을 달려 길 이쪽 저쪽을 달려갔다 달려왔다 했다. 영호 충이 문틈으로 바깥을 쳐다보니 내 필의 말은 짐승처럼 문앞을 지나가자 말에 타고 있는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내심 생각하기를 이거 말이 안되는데 말을 타고 있는 이 네 사람의 표정을 보니 틀림없이 무공이 약하지는 않아 강도 집단 속에 작은 졸개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인물들이 있을 수 있을까 문을 밀치고 모두 사라지고 아무도 없는 거리로 나오니 토지신을 모셔놓고 조그만 사당 옆에는 잎이 무성한 느티나무가 있었다. 그는 즉시 몸을 날려 나무 위로 올라가 제일 높은 가지에 앉았다. 사방은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그는 기다릴수록 무슨 우여곡절이 이 음을 알았다. 황풍채의 졸개들이 온 지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한 무리의 사람과 말들이 도착하지 않은 것을 보니 그렇다면 몇 명의 졸개들이 먼저 와서 통보를 하여 읍의 사람들을 도망치라고 한 것이 아닌가. 반 시간 정도 기다리자 희미하게 사람들 내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제잘 제잘 거리는 여자들의 목소리였다. 정신을 집중한 이 몇 마디가 들려왔는데 바로 그 항산파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 그녀들은 어째서 지금에서야 도착하는가? 맞다. 그들은 저녁에 들에서 휴식을 취했을 것이다. 그녀들은 선한 객주집에 당도하여 문을 두드리고 또 다른 한 객주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 남한 객주집과 토지사당과의 거리가 심이 멀었기 때문에 항산파의 사람들이 그 객주집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은 하는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아마 틀림없이 마교의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일 것이다. 항산파의 사람들이 함정에 걸려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시 나무 끝에서 몸을 숨기고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한참 지나자 의청 등 일곱 사람이 나와서 불을 켰고 큰 거리에 많은 점포의 창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 나왔다. 또 또 한참을 지나니 갑자기 동북쪽에서 여자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 살려주세요. 영어충은 깜짝 놀랐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항산파의 제자가 마교의 독수에 걸려 들었구나. 그는 즉시 나무 아래로 몸을 날려 그 여자의 비명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창문 틈으로 안쪽을 바라보니 그 집안은 불빛이 없으며 창에서 비쳐들어간 달빛 아래서 일고 벼던 명의 사내가 벽에 다가 몸을 바짝 대고 있는 것이 보였고 한 명의 여자가 집안 가운데 서서 크게 외쳤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녀의 앞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영어충은 그녀의 옆모습을 보니 표정은 독살스러웠고 틀림없이 사람들이 와서 그 함정에 빠져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과연 그녀의 외침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바깥에서는 한 여자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이 이곳에 있습니까? 그 집의 대문은 닫혀있지 않았고 문을 밀치자 일곱 명의 여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어왔다. 맨 앞에 선 사람은 바로 의청 이었다. 이 일곱 사람의 수중에는 각기 장검이 들려져 있었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들어왔다. 갑자기 살려달라고 외치던 여자의 우측 손이 들려지면서 한 개의 사방 사측 정도 크기의 파란 보자기를 흔들기 시작했다. 의청 등 일곱 사람은 바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마치 고목나무처럼 한 바퀴 빙 돌더니 땅바닥에 꼬꾸라졌다. 영어충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내심 무엇인가 생각이 들었다. 그 여자의 손에 들고 있는 보자기 속에는 틀림없이 무섭기 그지 없는 마약이 들어 있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한다면 틀림없이 그의 함정에 걸려들 것이다. 별수 없이 사태를 관망한 다음에 처리하자. 담에 꽉 붙어있던 사내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끈을 꺼내더니 의청 등 일곱 사람의 손과 발을 꽁꽁 묶었다. 얼마 안 있자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여자가 날카로운 소리로 외쳤다. 안에 누가 있소이까? 영어충은 선화령을 건널 때 이 성질이 급한 여승과 많은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의화라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여승은 성질도 급하고 앞뒤를 잴 줄 모르니 틀림없이 이 여승도 고목나무처럼 쓰러질 것이다. 의화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의청 3회 여기에 있습니까? 바로 펑 하는 소리가 나자마자 대문이 발로 걷어채어 열려지면서 의화 등의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들어왔다. 문으로 들어오자마자 초식을 펼치더니 각기 좌측 우측을 엄호하면서 적의 암기가 기습해 오는 것을 예방하였다. 맨 뒤에 들어온 일곱 번째의 여자는 뒷걸음을 치면서 후미를 지키고 있었다. 집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일곱 사람이 모두 집안흥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여자가 또 파란 보자기를 흔들자 일곱 사람은 모두 쓰러졌다. 곧 이어서 우수는 여섯 사람을 데리고 문 안으로 들어와서 또 그 마약에 걸려 쓰러졌다. 전후 21명의 항산파 여제자들은 모두 정신을 잃고 쓰러져 꽁꽁 묶인 다음에 방 한 귀퉁이에 모아졌다. 잠깐 지난 뒤에 한 명의 늙은 사람이 손으로 몇 번이고 신호를 주고받자 여러 사람들은 뒷문으로 살며시 물러나갔다. 영호충은 몸을 날려 지붕 위로 올라가 고개를 낮추고 따라갔다. 그때 갑자기 앞쪽에서 오소매자락 소리가 들려왔다. 급히 지붕 위 용마루 한쪽에 몸을 숨기고 보니 열몇 명의 사내들이 서로 손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각자 큰 지붕 위의 용마루 한쪽으로 몸을 숨겼다. 영호충은 그들이 몸을 숨기고 있는 곳에서 불과 수장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영호충은 벽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다. 내려와 보니 정정사태가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큰일 났구나. 이것은 조호이산의 계략인데 남한 객주점에 머물고 있는 비군이들은 정말로 큰일 났구나. 멀리 보니 몇 명의 그림자가 남한 객주점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따라가서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려고 했으나 갑자기 지붕 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있다가 그 늙은 중이 이곳에 오면 너희 일곱 사람은 이곳에서 그녀를 묶어두거라. 이 소리는 바로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영호충이 몸을 움직이기만 한다면 바로 그들에게 발각될 것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몸을 벽에다 바짝 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조금 있자 정정사태가 발길로 문을 차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의화 의청 우수 너희들은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외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다. 또 보니 그녀가 집주위를 한 바퀴 돌고 바로 지붕 위로 몸을 날려서 사방을 두루 살피는 것이 눈에 띄었다. 영호충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왜 지붕 위로 올라왔는가 왜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지 않는가 들어가기만 하면 21명의 여제자들이 그곳에 있음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는 바로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군 마교의 사람들이 꼭대기를 지키고 있고 또 그들은 그녀가 들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가 들어가기만 하면 사방을 포위해서 그녀를 도가 내든 쥐꼴이 되게 하겠지. 정정사태는 이쪽 저쪽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더니 갑자기 그녀가 남한 객주점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 너무 빨리 달려 뒤에 여제자 3명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다. 길 한 모퉁이에서 여러 명의 모습이 나타나더니 파란 보자기를 흔들자 그 세 명의 여자들도 즉시 나무토막처럼 길거리에 쓰러져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몽롱한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그 세 사람 가운데 의림이 있는 것 같았다. 영호충은 마음이 동해서 생각을 했다. 지금 즉시 의림 소삼회를 구해내야 옳은가 그는 바로 또 생각을 했다. 지금 이때 내가 몸을 나타내면 한바탕 결투가 벌어질 것이다. 항산파에 많은 사람들이 마교의 손에 잡혀 있으니 절대로 그들과는 정면 충돌할 수가 없다. 아무래도 암암리에 손을 쓰는 것이 낫겠다. 바로 정정사태가 남한 객주점에서 나와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해대는 소리가 들렸고 또 지붕 위로 몸을 날려 동방불패에게 욕을 해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과연 마교의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어서 일곱 사람이 나타나 그녀의 몸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영호충은 그들의 몇 초씩을 보자 내심 생각하였다. 정정사태의 검술이 정묘하니 비록 한 사람이 일곱 사람을 대적하더라도 금방은 패하거나 큰일이 나지 않겠구나. 나는 먼저 의림 3회를 구하는 것이 낫겠다. 그는 즉시 몸을 날려 그 집안으로 들어갔다. 대청 가운데는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세 명의 여자가 꽁꽁 묵여서 그 사람의 발밑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영호충은 몸을 날려 허리에 차고 있던 칼집으로 그 자의 목덜미를 향해 찔렀다. 그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이미 목숨을 잃었다. 영호충은 자기도 모르게 멍청해졌다. 내 이 칼이 어째서 이렇게 빠르냐? 내가 손으로 움켜쥐자마자 칼집은 이미 그 자의 목덜미의 급솔에 맞다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흡성대법을 익힌 다음 보곡 육선 불개화 상 흑백자 등이 남겨놓은 그 심기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본래 이 일검을 내리칠 때 적이 칼을 들어 막는다면 칼집으로 그의 두 다리를 찍어 땅바닥에 실신시킨 다음 사람들 물 구하려고 하였으나 뜻밖의 상대방은 손을 쓸 여유조차도 없이 단숨에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영호충은 내심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죽어 쓰러진 시체를 옆에 다 밀쳐놓고 고개를 숙여보니 과연 땅바닥에 누워있는 세 명의 여자 가운데 의림이 있었다. 손을 내밀어 그녀의 코에 대어보니 호흡은 평온하였고 정신을 잃은 것에 애는 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즉시 부뚜막에서 한 그릇의 냉수를 가져다가 그녀의 얼굴에다 뿌렸다. 잠깐 사이의 의림은 신음소리를 내더니 정신이 들었다. 처음에 그녀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고 있다가 천천히 눈을 뜨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는 즉시 몸을 날려 옆에 있는 장검을 잡으려고 했으나 비로소 자기의 손과 팔이 꽁꽁 묶여졌음을 보고 땅바닥에 또다시 쓰러졌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소삼에 염렴하시오. 그 나쁜 놈들은 이 장군께서 다 죽여버렸소. 칼을 들어 그녀의 손과 발에 묶여져 있는 끈을 풀었다. 의림은 컴컴한 밤중에 그의 목소리를 듣고는 바로 자기가 밤낮으로 있지 못하던 그 영호충이라는 생각이 들자 놀라고 기쁜 나머지 외쳤다. 당신은 당신이 바로 영호호 오라버니라는 소리를 마저 하려고 했으나 느낌이 좀 이상해지자 얼굴을 빨갛게 붉히면서 중얼중얼 말을 했다. 당신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영호충은 그녀가 자기를 알아보자 즉시 목소리를 바꾸어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장군께서 여기 있습니다. 그 도정놈들은 절대로 당신을 못살게 굴지는 않을 것이오. 의림은 말을 했다. 어, 알고 보니 오장군이시군요. 전 나의 사백은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녀는 바깥에서 적들과 교전하고 있는 중이니 우리 한번 가봅시다. 의림은 말을 했다. 정사저 진삼해 품속에서 부시또를 꺼내서 보니 두 사람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오, 그녀들은 다 여기 있군요. 그녀는 즉시 그녀들의 손과 발에 묶여져 있는 끈을 풀려고 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서두르지 마시오. 아무래도 당신의 사백을 도와주는 일이 급하오. 의림은 말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영호충이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자 그녀도 뒤를 따라왔다. 몇 걸음 나가지 않자 일곱 사람의 그림자가 마치 나는 듯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바로 쨍그랑쨍그랑 하고 암기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정정사태의 권법을 크게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정사태는 상대방의 사람들이 숭산파의 사람들인 줄 알고는 바로 그 열몇 명의 사람들을 따라서 선한 객주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영호충은 의림에게 손짓을 하고 객주집에 숨어들어 창 밖에서 안쪽으로 말들을 엿들었다. 정정사태와 종진이라는 사람이 방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니 그 종시성을 가진 자는 말끝마다 정정사태에게 먼저 병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해야만이 비로소 그녀를 구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았다. 영호충은 그 사람의 말투 속에 사람의 약점을 잡고 그 점을 이용해서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 소리를 듣자 마음속으로 화가 났다. 정정사태는 화가 나서 홀로 그 안에서 나오고 있음을 보았다. 영호충은 정정사태가 멀어지는 것을 보자 선한 객주점 밖에 서서 크게 외쳤다. 이 놈들아! 이 장군께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빌어먹을 놈들이 어째서 빨리 문을 열지 않느냐 정정사태는 마침 속수무책인 때에 이 장군의 외침 소리를 듣자 마 음속으로 크게 기뻐하여 즉시 앞으로 나왔다. 의림은 앞에 나타나더니 외쳤다. 사백님 정정사태는 또 한 차례 기뻤다. 급히 물어보았다. 조금 전에 어디에 있었느냐 의림이 말을 했다. 제자는 마교 사람들에게 잡혔었는데 이 장군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이때 영호충은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큰 대청에는 두 자, 루의 초가 활을 타고 있었다. 종진은 가운데 의자에 앉아서 음산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무슨 사람이길래 그렇게 외치고 난리이냐 빨리 이곳에서 나가거라 영호충은 입을 열자마자 욕을 해댔다. 이 망할 놈들아 장군 어르신은 정정당당한 조정에서 명안관리인데 내놈이 감히 어디다 대고 함부로 말을 하느냐 이 집주인하고 영감 마누라 그리고 심부름하는 애는 빨리 나오지 못할까 항산파 사람들은 그가 욕을 두어마디 한 다음에 바로 주인 영감 주인 마누라를 찾는 소리를 듣자 겉으로는 무서운 척하지만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무서운 마음이 삭가시고 모두들 재미있었다. 종진은 큰일을 옆에 두고 그 일에 대해서 생각에 잠기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느닷없이 멍청한 군인이 나타나자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이놈은 정신을 잃게 하고 절대로 상처를 입게 하지 마라. 근무사 고극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싱글벙글 웃으면서 앞으로 나오더니 말을 했다. 알고 보니 군인 나흘이시군요. 정말로 신뢰했습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내놈들이 알고 있으니 다행이구나. 너희들은 본시 우매한 백성들이니 예의를 모르지. 고극씨는 웃으면서 말을 했다. 네. 네. 몸을 재바르게 놀려 앞으로 나가더니 식지를 내밀어 영호충의 허리를 찔렀다. 영호충은 그의 손가락 방향을 보더니 급히 내공을 돌려 허리 쪽에 모이도록 했다. 고극씨는 이 손가락은 영호충의 소유 혈에 맞춰졌다. 상대방은 본시 이 혈도에 적중되면 한참 웃은 후에 바로 정신을 잃어야 했다. 그러나 뜻밖의 영호충은 식하곤 웃더니 말을 했다. 내놈은 정말로 예의가 없구나. 행동을 보니 이 장군과 장난을 하자는 소리 같은데. 고극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바로 이어 두 번째 손을 들었다. 이번에야말로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하여 식지에다가 힘을 모았다. 영호충은 껄껄 웃더니 껑충 뛰면서 욕을 했다. 이놈 봐라. 장군의 허리충을 뒤적뒤적하면서 돈이라도 훔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놈이 뭘 배울 게 없어서 이런 걸 배우느냐. 고극씨는 좌측 손을 살짝 돌리더니 이미 영호충의 우측 팔뚝을 잡았다. 우측으로 급히 잡아당겨 영호충을 땅바닥에 쓰러뜨리려 하였다. 뜻밖의 그의 손이 그의 좌측 팔뚝에 부딪혔을 때 자기의 내공이 즉시 장심을 통해서 빨져나가고 더 이상 거둘 수가 없어 자기도 모르게 두려운 생각이 들어 크게 외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입만 벌릴 뿐 한마디도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영호충은 느끼기에 상대방의 내공이 자기 몸 안으로 들어오고 마치 자기가 흑백자의 손목을 잡을 때의 경우와 똑같았다. 내심 자기도 깜짝 놀랐다. 이 사악한 공력은 절대로 사용할 수는 없지. 그는 즉시 손을 부딪혀 그의 손바닥을 밀어제쳤다. 고극씨는 마치 큰 사면이나 받은 양 멍청해지면서 뒤로 물러섰다. 전신을 부들부들 떨며 마치 큰 병을 앓다가 금방 나은 듯한 것만을 느꼈을 뿐이었다. 그리고 외쳤다. 흡성대법 흑 흡성대법 목소리는 쉬고 공포에 가득 찼다. 종진 등팔군과 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동시에 몸을 날려 일제히 물었다. 뭐라고? 고극씨는 말을 했다. 이 이 사람은 흑 흡성대법을 쓸 줄 압니다. 삽시간에 파란 불빛이 날리더니 쨍그랑 쨍그랑 소리를 내면서 각자 칼집에서 장검을 뽑아들었다. 신편 등팔공의 손에는 한 개의 부드러운 채찍이 들려져 있었다. 종진의 권법이 제일 빨라 차가운 빛이 나면서 건강은 이미 영호충의 목덜미를 향해 들어왔다. 고극신이 입을 벌려 외치고 있을 때 영호충은 숭산파의 사람들이 일제히 덤빌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여러 사람들의 장검이 자기의 목을 향해 찔러오자 그는 즉시 허리춤에 있는 칼을 들어 칼집체 장검으로 사용하여 손목을 약간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의 손등을 찍었단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더니 장검이 하나하나씩 땅에 툭툭 떨어졌다. 종진은 무공이 제일 강해서 손등은 비록 그의 칼집에 적중되었지만 장검을 땅에 놓치지 않았으며 깜짝 놀란 나머지 뒤로 물러섰다. 등팔공의 경우는 더욱 처참하였다. 채찍이 손에 떨어지면서 그 부드러운 채찍은 오히려 방향을 바꾸어 그의 목덜미를 휘감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종진은 어깨를 창에 기댔고 얼굴에는 핏기가 싹 가시며 말을 했다. 강호에서 전화기를 마교의 임교주가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데 당신이 당신이 바로 그 임교주 이마행입니까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그 무슨 얼어죽을 이마행이냐 이 장군은 절대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성을 바꾸지는 않는다. 내 이름은 성은 오시오 이름은 천덕이니라 너희들은 무슨 강 무슨 채의 종도둑들이냐 종진은 두 손으로 읍을 하며 말을 했다. 각각께서 다시 강호에 나타나셨으니 이 종가는 절대로 적수가 아니니 여기에서 물러가겠습니다. 몸을 날려 창을 줄고 나갔다. 고극신도 따라서 몸을 날려가자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하나 창을 줌고 몸을 날려 나갔다. 땅바닥에 는 장검이 널려져 있었으나 그 누구도 감히 잡으려 하지 않았다. 영호충은 좌측 손에는 칼집을 쥐고 우측 손에 칼자루를 쥐고는 몇 번이나 자세를 취하여 칼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거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했다. 이 보검은 정말로 녹이 많이 났구나. 내일 칼 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좀 갈아야겠구나. 정정사태는 합장을 하며 말을 했다. 오 장군님 가셔서 우리 아이들을 좀 구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영호충은 종진 등의 일행이 갔으니 그 누구도 정정사태의 신껌을 막을 수가 없음을 알고 말을 했다. 이 장군께서는 이곳에서 술을 몇 잔 더 마실까 합니다. 노사태께서도 한 잔 드시지요. 으림은 또 그가 술 마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 장군이 만약 영호, 오라버니를 만나다면 두 사람은 정말로 멋진 술 친구가 되겠구나. 두 눈을 찝끗하며 그를 훔쳐보았다. 그때 그 장군도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얼굴이 약간 빨개지면서 고개를 숙였다. 정정사태는 말을 했다. 죄송합니다. 소승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장군님 자 그럼 실 예약했습니다. 합장을 하며 절을 하더니 몸을 돌려 나갔다. 의림도 따라서 나갔다. 문 밖을 나가더니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 또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몸을 일으켜 술을 찾으며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잊었다. 제기랄 이 객주집의 사람들은 모두 죽어버렸는지 지금까지 한 명도 나타내지 않는구나. 그녀는 내심 생각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영호 오라버니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장군은 말끝마다 욕지거리를 하니 영호 오라버니는 절대로 이러한 사람이 아니지. 또한 그의 무공은 영호 오라버니 보다도 좀 낫지 않는가. 내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참 정말로. 영호충은 술을 찾아들고는 입에 갖다 대고 단숨에 반주전자를 마시더니 내심 생각했다. 이 비군이들이 금방 돌아오면 제잘제잘 말들이 끝이 없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마각이 드러날 것이니 아무래도 사라지는 게 좋겠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정신이 들어오려면 적게 걸려도 한 시간 정도는 걸리겠지. 배도 무척 고프니 먼저 먹을 것이나 좀 먹고 보자. 한 주전자에 술을 다 마시고 부엌에 내려가 먹을 것을 찾으려고 했을 때 갑자기 멀리서 의림의 날카로운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사백님 사백님 어디에 계십니까. 목소리는 황급함이 서려있었다. 영호충은 급히 주점을 나가 목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갔다. 의림과 두 명의 젊은 여자가 길거리에 서서 크게 외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사백님 사백님. 영호충은 물어보았다. 왜 그러시오. 의림이 말을 했다. 내가 가서 정사제와 진사매를 정신이 들게 하였는데 사백님께서는 사매들의 안의가 걱정되어 찾으러 나가셨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나와 보니 그 노인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호충은 정하기 불과 22살 정도이고 진견의 나이가 더욱 어려 겨우 15여서 살 정도인 것을 보자 내심 생각하기를 이 젊디젊은 아가씨들이 아무런 견문도 없는데 항산파는 왜 그녀들을 이곳까지 내보냈는지 모르겠군.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나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 당신들은 나를 따라오시오. 빠른 걸음으로 동북 쪽에 그 집을 향해 걸어갔다. 문 밖에 당도하여 발길로 문을 차 그것을 열게 했다. 그 여자가 아직도 안 해서 또 그 약을 뿌릴까 봐 염려되어서였다. 그리고 말을 했다. 당신들은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으시오. 안에 그 못된 여자가 독을 뿌릴지도 모르니까 좌측 손으로 코를 막고 입을 꼭 다물고 안으로 들어갔다. 대청을 들어서자 아연실색했다. 원래 그 대청에는 항산파의 여제자들이 가득 쓰러져 있었는데 이때 흔적조차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업하고 소리를 질렀다. 탁자에는 몇 자루에 추고 여전히 타고 있었을 뿐 실내는 텅 비고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집안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이건 또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의림정학 진견 등 세 사람은 눈을 뜨고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 찬 그런 표정들이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재미랄 당신들은 많은 사제들이 모두 이곳에서 그 노파의 독을 마신 후에 쓰러져 묶여 있었는데 순식간에 어째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정학이 물어보았다. 오 장군님 당신이 우리 그 형제들을 보았을 때 틀림없이 이곳에 쓰러져 있었단 말입니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내가 어제 저녁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친히 많은 비구니들과 여자들이 이곳 저곳에서 포개지고 엉키고 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잘못되었을 리는 없는데 정학이 말을 했다. 당신은 그녀는 본래 꿈속에서 본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으며 잠꼬 대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꿈속에서 본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고는 즉시 말투를 고치며 말을 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를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충은 침울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어쩌면 이 근처 어디에 고기나 맛있는 생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녀들은 그곳에서 아마 한바탕 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근처 어디에서 재미있는 구경이나 하고 있겠지요. 손짓을 하며 말을 했다. 당신들 셋은 내 몸 가가이에 딱 붙어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대로 내 신변에서 빠져나가 고기를 먹는다든가 무슨 구경을 하러 간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될 일이오. 진견의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그러나 사태가 간단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여러 사매들은 이미 적의 손에 들어가고 이창군의 말을 종잡을 수가 없었고 또 믿을 수도 없었다. 항산파의 수십 사람 가운데 자기와 두 명의 젊은 제자만 남았으니 이창군의 분부를 듣는 수밖에 없었고 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다. 즉시 의림과 정악 두 사람을 따라서 문 밖으로 나왔다. 영호충은 중얼중얼 혼자 말을 했다. 그렇다면 내가 어제 저녁에 꾼 꿈이 맞지 않는단 말이냐. 눈이 삐어서 사람을 잘못 봤는가. 오늘 저녁은 정말로 꿈을 한번 잘 꾸어봐야겠는데 내심 깊이 생각을 했다. 이 여제자들이 사람들 손에 잡혔다 하더라도 어째서 정정사태가 지도 갑자기 실동됐단 말인가. 혼자 외따로 떨어져 적의 술수에 말려들었다고 하여도 응당 즉시 뒤쫓아 가야만 한다. 의림 등 세 명의 젊은 여자들을 이 이팔포에 남겨놓는다는 것은 어쩐지 좀 불안하니 별 수 없이 그녀들을 데리고 함께 가야겠구나. 영호충은 말을 했다. 우리는 어차피 이곳에서 아무 할 일이 없으니 지금 즉시 당신들 내 사백을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그녀가 어디서 놀고 있는지 한 번들 맞춰보시오. 정악이 말을 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군께서는 무예가 특추라고 견문이 널 의시니 만약에 장군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찾지 않는다면 아마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우예가 특추라고 견문이 일반 사람들보다 넓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말이오. 이 장군이 공을 세워 벼슬에 오르고 돈을 벌면 틀림 없이 당신들에게 1,200량 정도의 상금을 주어 당신들로 하여금 새옷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군은 말로 한 못 보는 사람이었다. 이들 일행이 이팔포의 거리 끝에 왔을 때 몸을 날려 지붕 위로 올라가 사방을 살펴보았다. 그때는 마침 아침에 쌀이 떠올라 사방에는 안개로 덮여 있었으며 먼 곳을 보자 나뭇가지 사이에 안개가 자욱이 끼어 있고 양쪽 큰 길에는 사람의 그림자를 볼 수가 없었다. 갑자기 남쪽 큰 길 위에 청색의 물건이 눈에 띄었다. 거리가 멀어서 확실히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큰 길이 텅 비고 길거리에 이러한 물건이 놓여있자 눈앞에 확연하게 띄었던 것이다. 그는 몸을 날려 지붕 밑으로 내려와 급히 달려가 그 물건을 주어보니 바로 파란색의 옷감으로 짠 여자의 신발이었다. 마침 의림이 신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였다. 그가 한참을 잊자 의림 등 세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그 신발을 의림에게 건네주면서 물어보았다. 이것이 당신의 신발이오. 어째서 이곳에 떨어져 있습니까? 의림은 신발을 봤더니 자기 발에는 이미 신발이 신겨져 있었음을 알고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발을 쳐다보았다. 자기의 두 발에는 신발이 신겨져 있었다. 정학이 말을 했다. 이것 이것은 우리 사매들이 신었던 것입니다. 어제서 이곳에 떨어져 있을까요? 진견이 말을 했다. 틀림없이 우리의 사제 한 사람이 적에게 잡혀 가면서 아마 이곳에서 몸부림을 쳤던 거겠지요. 그래서 이곳에 신발이 떨어진 것입니다. 정학이 말을 했다. 어쩌면 고의로 떨어뜨렸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당신도 무예가 특출하고 견문이 비범한 사람이오. 우리는 남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북쪽으로 쫓아가야 될까요? 정학이 말을 했다. 물론 남쪽이지요. 영호충은 발을 급히 놀려 남쪽을 향해 질풍처럼 뛰어갔다. 순식간에 수십 장을 달려갔다. 처음에는 정학 등의 세 사람이 그를 뒤쫓아올 수 있었으나 나중에는 갈수록 거리가 멀어졌다. 영호충은 가다가 살펴보았다. 때때로 고개를 돌려 뒤에 따라오는 세 여자들을 쳐다보곤 하였다.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구할 새도 없이 이 세 사람이 또 적에게 잡혀간다면 손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참 달리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의림 등 세 사람이 뒤쫓아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앞으로 달리고 이러크시 몇 번 그렇게 하자 이미 시별이 정도를 달려왔다. 눈앞의 길들은 갈수록 구불구불하고 양쪽에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았다. 만약에 적들이 구부러진 모퉁이에서 매복을 했다가 의림 등의 세 사람을 잡는다면 그때는 구원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진견은 오랫동안 달리자 이미 양 볼은 빨갛게 달아올랐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먼 거리를 뛰는 것이 힘에 붙이는 것 같았다. 그는 즉시 걸음을 늦추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장군이 신고 있는 이 가죽 장화는 이렇게 빨리 뛰면 신발 및 이 빨리 달아버려 정말로 아까운 일이지. 자 우리 천천히 갑시다. 네 사람이 또 칠팔리 정도를 달리자 진견이 갑자기 외쳤다. 어? 숲을 뒤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더니 파란 모자를 한 개 집어들었다. 바로 항산파 사람들이 쓰고 있던 모자인 것이다. 정악이 말을 했다. 장군님 우리의 사제들은 틀림없이 적에게 잡혀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쪽이 틀림없습니다. 세 명의 여자들은 자기들이 온 길이 맞는 것을 보자 즉시 걸음을 빨리 해서 영호충의 발걸음이 오히려 그녀들보다 뒤떨어져 있었다. 점심때쯤에 네 사람은 작은 음식점에서 쉬어가기로 했다. 음식점 주인은 한 명의 장군이 여자 비구니를 데리고 두 명의 젊은 아가씨와 동행을 하니 심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계속해서 살피었다. 영호충은 팍자를 치면서 욕을 하였다. 이 빌어먹을 놈이 무슨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고 여자 중을 보지도 못했느냐. 그 사람은 말을 했다. 내내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정학이 물어보았다. 아저씨 아저씨께서는 혹시 출가한 사람들을 이곳에서 보셨는지요. 이 앞으로 지나가지는 않았습니까. 그 사내는 말을 했다. 몇 명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은 보았습니다. 한 늙은 사태인데 그 노사태는 나이에 비해 많이 늙었지요. 영호충은 일가를 했다. 정말로 멍청한 놈이군. 노사태가 설마하니 이 소사태보다 나이가 적겠는가. 그 사내는 말을 했다. 네네. 정학이 급히 물어보았다. 그 노사태께서는 어찌 되었습니까. 그 사내는 말을 했다. 그 사태는 급히 나에게 물어보았죠. 몇 명의 출가한 사람이 이 앞길을 지나가는 것을 봤느냐고요. 그래서 나는 못 봤다고 하자 그녀는 계속해서 뛰어내려갔습니다. 참 그렇게 나이가 많은 양반이 정말로 걸음이 빠르더군요. 손해는 또 한자루에 번쩍번쩍 빛나는 보검을 갖고 계셨고 정말로 무대에서 보는 연극 같았습니다. 진견이 손뼉을 치며 말을 했다. 그는 사부요 우리 빨리 뒤쫓아가기로 하지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급하긴 밥이나 먹고 봅시다. 내 사람은 급히 밥을 먹었다. 떠나갈 무렵에 진견은 자기 사부에게 준다고 내게 만두를 샀다. 영호충은 마음이 찡하였다. 사부님에게 이렇듯이 효도를 하는구나. 나는 사부님께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날이 컴컴해질 때까지 뒤쫓았으나 결국은 정정사태와 항산파의 여러 사람들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끝없는 수풀만 이어지고 있을 뿐 길은 갈수록 좁아지고 또 한참간 이 풀이 허리까지 자라서 나중에는 길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다. 갑자기 서북 쪽에서 은은하게 변기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호충은 외쳤다. 저쪽에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무슨 재미있는 구경이 난 것 같소. 진견이 말을 했다. 어머 그렇다면 우리 사부님이 아닐까요. 영호충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급히 달려갔다. 수십 장을 달린 갑자기 눈앞이 크게 밝아왔다. 수십 자루에 횃불이 켜지고 변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다. 그는 발걸음을 더욱 빨리하여 가까이 다가가니 수십 명이 횃불에 불을 켜고 둥그렇게 에워싸고 있었다. 그 속에는 한 사람이 큰 소매를 휘두르며 장검을 찌르며 있는 힘을 다하여 일곱 사람과 대적하고 있었다. 바로 정정사태였다. 둥그렇게 에워싸고 있는 밖에는 수십 명이 누워있었는데 행색을 보아하니 바로 항산파의 여러 여제자였다. 영호충은 상대방이 모두 복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즉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여러 사람들은 정신을 집중하여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영호충은 껄껄 웃으며 외쳤다. 일곱 놈이 한 사람을 대적하다니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군. 복면한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나타난 것을 보자. 모두 깜짝 놀라 고개를 뒤로 하여 살펴보았다. 격투를 하고 있는 일곱 사람은 아직도 낌새를 채지 못한 양 여전히 정정사태를 둘러싸고 여러 개의 병기가 그녀의 몸과 부딪혔다. 영호충은 정정사태의 옷은 이미 피비치로 물들어 있고 얼굴조차도 핏자국이 낭자함을 보았다. 동시에 좌측 손으로 검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측 손이 상처를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이때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외쳤다. 웬 놈이냐. 두 명의 사내가 단돌을 손에 거머쥐고 영호충 몸앞으로 다가왔다. 영호충은 일가를 했다. 이 장군께서는 수없는 전투를 하고 말발굽을 멈춘 적이 없는데 하필이면 요 며칠 동안 너희들 같은 종도둑을 만나다니 본관이 선포하건대 이 장군께서는 절대로 무명 소인배들을 상대하지 않는다. 한 명의 사내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알고 보니 멍충이군. 칼을 휘둘러 영호충의 다리를 쳐 내려왔다. 영호충은 외쳤다. 아이고 정말로 손을 쓰기여. 몸을 살짝 피하여 포위하고 있는 안으로 들어가 칼집을 들어 팍팍팍 연신 일곱 소리를 내면서 각기 일곱 사람의 손목을 적중시켰다. 일곱 개의 병기가 땅에 연이어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이어서 싹싹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정정사태의 일검이 한 명의 적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그 사람은 갑자기 손목에 칼을 맞아 병기가 떨어지자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정정사태의 번개 같은 일검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정정사태는 몸을 몇 번 휘청거리더니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 땅바닥에 쓰러졌다. 징견이 외쳤다. 사부님 사부님 달려가서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다. 한 명의 복면한 사람 이 단돌을 집어들고 항산파의 여제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더니 일깔을 했다. 뒤로 새빨짝 물러나거라. 그렇지 않으면 일검에 이 여자를 죽여벌겠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그러지 그러지. 물러서라면 물러서겠다. 새빨짝 아니라 삼십발짝이라도 물러서지.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순식간에 던지자 칼집의 끄트머리가 그 사람의 가슴을 찍어버렸다. 그 사람은 아이고 하고 큰 소리를 외치더니 몸이 뒤로 똑바로 나뒹꾸러졌다. 영호충은 자기의 내력이 이렇게 강하고 힘이 있었는지를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도 멍청해졌다. 이어서 칼집을 휘두르니 팍팍팍 몇 소리가 나면서 세 사람의 복면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면서 일가를 했다. 너희들이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을 하나하나씩 잡아다 관청에다 모두 집어넣어 버리겠다. 그리고 내놈 한놈 한놈 마다 서른대식의 곤장을 쳐주겠다. 복면을 한 사람 중에서 수령인 듯한 자가 그의 무공의 높음이 실로 상상을 초월하자 공수를 하며 말을 했다. 임교주님의 체면을 봐서 우리는 잠시 물러가겠습니다. 좌측 손으로 신호를 보내며 일가를 했다. 마교의 임교주께서 여기에 계시니 우리는 물러가도록 하자. 여러 사람은 한 구의 시체와 쓰러져 있는 네 사람을 부축하고 자 기들의 병기를 버리고 서북쪽으로 퇴각을 했다.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의 모습은 수풀 사이로 사라져가 버렸다. 진겨은 자기파에서 쓰던 상처를 치료하는 영약을 꺼내서 사부에게 복용토록 했다. 의림과 정악은 각각 묶여져 있는 사람들의 결박을 풀었다. 네 명의 여자는 땅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변기를 줍고 나서 정정사태를 둘러쌌다. 여러 사람은 그녀의 상처가 매우 심각한 것을 보고 모두 얼굴색은 수심에 차 있었으며 그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정정사태의 가슴이 계속해서 숨을 가쁘게 쉬더니 천천히 눈을 뜨며 영호충을 향해서 말을 했다. 당신은 당신은 정말 그 옛날 옛날 마교의 교주인님 이마행입니까? 영호충은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다. 아닙니다. 정정사태의 눈빛은 점점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고 내뱉는 숨이 많았으며 들이마시는 숨은 그 양이 적었다. 그것은 이미 몸을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이었으며 몇 번이고 가쁜 숨을 몰아 쉬더니 갑자기 매서운 소리로 말을 했다. 당신이 만약 이마행이라면 나의 항산파는 설령 멸문을 하고 모두 모두가 절명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대로 도움을 여기까지 말을 하고 말을 더 잊지는 못했다. 영호충은 그녀의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음을 보고 더 이상 장난기로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제 나이는 아직도 어립니다. 설마하니 제가 이 어린 나이에 이마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정사태는 질문을 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어째서 흡성요법을 사용할 줄 아시오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이마행의 제자 영호충은 화산에 있을 때 사부와 사모님께 밤낮으로 마교의 악행에 대하여 들었음을 상기하고 또 요 며칠 동안 두 눈으로 친이 마교의 강개함을 받기 때문에 말을 했다. 마교들은 나쁜 짐만 골라서 하고 있는 자들인데 제가 어찌 그들과 함께 섞이겠습니까 그 이마행은 절대로 나의 사부가 아닙니다. 사태께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저의 사부는 인품이 단정하고 의협심이 강하시며 무림해서 모든 이들의 추앙을 받는 선배 영웅이십니다. 그리고 사태님과는 척이나 안면이 있지요. 정정사태의 얼굴에는 한 줄기의 미소가 잔자히 떠올랐다. 끊어질 듯 이으면서 말을 했다. 그럼 그렇다면 안심이구려 난 나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소 수고스럽겠지만 이 항산파 이 제 제자들을 데리고 데리고 그녀는 여기까지 말을 하자 갑자기 호흡이 급해지며 한참 지난 뒤에 비로소 말을 했다. 데리고 복주 무상함에 데려다 주십시오. 나의 장문인 사매가 빠른 시엘 안으로 도착할 것이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사태께서는 안심하십시오. 며칠간 정향을 하신다면 완전히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정정사태는 말을 했다. 당신은 당신은 내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영호충은 그녀의 두 눈이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가 대답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자 말을 했다. 사태께서 이렇듯 분부하시니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정정사태는 약간 미소를 짓더니 말을 했다. 아미탑을 이러한 무거운 짐을 나는 본시 본시 맡을 수가 없었소. 소협 소협은 도대체 누구시오? 영호충은 이미 그녀의 눈빛이 초점을 잃고 숨소리는 극히 미약했고 이미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보자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의 입을 그녀의 귀 가까이에 갖다 대고는 소근소근 말을 했다. 정정사태님 저는 바로 화산파의 문화에서 쫓겨난 영호충입니다. 정정사태는 업하고 소리를 지르며 말을 했다. 자네가 자네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로 절명을 했다. 영호충은 외쳤다. 사태님 사태님 그녀의 코기운을 만져보니 호흡은 이미 멈추었다.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목을 놓아 울었고 황량한 벌판에는 철양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몇 자루의 햇불은 땅에 떨어져 점차 불이 꺼져갔으며 사방은 갑자기 컴컴하게 변해왔다. 영호충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정정사태는 일대 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인적이 없는 허헛벌판에서 목숨을 잃다니 그녀는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출가한 노승인데 마교들은 어째서 그녀들을 놓아주지 않는 것일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 복면을 한수령인 떠날 때 외치기를 마교 임교주께서 이곳에 나타나셨으니 모두들 그만하고 돌아가자 마교의 사람들은 자칭 자기교를 일월신교라고 하고 마교라는 두 글자를 들으면 자기들을 우롱하는 줄 알고 때때로 이 두 글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곤 했던 것이다. 어때서 그 사람들은 마교라고 했을까 그렇다면 그들은 마교라고 했으나 그들은 절대로 마교의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무리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그 정체가 무엇일까 제자들이 곡성이 심히 처절하게 귓가에 들려왔다. 영호충은 상관을 하지 않고 한 그루의 나무에 기대어 잠깐 눈을 붙였다. 다음날 새벽에 정신이 들어보니 몇 명의 나이가 많은 제자들은 정정사태의 시신 옆에서 지키고 있었으며 젊은 여승들은 옆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었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내 이 장군의 몸으로 이 여자들을 데리고 복주에 간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해괴망측한 일이다. 다행히나 또한 복주에 가서 사부와 사모님을 만나 뵈야 하니 데리고 갈 필요는 없고 내가 연도해 그들을 보호하면 되겠구나. 즉시 기침 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걸어갔다. 의화, 의청, 의지, 의진 등 몇 명의 우두머리 제자들은 모두 그를 향해 합장을 하며 말을 했다. 소생들은 대협의 은덕에 감사합니다. 대협의 은혜에 어댁에 보답해야 될지요. 사백께서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꼴을 당하셨고 입적하시기 전에 대협에게 부탁을 하셨으니 앞으로 모든 분부나 말씀을 우리들은 따르겠습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그를 장군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장군이 아니고 가짜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무슨 대협이니 아니니 하는 것을 나는 정말 듣기가 싫습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나를 없인 여기지 않는다면 나를 장군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의화 등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저께 밤에 내가 꿈속에서 당신들이 어떤 노파의 감기에 빠져 약의 냄새를 맡고 쓰러져서 큰 집 가운데에 드러누워 있었는데 후에 어째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의화는 말을 했다. 우리들은 그 마취약에 정신을 잃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도둑놈들이 찬물로 우리를 깨우고 우리 발에 묶여있는 끈들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준 다음에 그 읍의 작은 길을 빙돌아 나왔지요. 도중에 쉼없이 우리들은 끌고 빨리 도망쳤습니다. 만약에 천천히 걷는 자가 있으면 이 도둑놈들은 채찍으로 우리를 내리쳤지요. 날이 어두웠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나중에 사백께서 뒤쫓아와 그들은 사백님을 애웠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투항을 하라고 여기까지 말을 하고 훌쩍훌쩍 하더니 또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다. 영어충은 말을 했다. 알고 보니 또 다른 작은 길이 있었군. 어쩐지 순식간에 당신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니 의청은 말을 했다. 장군님 우리들은 맨 첫 번째 큰일이 사백님의 시신을 화장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좀 지시를 해 주십시오. 영어충은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다. 비군이 중의 일들은 이 장군이 하나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 보고 지시를 하라 하니 그것은 정말 난감할 뿐입니다. 이 장군께서는 벼슬에 오르고 돈 버는 것이 제일 급하니 여기서 바로 가겠습니다. 큰 걸음을 내딛고 북쪽을 향해서 질주했다. 여러 제자들은 크게 외쳤다. 장군님 장군님 영어충은 아는 채도 아니했다. 그는 산 언덕을 하나 돌아서더니 한 그루의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한 두 시즌을 기다리니 비로소 항산파의 여제자 일행들이 길을 떠나는 것이 보였다. 그는 멀리서 그들의 뒤를 따르며 암암리의 그녀들을 보호하였다. 영어충은 앞에 있는 마을에 도착하여 투숙을 하였다. 그리고 내 심 생각하였다. 나는 이미 마교의 사람들과 송산파의 그 사람들과 이미 맞부닥쳤으니 천주부 참장 오천덕 이름이 강호해서 그 명성이 자자하겠구나. 제길헐 이 몸은 더 이상 장군 노릇을 못해 먹겠군. 그는 즉시 심부름하는 아이를 불러들이더니 두 냥의 은자를 꺼내어 도둑놈을 잡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는 그에게 옷과 모자와 신발 등을 사오라고 했다. 그리고는 절대로 누설을 하지 말도록 분부를 하였으며 만약에 그 도둑놈들이 모두 도망친다면 돌아와서 그를 잡아 도둑놈의 숫자를 채운다고 협박을 하였다. 다음날 조용한 곳에 이르러 심부름하는 아이가 사온 옷으로 바꿔 입고 얼굴에 수염을 뽑아버리고 장군의 옷과 구두 허리에 찬 칼들을 모조리 땅을 파고 그 속에 묻어버렸다. 더 이상 장군 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여간 섭섭한 것이 아니었다. 이틀 후에 권영부의 변기 파는 점포에서 한 자루의 장검을 사고 그 장검을 자기의 짐 보따리 소에 꽁꽁 묶어두었다. 실로 다행한 것은 가는 도중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다. 영호충은 항산파의 일행이 복주성의 동쪽에 있는 한 채의 비군이 절에 당도했고 그 비군이 절의 액자 내 무상함이라는 세 글자가 씌여있는 것을 보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내심 생각했다. 이 무거운 짐을 결국은 벗어버리게 됐군. 정정사태가 나에게 제자들을 무상함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 비록 몸소 이끌고 오진 않았지만 아무 일 없이 무상함에 도착하지 않았는가. 영호충은 몸을 돌려 큰 거리로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기표 국의 위치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달려가 만나보고 싶지 않아 이 거리 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끌었다. 감히 사부나 사모님을 만나보고 싶지 아니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두 눈으로 소삼해와 임사제의 다정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러한 마음이 드는가 그것은 단정할 수가 없었다. 자기가 어떤 핑계를 잡기 전까지는 마치 늦을수록 더욱 좋은 듯한 그런 모양이었다. 갑자기 귀에 퍽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나와 술을 마시러 갈 겁니까 가지 않을 것입니까 영호충은 갑자기 가슴이 막히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오고 머리는 무엇에 맞은 양 극히 혼란이 왔다. 그가 첫 얘기를 멀다 않고 이곳 복권에 온 것은 이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고 또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보기 위함이 아닌가 그러나 이때 정말로 그 목소리를 들었어도 감히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삽시간에 마치 흙으로 빚은 인형인 양 멍청이 서 있었고 두 눈에는 눈물이 쏟아져 앞을 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외침 이러한 한마디 이러한 말투로 소삼회와 그 임사제가 상당히 다정함을 알 수 있었다. 임평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시간이 없어 사부께서 나에게 주신 숙제를 익히지 못했는걸 박영산은 말을 했다. 그 3초식의 건법은 식은 죽 먹기인데 당신이 나와 함께 술을 마신다면 내가 그 중에 묘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어때요? 임평지는 말을 했다. 사부님과 사모님께서 분부하시기를 우리들 보고 이 며칠 동안 성 내에서 함부로 거닐지 말고 절대로 사건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보건대 우리는 아무래도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군. 박영산이 말을 했다. 거리를 좀 거닐어도 안 된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무림의 인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설령 강호의 사람들이 온다. 해도 우리들은 그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무엇이 염려가 된단 말씀이에요. 두 사람은 말을 하면서 점점 멀어져 갔다. 영호충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쪽을 보니 박영산의 아리따운 뒷모습은 좌측의 임평지의 커다란 뒷모습은 우측으로 하고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박영산은 호수같이 파란 옷과 치마를 입었으며 임평지는 노란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차림새들이 퍽이나 깨끗하고 뒷모습만 봐도 한 쌍의 준수한 남녀임을 알 수 있었다. 영호충의 가슴은 마치 어떤 바위에 꽉 막힌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악영상과 몇 개월 헤어져 있는 동안 비록 생각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대하고 보니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었다. 그는 좌측 손으로 검자루를 쥐고 검을 뽑아서 자진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웠다. 갑자기 눈앞이 컴컴해 지더니 하늘이 빙빙 돌면서 땅바닥에 쓰러졌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 천천히 일어났다. 머릿속은 어지러웠다. 나는 영원히 그들 두 사람과 볼 수가 없는 몸이라. 혼자서 이렇게 고민을 한다. 한들 못은 이득이 있겠는가. 오늘 저녁 암암리에 사부와 사모님을 찾아가 뵙자. 찾아가서 편지를 한 장 써놓자. 이 마행이 다시 강호에 나타났으며 화산파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 것이고 이 사람의 무공은 심이 높기 때문에 두 어르신이 조심하도록 알려드리자. 나 또한 이름을 남길 필요는 없지. 그리고 난 후에 멀리 사라져서 다시는 이 중원 땅을 한 발 자국도 디디지 말자. 주막에 돌아와서 술을 크게 취하도록 마시고 오십은 채로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난 다음 담을 타고 넘어 고기 표국을 향해 걸어갔다. 표국의 건물은 웅장하고 커서 찾기가 매우 쉬웠다. 표국의 불빛은 모두 떠져 있었으며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사부와 사모님이 어디에 묵고 계시는지 모르겠구나. 지금쯤은 잠이 드셨겠지. 바로 이때 좌측 담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검은 그림자가 담을 뛰어나왔다. 언뜻 보니 여자의 모습이었다. 이 여자는 서남쪽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의 경공은 바로 화산파의 신법이었다. 영호충은 정신을 집중하여 뒤를 밟아갔다. 뒷모습을 보니 그것은 틀림없이 악영산일 것이라고 짐작이 갔다. 소사매가 이 야밤중에 어디로 가는가 악영산은 벽끝에 이르자 더욱 빨리 몸을 움직여갔다. 영호충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 그녀의 몸 뒤 4, 5장 정도의 간격을 두면서 발소리를 가볍게 그녀가 좀 더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다. 복주성의 거리는 매우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듯했다. 악영산은 동쪽으로 돌고 서쪽으로 꼬부라지면서 마치 이 길을 평소에 잘 다닌 듯했다. 교차되는 지점에 이르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길을 선택했으며 이리 정도 가자 돌다리가 있는 곳으로 작은 골목으로 돌아섰다. 영호충은 몸을 날려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그 골목 끝에 이르자 몸을 날려 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큰 집은 검은 대문과 하얀 담으로 되어 있었으며 담에는 오래된 등나무가 있었다. 집 안 여러 군데의 방에서는 창문을 통해서 빛이 흘러나왔다. 악영산은 동쪽 사랑채의 창문 밑에 이르자 문틈으로 안을 쳐다보며 갑자기 킥킥킥하며 날카로운 귀신 목소리를 냈다. 영호충은 애당초 이곳이 틀림없이 적의 은신처이고 그녀가 염탐을 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갑자기 그녀의 귀신 흉내 소리가 들리자 대단히 뜻밖이었다. 그러나 창 안쪽에서 말소리가 들려오자 즉시 사태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었다. 창 안에 있는 사람은 말을 했다. 사매 나를 겁주려고 하는군 죽어봐야 사매처럼 귀신뿐이 더 되겠나 악영산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당신이 나를 귀신이라고 욕했지요. 조심하세요. 내가 당신의 심장을 도려내버릴 테니까요. 임평진은 말했다. 당신이 도려낼 것까지 있소.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꺼내 보여드릴이다. 악영산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좋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쓸데없는 말을 했으니 내가 어머니께 가서 일러 바칠 거예요. 임평진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사모님께서 만약에 당신에게 묻기를 이런 말을 언제 어느 때여 그곳에서 했느냐고 모르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소. 악영산은 말을 했다. 나는 오늘 오후에 무술 연마장에서 그 말을 들었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검수연말을 하지 않고 나에게 그러한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임평진은 말을 했다. 사모님께서 화가 나시면 틀림없이 나를 가두어 두실테고 3개월 정도는 당신 얼굴을 볼 수가 없을 텐데 악영산은 말을 했다. 채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안 보면 안 보지요. 흥 여지껏 문을 열지 않고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평진은 길게 웃으면서 두 개의 창문을 밀었다. 악영산은 옆으로 몸을 살짝 피했다. 임평진은 혼자 중얼중얼 말을 했다. 나는 사매가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무도 오지 않았군. 천천히 문을 닫는 신용을 했다. 악영산은 잽싸게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영호충은 한쪽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두 사람이 주고받고 농담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기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양 한마디도 들리지 않기를 바랬다.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가 더욱 똑똑하게 귓속에 들려오는 것이었다. 방 안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다. 창문은 반쯤 닫혀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호지에 비춰졌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있었으며 웃음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영호충은 가볍게 한숨을 쉬고 막 그 장소를 떠나려고 했다. 갑자기 악영산은 말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밤이 늦었는데 왜 잠을 자지 않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임평진은 말을 했다. 내가 여기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소. 악영산이 웃으면서 말을 했다. 제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당신이 어떻게 내가 여기에 올 줄 알고 있단 말입니까? 임평진은 말을 했다. 이 산 사람은 천리안을 가지고 있어 손가락을 짚어보니 나의 사맥과 이곳에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요. 악영산이 말을 했다. 아이고 알아 모시겠습니다. 방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그 무슨 건보를 찾고 있군요. 그렇지요. 영호충은 이미 몇 발짝 걸음을 옮겼으나 건보라는 말소리를 듣고 마음이 동해서 다시 몸을 돌려 돌아왔다. 임평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몇 개월 동안 이 방을 내가 몇 번이나 뒤졌는지 모르오. 방은 물론 지붕에 있는 기와장까지도 모두들 다 뒤져보았지요. 뒤져보지 않은 것이라고는 담을 둘러치고 있는 벽돌만 하나하나씩 꺼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 3회 우리가 의심이 갈만한 곳은 모두들 부셔보고 뒤집어 봅시다. 어떻소? 악영산은 말을 했다. 이것은 당신 임가의 집이 아닙니까? 부수든 부수지 않든 간에 그걸 왜 나에게 물어보십니까? 임평진은 말을 했다. 임가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악영산은 말을 했다. 왜요? 임평진은 말을 했다.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물어본단 말입니까? 설마 하니 당신은 당신은 장래 내 사람 내 사람이 아닙니까? 껄껄껄 하하하 악영산이 웃으면서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정말로 얄미운 사람이군요. 참으로 꿈도 장하십니다. 또 팍팍팍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그녀가 손으로 임평질을 때리는 소리였다. 두 사람이 방 안에서 웃으면서 장난을 치는 동안에 영호충의 마음은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본래 떠나고 싶었으나 그 벽사건보와 자기와는 막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가 없었다. 임평질의 부모가 죽을 때에 몇 마디를 자기의 아들에게 전해주라고 유언을 했는데 그때 자기 혼자만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자기는 나중에 풍태사숙에게 전술을 받은 독고구검의 심오한 건법을 사용할 줄 알았다. 화산문 중에는 모두들 자기가 그 벽사건보를 수중에 넣고 있는 줄 오해를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자기를 잘 아는 소사 매조차도 자기에게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이래 이치를 따지자면 이 일 또한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없었다. 자기가 사과에 가던 그날 사모님과 검을 결혼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무쌍무대 영시일검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그 사과에서 몇 개월 묵는 동안 도련히 검술이 크게 진보하였고 이 검법은 또한 화산검법과 크게 달랐으므로 만약에 자기가 다른 파의 검법 비급이 만약에 인가의 벽사건보가 아니라면 또 무엇이겠는가? 그가 더욱 의심을 받게 하는 것은 풍태사숙에게 절대로 그의 행적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실로 입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부께서 자기를 자기 문화에서 쫓아낸 것 모든 일이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비록 자기가 마교들과 교분을 쌓았다고는 하지만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 원인은 대체로 자기가 벽사건보를 수중에 넣고 비굴하였기 때문에 화산파 문화에 더 이상 둘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악영산과 인평지 두 사람이 건보에 대해서 말을 하자 비록 그 두 사람이 주고받으며 시시덕거리고 있었으나 기분을 억제하고 그 내막을 자세히 알고 싶었다. 악영산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이미 몇 개월 동안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건보는 이곳에 없는 것 같은데 담벼락을 뒤진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사형 대사형의 말씀을 당신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영호충은 또 마음이 괴로웠다. 그녀는 아직도 나를 대사형이라고 부르고 있구나. 임평지는 말을 했다. 대사형께서 나에게 우리 아버님의 유언을 전해주시기를 상양항의 저택에 있는 선조의 유물들을 절대로 함부로 뒤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건보는 틀림없이 대사형께서 빌려가셨고 잠시 되돌려주지. 영호충은 남앞니의 코웃음을 쳤다. 내놈의 말이 퍽이나 겸손하구나. 왜 그 건보를 내가 차지했다고 하지 않고 잠시 밀려갔다고 하느냐. 흥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임평지가 계속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상양항 저택의 다섯 글자는 절대로 대사형께서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의 유언일 것입니다. 대사형께서는 우리 집안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고 또한 복주에 온 적이 없으니 절대로 복주의 상양항이라는 곳을 모를 것이고 더욱이 우리 임가의 선조의 저택이 이 상양항에 있는 줄을 더욱이 모를 것이오. 설령 복주의 사람일지라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악영사는 말을 했다. 정말로 아버님과 어머님의 유언이 확실하다면 그게 또 어쨌단 말입니까? 임평지는 또 말했다. 대사형께서 아버님의 유언을 말씀하실 때 뒤져보라는 말을 언급했는데 그것은 무슨 사서우경을 뒤져보라는 소리는 아닐 테고 또는 캐캐 묵은 장부를 뒤져보라는 소리는 아닐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틀림없이 그 건보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3회 아버님 유언 속에 이곳 상양항의 저택을 언급하셨으니까 설령 그 건보가 이곳에 없다 해도 어떠한 단서를 이곳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악영사는 말을 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이 며칠 동안 당신은 정신이 분산되어 있고 저녁이면 그 표국자에서 잠을 자려고 하지 않고 반드시 이곳에 와 있으니 내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래서 건너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당신은 낮에는 무술연말을 하고 또 나와 함께 있으며 저녁에는 이곳에 와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었군요. 임평진은 담담하게 웃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을 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만약 그 건보를 찾아서 우리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건보를 가지고 복수를 한다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악영사는 말을 했다. 대사형께서는 지금 이 시각에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군요. 내가 그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분에게 건보를 달라고 할 텐데 그는 건법을 벌써 익혔을 것이고 그 건보 또한 응당이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되겠지요. 내가 보건대 그러한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 저택에 와서 이곳저곳을 살피지 마십시오. 그 건보가 없다 손치더라도 아버님의 자아신공을 연마하면 복수할 수가 있습니다. 임평진은 말했다. 이것은 하늘의 이치여. 우리 부모님이 생전의 사람들에게 비참한 꼴을 당하시고 또한 비참하게 죽으셨으니 만약에 우리 임가의 건보로 복수를 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부모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화산파의 자아신공은 제자들에게 가볍게 전수해 주지 않는 것이고 나 또한 화산파에 제일 늦게 들어와서 스승님과 사모님의 보살핌을 받는다면 여러 사연과 사저들이 모두 못마땅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틀림없이 악영사는 말을 했다. 틀림없이 어쨌다는 소리입니까? 임평지가 말했다. 틀림없이 내가 내 속 마음을 감추고 단지 자아신공을 목표로 하여 은사와 사모님께 환심을 사고 있다는 말들을 할 것입니다. 악영사는 말했다. 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두 사람이 진심으로 좋아하면 되지요. 임평지는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이 나의 진심을 어떻게 아시오? 악영사는 탁하고 소리를 내며 그의 어깨인지 아니면 등을 무겁게 내리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악영사는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흥 나는 벌써 당신의 불량한 마음을 알고 있어요. 임평지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만하지요. 이곳에 온 지 오래되었으니 갈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데리고 표극자에 모셔다 드리지요. 만약에 사부나 사모님이 아셨다가는 정말로 큰일 날 일입니다. 악영사는 말했다. 왜 나를 쫓아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나를 쫓아내겠다면 나 혼자 가지 누가 당신 보고 데려다 달라고 그랬습니까? 말소리는 심히 불쾌한 듯했다. 영호충은 그녀가 지금 어떤 눈을 하고 입은 무슨 입을 하고 이드며 무슨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했다. 임평지는 말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교의 전교주인 이마행이라는 사람이 다시 강호에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듣건대 이미 복건성 내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무공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고 매섭기가 그지없다고 합니다. 당신이 혼자 이 밤중에 걸어간다면 가다가 만약 좋지 못한 일이라도 당한다면 그때 그땐 어떻게 하시겠소? 영호충은 내심 생각했다. 알고 보니 이 일을 사부님이 벌써 아셨구나. 됐다. 내가 선아령에서 그들과 한바탕 싸웠을 때 모두들 나보고 이마행이 다시 나왔다고 말들을 했었는데 사부께서 어찌 그 소식을 모르겠는가 난 그 편지를 써서 알려드릴 수가 없겠구나 박영사는 말했다. 당신이 만약 나를 보냈다가 그들을 만난다면 당신이 그들을 죽일 수가 있고 그들을 잡을 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임평지는 말했다. 당신은 내 무공이 별볼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나를 놀리는군요. 나는 물론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고 단지 당신과 함께 라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오. 박영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의 무공이 약하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당신이 이처럼 열심히 연말을 하시니 머지않아 나보다는 강해질 것이고 사실은 건법이 그리 익숙하지 못할 뿐이고 만약에 정말로 싸운다 해도 나는 당신의 상대가 되지는 못합니다. 임평지는 가볍게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이 좌측으로 검을 사용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맡겨를 수가 있을 겁니다. 박영사는 말했다. 내가 당신은 이 집안 물건에 대해서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고 어쩌면 내가 어떤 이상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임평지는 말을 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이 한번 이곳을 사라 펴봐 주십시오. 이상한 점이 있는가 이어서 책상을 열고 탁자를 뒤집고 끌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참 지난 후에 악영산이 말을 했다. 이곳의 모든 물건이 평범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당신 집에 혹시 무슨 이상한 장소가 없습니까 임평지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했다. 이상하고 은밀한 장소는 없습니다. 박영사는 말했다. 당신 집에 무슨 연마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임평지는 말했다. 무슨 연마하는 곳은 없습니다. 내 증조부께서는 이 표국자를 설립한 다음에 모두 이 표국에 옮겨와 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가 이 표국에서 무슨 연마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아버님 유언 중에서는 뒤집어라는 말이 있었는데 무술을 연마하는 장소에는 뒤집어 볼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박영사는 말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 집을 서재에 가서 찾아보도록 하지요. 임평지는 말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표국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부를 쌓아놓는 방이 있고 그 서재는 없습니다. 장부를 쌓아놓는 곳은 역시 이 표국 안에 있습니다. 박영사는 말했다. 참 찾기가 어렵게 됐군요. 이 방 안에서 무슨 뒤집어 볼만한 물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평지는 말을 했다. 내가 대사형의 그 말을 분석해보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하기를 절대로 선조의 물건들을 뒤집어 보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무슨 암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저택의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물건을 뒤집어 보라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뒤집어 볼 만한 물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로지 내 증조부에 불경밖에 없군요. 악영사는 껑충 뛰어 박수를 치며 말을 했다. 불경이라고요? 그건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달마조사께서는 무학의 창시자이니 불경 중에 건보를 숨긴다는 것은 뭐 그리 희귀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충은 악영사 내 이와 같은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어 내심 생각했다. 임사제가 정말로 불경 중에서 그 건보를 찾아낸다면 좋겠구나. 더 이상 내가 그 건보를 훔쳤다고 의심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임평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벌써 뒤져봤습니다. 한두 번 뒤져본 것이 아니라 백 번이라면 너무 과해도 팔구십 번은 될 거요. 나는 또 서점에 나가 금강경, 신경, 법화경, 능가경 등을 사와서 조부께서 남기신 불경의 글자와 대조를 해봤으나 그 불경들은 일반 불경과 똑같았습니다. 악영사는 말했다. 그렇다면 다시 뒤집어 볼 필요가 없군요. 그녀는 한참 무엇인가 골똘하게 생각하더니 갑자기 말했다. 종이와 종이가 겹친 사이를 찾아보셨는지 모르겠군요. 임평지는 흠칫 놀라며 말했다. 종이와 종이가 겹친 곳이라 그곳은 뜻밖인데 우리 다시 한번 그 틈새를 찾아보기로 합시다. 두 사람은 각자 촛대를 하나씩 들고 손과 손을 마주잡고 그 방에서 나와 뒤뜰로 향해 걸어갔다. 영호충은 지붕을 타고 그들을 뒤따라갔다. 촛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한방 한방을 지나면서 비춰봤고 마지막에는 서북쪽 한 귀퉁이 방에 와서 불빛이 멈췄다. 영호충은 그곳까지 따라가서 가볍게 뒤뜰로 내려왔다. 찢어진 문틈으로 안을 살폈다. 안에는 한 채의 불 땅이었다. 가운데는 한 폭의 묵화가 걸려있는데 그것은 달마대사의 뒷모습이었다. 그 그림은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의 상황을 그린 것이다. 불 땅의 서쪽에는 아주 오래된 구들 방석이 놓여져 있었으며 팍자 뒤에는 모거 종경 따위들이 진열되어 있었으며 또한 불경들이 쌓여있었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했다. 보기표국을 설립한 임 노선배는 그 당시 명성이 자자하였고 그 손에 얼마나 많은 대도들이 죽음을 당했는가 생각해보니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곳에서 자기 업보를 참회하고 있었구나. 강호를 주름잡고 호령했던 영웅호걸이 백발이 되어서 이 어둠침침한 불 땅에서 모거를 두들기며 불경을 읽고 그 심정은 정말로 적막하고 처량했으리라고 상상이 되었다. 악영사는 한 권의 불경을 들고 말했다. 우리는 이 경서들을 풀어서 그 틈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지를 살펴보지요. 만약 찾을 수 없다면 다시 이 경서들을 다시 잘 괴며놓읍시다. 어때요? 임평진은 말했다. 좋습니다. 불경을 한 권 집어들더니 그 불경에 묶여져 있는 끈을 풀고 한 장 한 장 뜯어서 그 틈 사이에 어떠한 흔적이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악영사는 또 다른 한 권의 불경을 뜯어보고 한 장 한 장 집더니 촛불에다 그림자를 비춰보았다. 그녀가 뒤로 돌아앉아 있었기 때문에 영호충은 뒷모습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팔뚝은 마치 옷과 같았으며 좌측 손에는 여전히 그 은으로 만든 팔찌를 차고 있었다. 어떤 때는 얼굴을 약간 기웃둥하여 임평지와 시선이 맞닿으면서 서로가 실컷 웃고 또 다시 책을 살펴보곤 하였다. 불빛이 비춰서 그런지 그녀의 볼은 빨갛게 홍조를 띄고 있었으며 마치 한 개의 포송포송한 복숭아 같아 보였다. 영호충은 창밖에 꼼짝 않고 서서 그녀를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 권 한 권 뜯어 살펴보아 이미 책상에는 열두 권의 불경이 흩어져 있었다. 갑자기 영호충은 등 뒤에서 가벼운 소리를 들었다. 그는 몸을 숨겨 고개를 들어보니 두 개의 사람 그림자가 남쪽 처마 밑에서 살며시 다가오고 서로 손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뜰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뜰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안쪽을 살피고 있었다. 한참 지난 후에 악영산의 링나 소리가 들려왔다. 다 풀어봤는데 아무것도 없군요. 말소리는 실망한 듯했다. 갑자기 또 말을 했다. 난 금방 생각을 했는데 가서 물을 한 대야 떠옵시다. 목소리는 금방 흥분으로 가득 찼다. 임평진은 물어보았다. 물을 떠다가 무엇을 하려고요? 악영산은 대답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약초는 물에 담그면 액체가 나와서 그것으로 글자를 쓰면 그 약초가 마른 뒤에 글자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만약에 그 종이가 물에 젖는다면 글자의 흔적이 다시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영호충의 마음은 씁쓸해졌다. 자기 기억으로는 사부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악영산은 겨우 8, 9살 정도가 되었고 자기는 17, 18살이 되었던 것이다. 그 옛날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머리에 떠올랐다. 영호충의 기억으로는 그날 그녀와 함께 여치를 잡아다가 싸움을 시켰고 자기가 제일 크고 튼튼한 여치를 그녀에게 양보를 했는데도 그녀의 여치는 매번 시합에 졌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울어버렸고 자기는 그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해괴망측한 행동을 해서 비로소 그녀를 웃겼던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사부님께 가서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옛날 일이 이렇듯 떠오르자 두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흘렀다. 인평지에 말소리가 들려왔다. 맞소 한번 시험해봅시다. 몸을 돌려나왔다. 악영사는 말했다.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두 사람은 손과 손을 잡고 나왔다. 창 뒤에 숨어있던 그 두 사람은 꼼짝도 않고 있었다. 한참 지난 뒤 인평지와 악영사는 같은 한 대야의 물을 들고 굴땅 안으로 들어갔다. 일곱여덟 권의 불경을 물속에 띄웠다. 인평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한 권의 불경을 짚더니 불빛에 비춰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글자에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여 페이지를 시험했어도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인평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만둡시다. 아무 글자가 없군요. 그의 말소리가 끝나기 전에 창 밖에 숨어있던 두 사람은 살며시 문앞으로 돌아오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인평지는 일가를 했다. 누구냐? 두 사람이 곧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속하게 이를 데 없었다. 인평지는 서둘러 초식을 쓰려고 했으나 이니 그들에게 혈도가 적중되었다. 악영사는 장검을 반 정도 뽑았는데 적의 두 손이 그녀의 눈을 향해서 들어왔다. 악영사는 별 수 없이 손을 칼자루에서 떼고 손을 들어 막았다. 그 사람은 우측 손으로 연신 세 번 자세를 취하더니 모두가 그녀의 목덜미를 향했다. 악영사는 깜짝 놀라 뒤로 두 발자국 물러서고 등이 이미 불단해와 닿아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의 좌측 손은 그녀의 철령계를 향해서 내리쳐왔다. 악영사는 두 손을 들어 막았다. 그러나 뜻밖의 그 사람의 이 일장은 빈 초식이었고 우측 손으로 악영사의 좌측 옆구리를 찔렀다. 악영사는 혈도를 맞아 불단 옆에 기댄 채 꼼짝할 수가 없었다. 이 순간들을 영호충은 보고 있었다. 임평지와 악영산 두 사람이 잠시 어떤 생명의 위험은 없으리란 생각이 들어 급히 그들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적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두 사람은 불단에서 이곳저곳을 살펴보더니 한 사람은 바닥에 깔려있는 구들 방석을 번쩍 들더니 두 쪽으로 찢어놓고 다른 사람은 딱 하는 일장의 모거가 일곱여덟 조각이 되었다. 임평지와 악영산은 말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도 없었다. 두 사람의 장력이 마치 칼과 같았다. 구들 방석을 찍고 모거를 갈기갈기 조각을 내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그 격사건보를 찾는 것 같았다. 그래서 모두 내심 생각했다. 어째서 그 건보가 구들 방석이나 모거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을까. 그러나 구들 방석과 모거에서 어떤 이상한 물건이 나오지를 않자 모두들 내심 기뻤다. 두 사람은 모두 50살 정도의 나이로 한 사람은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였고 또 한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행동은 질풍처럼 순식간에 불당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쪼개버렸다. 더 이상 쪼갤 물건이 없자 두 사람의 눈빛은 그 달마대사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향했다. 백발 노인은 손을 내줬더니 일가를 했다. 잠깐 그의 손에 지문을 한번 보시오. 영어충 임평지 악영산 세 사람의 눈빛도 그 화상을 쳐다보았다. 그림 속에 닮아 화상은 좌측 손을 등 뒤로 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의 검결을 쥐고 있는 듯했고 우측 식지는 천장을 향해 있었다. 대머리는 물어보았다. 그의 손에는 무슨 이상한 김이라도 있소이까. 백발의 노인이 말을 했다. 모르겠소. 그러나 한번 시험해봅시다. 몸을 날리더니 두 손을 그림 속에 닮아 대사 식지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지붕 위를 내리쳤다. 헝하고 소리를 내면서 흙과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다. 대머리는 말을 했다. 무엇이 있단 말이오. 이 말이 끝난과 동시에 빨간색의 물건이 지붕 위에 구멍에서 떨어져 내려왔다. 그것은 중들이 입는 가사 장삼이었던 것이다. 백발 노인이 손을 내밀어 받았다. 희미한 촛불 아래 비춰보면서 기뻐서 말을 했다. 여기. 여기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했고 목소리조차도 덜덜 떨리었다. 대머리는 말을 했다. 왜 그러시오. 백발 노인이 말을 했다. 한번 보시오. 영호충은 두 눈을 집중하여 쳐다보니 가사 장삼에는 작은 글자들이 가득 씌어져 있는 것 같았다. 대머리가 말을 했다. 이게 설마하니 우리가 찾던 벽사건보란 말이오. 백발 노인이 말을 했다. 10중 8구는 바로 그 건보일 것입니다. 우리 형제 두 사람이 큰 공을 세웠소. 자 거둡시다. 대머리는 너무나 기뻐서 입을 담을 줄을 몰랐다. 가사 장삼을 조심스럽게 접더니 품속에다 집어넣고 좌측 손으로 악영산 임평지 두 사람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죽여버릴까? 영호충은 손에 검자루를 쥐고 백발 노인이 임평지와 악영산 두 사람을 죽이려는 순간에 곧바로 뛰어들어가 그 늙은이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그 백발 노인이 말하기를 건보가 이미 우리 수중에 들어왔는데 화산파와 원수지간이 될 필요가 있겠소. 그들을 보내줍시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불당을 나오더니 담을 넘어 사라졌다. 영호충도 즉시 몸을 날려 담 밖을 나와 그들 뒤를 따랐다. 두 명의 노인들은 발걸음이 매우 빨랐다. 영호충은 캄캄한 밤중이라 그들을 놓칠과 염려되어서 발걸음을 빨리 하니 두 사람과의 거리가 겨우 3장 정도였다. 그 두 명의 노인들은 급하게 달렸다. 영호충은 더욱 발걸음을 빨리 했다. 갑자기 두 명의 노인이 발걸음을 멈추더니 몸을 돌렸다. 차가운 불빛이 번쩍하더니 영호충은 양쪽 어깨가 극렬하게 아파옴을 느꼈다. 이미 상대방의 칼에 양 어깨가 적중되었던 것이다. 두 사람이 순간적으로 멈추고 몸을 돌려 칼을 썼던 것이다. 정말로 그 빠르기란 번개와 같았다. 영호충은 단지 내력이 두텁고 검법이 고명하였으나 이러한 임기웅변의 기습에 대해서는 인류 고수들과 아직 훨씬 차이가 있었다. 상대방이 갑자기 초식을 쓰자 검을 뽑고 초식을 가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손가락조차도 칼자루를 만지지도 못한 채 이미 중상을 입었던 것이다. 두 명 늙은이의 검법은 너무 빨라 1초씩에 이미 상대방을 꺾어놓고 두 번째에 칼을 바로 내리쳤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급히 뒤로 물러섰다. 다행히 그의 내공이 이상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자 몸이 이니 두 장 밖으로 물러섰고 다시 몸을 날리자 또다시 두 장 정도 물러섰던 것이다. 두 명의 노인은 그가 중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번개처럼 빠르자 깜짝 놀라 역시 바로 따라왔다. 영호충은 몸을 돌려 도망을 쳤다. 양 어깨에 칼을 맞았을 때는 그리 아픔을 느끼지 못했으나 지금은 너무 아파서 기절할 정도였다. 내심 생각하였다. 이 두 사람이 훔쳐간 가사 장삼에는 벽사건보가 씌어져 있는 게 틀림이 없다. 나는 지금 누명을 쓰고 있으니 아무리 뭐라 해도 때 아사 와야 하고 그것을 임사제에게 되돌려 주어야만 한다. 즉시 아픔을 참고 손을 내밀어 장검을 뽑았다. 장검을 뽑았는데 장검이 칼집에서 반 정도 나오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칼을 뽑을 수가 없었다. 우측 어깨가 칼에 맞은 다음에 힘이 없어져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귓가에는 질풍 소리가 들려왔다. 적의 장검이 찍어져 내려왔던 것이다. 그는 즉시 뒤로 물러서 좌측 손으로 힘껏 허리에 유대를 잡아 끈자 비로소 장검이 손에 들어왔다. 있는 힘을 다해서 뿌리치니 칼집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겨우 몸을 돌리는데 한기가 눈앞에 닥쳐오면서 쌍칼이 동시에 얼굴을 향해서 내리쳐왔다. 그는 또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때는 날이 밝기는 밝았으나 여전히 컴컴한 상태였다. 칼빛이 번쩍번쩍하고 빛나는 것 외에 눈을 떠봐도 아무런 형체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배운 독고구검의 요지는 적의 초식을 보고 초식의 빈틈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이때 적이 쓰는 초식을 전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독고구검의 검법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좌측 어깨가 아파움을 느끼고 적의 날카로운 칼끝이 좌측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에 별수 없이 거리를 향해 급히 도망쳤다. 좌측 손에 검을 쥐고 주먹으로 우측 어깨 상처를 눌렀다. 피가 너무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피를 멈추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두 명의 늙은이는 한참을 추격해왔으나 그의 발걸음이 너무 빨라 쫓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다행히 그 벽사건보를 손에 넣어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를 확대시키고 싶지 않아서 즉시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돌아갔다. 영호충은 외쳤다. 이 대담한 도둑놈들아 남의 물건을 훔쳐 도망치려고 그러느냐 오히려 몸을 돌려 쫓아왔다. 두 명의 늙은이는 크게 화가 나서 즉시 몸을 돌려 칼을 휘두르며 그를 향해 내리찍었다. 영호충은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싶지 않아서 몸을 돌려 또 도망쳤다. 암암리의 마음속으로 빌었다. 한 사람만 단지 한 사람이라도 등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는가. 몇 발자국 도망치다가 문득 생각이 나 몸을 날려 지붕 위로 올라갔다. 사방을 쳐다보니 좌측의 한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즉시 그 불빛을 향해서 도망쳤다. 두 명의 늙은이들은 또 발걸음을 멈추고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영호충은 고개를 숙여 두 개의 기와장을 들더니 두 사람을 향해 던지면서 일가를 했다. 내놈들은 임가의 벽사건보를 훔쳤다. 한 놈은 대머리이고 또 한 놈은 흰머리이다.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도망친다 해도 무림의 영 오무걸들은 절대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고 잡을 것이다. 잡아서 내놈들의 몸을 천가닥 만가닥으로 난도질할 것이다. 퍽퍽 소리가 나면서 두 개의 기와장은 땅바닥에 떨어져 가루가 되었다. 두 명의 늙은이는 그가 벽사건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자 즉시 지붕 위로 쫓아왔다. 영호충은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오고 있음을 느꼈고 갈수록 힘이 없어짐을 느꼈다. 숨을 돌려 단숨에 그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한바탕 달려갔다. 갑자기 몸이 기웃든 거리더니 지붕 위에서 떨어졌다. 급히 리어타정 초식을 써서 몸을 한바퀴 돌려 벽가가 위에 기대섰다. 두 사람의 늙은이는 가볍게 몸을 날려서 각기 좌측과 우측에서 덮쳐왔다. 대머리는 교활하게 웃으면서 말을 했다. 이 어르신께서 내놈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내놈이 끝내 죽음을 재촉하는구나. 영호충은 그의 대머리가 기름처럼 반쩍번쩍 빛나자 내심 멈칫했다. 알고보니 날이 이미 새었구나. 웃으면서 말을 했다. 두 분께서는 어느 파 어느 문중의 사람입니까? 왜 꼭 사람을 죽여야만 마음이 편하십니까? 백발의 늙은이는 단돌을 들더니 영호충의 정수리를 향해서 질풍처럼 내리찍었다. 영호충은 검을 우측 손으로 건네고 가볍게 칼을 휘두르니 검 끝은 이미 그의 목덜미를 꿰뚫었다. 대머리는 깜짝 놀라 충을 추듯이 그를 향해 달려왔다. 영호충이 일검을 내리찍자 그 사람의 손목에 칼이 적중되었다. 칼과 손목이 동신의 땅에 떨어졌다. 영호충의 검 끝은 바로 그 자의 목덜미를 켜놓았다. 그리고 일가를 했다. 너희 두 사람은 도대체 어느 문파의 사람이냐? 말을 한다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대머리는 킥킥 웃으면서 철양하게 말을 했다. 우리 형제는 이 강호를 돌아다녔으나 적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고수의 손에 죽게 되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단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당신의 이름을 안다면 죽어도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영호충은 그가 비록 한쪽 손이 잘라졌으나 여전히 지기가 높고 굴하지 아니하자 마음속으로 보기 드문 사내 대장부라고 존경을 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하에서 몸을 지키려고 이런 행동을 했을 뿐이오. 사실은 두 분과 평소에 알지 못하는데 이러한 행동을 해서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소. 그 가사 장산만 나에게 준다면 우린 여기서 그만 헤어지도록 합시다. 대머리는 의연하게 말을 했다. 도긍은 어찌 목숨이 아깝다고 투항을 하겠소. 좌측 손을 뒤집더니 한 자루의 비수가 이미 자기의 심장을 찔러 오고 있었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했다. 이 사람은 차라리 죽을망정 굴복하지 않는구나. 정말로 멋진 사나이다. 몸을 숙여 그의 품속에서 그 가사 장삼을 꺼냈다. 그때 피를 너무나 과다하게 흘렸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리하여 옷을 찢어서 아무렇게나 어깨와 팔뚝의 상처를 사매고 나서야 비로소 그 대머리의 품속에서 가사 장삼을 꺼낼 수가 있었다. 이때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숨이 가빠옴을 느꼈다. 방향 판단을 하더니 인평지에 그 상향항 저택을 향해서 걸어갔다. 몇십 장을 걸으니 이미 자기 몸을 지탱할 수가 없었다. 내심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쓰러진다면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죽어서까지 내가 벽사건보를 훔쳐 몸에 지니고 있다고 누명을 쓸 것이다.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누명을 쓰는 꼴이 아닌가. 그는 억지로 몸을 지탱하여 결국은 상향항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임가의 대문은 꼭꼭 잠겨져 있었고 임평지와 악영사는 아까 그 자들에게 혈토를 지켰으니 그 누구도 대문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지금 밤을 뛰어넘어 들어가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경공을 펼칠 수가 없었다. 별수 없이 문을 몇 번 두드리다가 또한 아무 반응이 없자 발길로 대문을 냅다 걷어차다. 한참 대문을 차도 대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에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자기가 침대에 드러누어 있음을 느끼고 눈을 뜨자 악붉은 부부가 침대 앞에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영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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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기뻐 외쳤다. 사부님 사모님 저는 전 마음이 너무 격한 나머지 눈물이 하염없이 뚝뚝 떨어졌다. 몸을 허우적거리며 바로 앉았다. 악불구는 대답하지 않고 단지 물어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영어충은 말을 했다. 소삼에는요 그녀는 그녀는 아무 일이 없겠지요 악붐인이 말을 했다. 아무 일이 없네. 자넨 자네는 어떻게 이 복주에 왔는가 그 말투가 너무나 정다웠고 따뜻해서 눈물이 핑 돌았다. 영어충은 말을 했다. 임사제의 벽사건보는 두 명의 늙은이가 빼앗아 갔습니다. 제가 그 두 사람을 죽인 후 빼앗아 왔지요. 그 두 사람은 그 두 사람은 아마 마교의 고수들인 것 같습니다. 가슴을 더듬자 그 가사 장삼은 이미 보이지가 않았다. 급히 물어보았다. 그 그 가사 장삼은요? 악불 군이 물어보았다. 그것이 무엇인가? 영어충은 말을 했다. 가사 장삼에는 글자가 씌어있는데 아마 임가의 벽사 건보인 듯합니다. 악 부인은 말을 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임평지의 물건이니 임평지가 간소해야 되지. 영어충은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사모님 사모님과 사부님께서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사제와 사매들도 무고한지요. 악 부인은 눈빛이 빨개졌다. 옷소매를 들어 눈물을 닦으며 말을 했다. 모두들 잘 있네. 영어충은 말을 했다. 내가 어째서 이곳에 왔는지요. 사부님과 사모님께서 저를 구해가지고 이곳까지 데려오셨군요. 악 부인은 말을 했다. 내가 오늘 아침 일찍이 임평지의 상양항 저택에 갔었는데 문박에서 자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 영어충은 음하고 소리를 지르며 말을 했다. 다행히 사모님께서 오셨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마냥 마교들이 먼저 보았다면 저의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모님이 아침 일찍 자기 딸이 보이지 않자 상양항에 차질 어쩌다 가슴을 알고 있는데 단지 이 일을 자기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악불구는 말을 했다. 자네가 두 명의 마교들을 죽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자들이 마교들임을 아는가 영어충은 말을 했다. 제자가 남쪽에서 오는데 도중에 계속해서 적지 않은 마교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몇 번이고 싸움을 했지요. 이 두 늙은 이들은 무공은 기이하고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의 정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암암리에 기뻐하였다. 내가 임사제의 벽사건보를 빼앗아 왔으니 사부 사모님 소삼에는 더 이상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겠지. 또한 내가 이 두 명의 마교 사람들을 죽였으니 사부님 께서는 당연히 나와 마교들이 작당을 했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악불구는 얼굴색이 파래지면서 코방귀를 끼더니 무서운 목소리로 말을 했다. 너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쉽게 내놈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 갈 줄 알았느냐. 영호충은 깜짝 놀라 급히 말을 했다. 제자는 절대로 사부님을 기만한 적이 없습니다. 악불구는 준엄하게 말을 했다. 누가 너의 사부이냐. 이 악불구는 벌써 너와 사제간의 명분을 끄는 지 오래이다. 영호충은 침대에서 굴러내려와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을 했다. 제가 너무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원하옵건데 사부님께서는 중 한 벌을 내리시고 단지 단지 쫓아내는 것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사부님께서 그 명령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악불구는 몸을 옆으로 피하고 그의 인사를 받지 않고 냉랭히 말을 했다. 마교의 임교주의 딸이 너를 도와주고 너는 벌써 그들과 한패가 되었는데 나같은 사부가 그 무엇에 필요하겠느냐. 영호충은 이상해서 말을 했다. 마교 임교주의 딸이라고요. 사부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요. 저는 비록 그 임 임하행이라는 자가 딸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제자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악불인은 말을 했다. 충하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너는 어째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한숨을 쉬더니 말을 했다. 그 임소저가 강호의 좌도의 인사들을 소집해서 그 산동 오펌강에서 너의 병을 치료해주지 않았느냐. 그날 우리가 가지 않은 것도 아닌데 영호충은 깜짝 놀라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오펌강의 그 아가씨가 그녀가 그녀 영영 아가씨가 그녀가 바로 임교주의 딸입니까. 악 부인은 말을 했다. 일어나서 말을 하거라. 영호충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마음 속으로는 정말로 막막하였다. 혼자 중얼 중얼 말하기를 그녀가 그녀가 임교주의 딸인가. 이건 이것을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된단 말이냐. 악부인은 갑자기 화난 소리로 말을 했다. 어째서 사부님과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악불구는 화가 나서 말을 했다. 누가 그의 사부이고 사무라는 말이오. 손을 내밀어 탁자에 무겁게 일격을 가하니 탁 하는 소리와 함께 탁자는 한쪽 발이 뚝 떨어져 나갔다. 영호충은 너무나 황공해서 말을 했다. 제자는 절대로 사부님과 사모님을 기만하지 않습니다. 악불구는 매서운 목소리로 말을 했다. 이 악불구는 애당초 운이 없어. 너 같은 무례한 애를 거두어 내 제자로 만들었으니 실로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내놈은 실로 나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한 운명을 짊어지게 하려는 심사는 아니겠지. 내놈이 만약 다시 한번 사부사모라고 부르기만 한다면 나는 즉시 내놈을 죽여버리겠다. 노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얼굴은 변해 있었다. 그것은 화가 너무나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었다. 영호충은 대답을 했다. 내내 손을 내밀어 침대 끝을 잡고 일어서더니 얼굴에는 핏기가 가시고 몸이 휘청거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들이 나에게 치료를 해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누구도 나에게 말해준 적은 없지요. 그녀가 바로 임교주의 딸이라고요. 악부인은 말을 했다. 너는 총명하고 영리하기 그지없는데 어째서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냐. 그 점띠젊은 여자가 단 한마디로 삼사노하게 좌도 인사들을 불러모아서 서로 다투어 너를 위해서 병을 치료해 주었는데 마교의 임소절을 체하고는 누가 그러한 큰 힘을 가질 수 있단 말이냐. 영호충은 말을 했다. 제자 저는 저는 당시에 그녀가 늙은 노파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악부인은 말을 했다. 그녀는 육모를 변장했단 말이냐. 영호충은 말을 했다. 아닙니다. 단지 단지 나는 당시에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악불구는 허하고 웃었다. 그러나 얼굴에는 전혀 웃음기가 나타나지 않았다. 악부인은 한숨을 쉬더니 말을 했다. 충아 내가 나이를 먹더니 성격도 변했구나. 내가 말한 것을 너는 다시는 마음에 새기지 않는구나. 영호충은 말을 했다. 사 사 제가 어르신의 말씀을 정말로 정말로 그는 저는 어르신의 말씀을 한마디도 감히 거역하지 않습니 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사부와 사모님은 계속해서 마교 사람들과 교분을 밍지 말라고 명령 했는데 그는 영영 상문천 이마행 등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어지 친구로만 사귀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악부인은 또 말을 했다. 그 임교주의 딸이 너에게 호의를 품어 내 목숨을 살려 주기 위해 그녀가 모든 사람들을 소집해서 너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면 그 또한 있을 수 있는 악불구는 화가 나서 말을 했다. 무슨 있을 수가 있는 일이고 용서할 수가 있는 일이오. 목숨을 살리겠다고 아무 일이나 해도 된다는 말이오. 그는 평소에 자기의 삼애이자 아내인 부인에게 예의로서 대하고 마치 손님처럼 대했으나 오늘은 무서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것은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악부인은 자기 남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트집을 잡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했다. 그러나 너는 왜 그 마교들의 두목인 상문첨과 함께 작당을 해서 적지 않은 우리 정파의 동지들을 죽였느냐. 너의 두 손에는 정교인사들의 피가 잔뜩 묻어있다. 너는 너는 빨리 빨리 이곳을 떠나거라. 영호충의 등에는 식은 땀이 흘렀다. 그날 정자와 깊은 계곡에서 상문천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적을 해서 실로 적지 않은 정교의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죽어갔던 것이다. 비록 당시에 싸움을 할 때 자기가 만약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살해를 당할 형국 이었으나 이 피의 보람은 결국 자기 몸에 와 따라 붙었던 것이다. 악부인은 말을 했다. 오펌강에서 너의 마교의 딸과 연합해서 적지 않은 소림파와 곤륜파의 제자를 살해했다. 충아 나는 옛날 너를 마치 내 친아들처럼 대해왔는데 일이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넌 내가 너무 무능해서 더 이상 너를 감싸줄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말을 하자 두 줄기의 눈물이 뺨을 타고 줄줄줄 흘러내렸다. 영호충은 담담하게 말을 했다.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절대로 화산파의 명예를 손상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두 분 어르신께서 법당문을 여시고 각파의 영웅들을 모이게 하여 이놈을 즉시 처결하여 화산파의 문중에 법규를 널리 보여주십시오. 악불구는 긴 한숨을 쉬며 말을 했다. 영호충 내가 오늘 만약 여전히 우리 화산파의 제자였다면 그런 일을 하여 사건을 마무리 질 수가 있다. 너의 생명은 비록 없어지지만 우리 화산파의 명예는 여전히 보존할 수가 관계가 관계가 있느냐 내 또한 무슨 신분으로 너를 처리할 수 있단 말이냐 하하하 정과 사는 양립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번에 내가 마냥 못된 짓을 하여 내 소나 귀에 들어온다면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일 뿐 아니라 나 또한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을 마치자 방문 밖에서 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사부님 사모님 그것은 바로 노덕약 이었다. 악불구는 물어보았다. 왜 그러느냐 노덕약 은 말을 했다. 밖에서 사람이 사모님과 사부님을 뵙자고 합니다. 그들은 숭산파의 종진이라는 사람과 또 그의 두 명의 사제입니다. 악불구는 말을 했다. 구곡검 종진 그 사람도 이 복권 땅에 왔는가 좋다. 내가 나가마. 문을 열고 방 밖으로 나갔다. 악불인은 영호충을 쳐다보았다. 눈빛 속에는 부드러운 정이 충만 되어 있었고 잠시 후에 무슨 할 말이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악불구는 악불구는 따라서 나갔다. 영호충은 어렸을 때부터 사모님을 마치 자기의 어머니처럼 대했다. 그녀가 자기를 그러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마음속으로 후회가 막급했다. 모든 일들은 결국은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서 일어났고 악인지 선인지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했기 때문이다. 상형님은 분명 희정인군 희정인군 내가 어째서 전우 사정을 알아 보지도 않고 그를 도와서 싸움을 했는가 내가 죽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하겠스 나 사부와 사모님을 뵐 낯이 없구나. 화산파 문중에서 이러한 불초 제자가 나와 사제 사매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격이 또 생각을 하였다. 알고 보니 영영은 임교주의 딸이었구나. 어쩐지 노두자 조천추 등이 그렇듯이 쩔쩔매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따라 그 많은 강호의 협사들이 동해 외딴섬에 유배되었었지. 아 내가 애당초 그것을 생각했어야 옳았어. 무림 중에는 마교의 두목을 제외하고 또 누가 그러한 권세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녀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몸을 비틀며 귀엽기 짝이 없었고 소삼에 보다 덜한 친근함을 나에게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녀가 마교 중에 큰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냐. 그리고 또 그때 임교주는 동방불패에게 감금이 되어 서후의 밑바닥에 묶여 있었는데 그의 딸이 어떻게 그러한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되었는가.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이국리 저국리를 하고 있을 때 가느다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한 사람이 잽싸게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가 밤낮으로 잊지 못하던 소삼에 였다. 영어충은 외쳤다. 소삼에 계속해서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악영산이 말을 했다. 대사형 빨리 빨리 이곳을 떠나세요. 숭산파의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말소리는 심히 초조하였다. 영어충은 그녀를 보자 하늘이 뒤집혀질 일이라도 상관을 하지 않을 듯 했으며 무슨 숭산파인지 그런 것은 아예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두 눈으로 멍청하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일시적으로 그 쓰고 달고 시고 맸던 여러가지의 추억들이 마음속을 어지럽혔다. 악영사는 그가 눈도 꿈쩍하지 않고 자기를 쳐다보자 얼굴이 약간 빨개졌다. 그리고 말을 했다. 무슨 성이 종시라는 자가 두 명의 사제를 데리고 당신이 그들 숭산파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쫓아왔다고 합니다. 영어충은 멍청해지면서 망연히 말을 했다. 내가 숭산파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나면서 방문이 열렸다. 악불구는 온 얼굴에 녹이가 가득 차서 무서운 목소리로 말을 했다. 영어충 너는 멋진 일을 해냈구나. 너는 숭산파에 소속되어 있는 무림의 선대를 죽여놓고 마교의 요망한 것들을 죽였다고 나를 속였구나. 영어충은 이상해서 말을 했다. 제 저는 제가 숭산파의 무림선배를 죽였다고요. 전 전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불구는 화난 목소리로 말을 했다. 백두선홍 복침 독응 사천강 이 두 사람을 내가 죽였지. 영어충은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듣자 그 대머리가 자진할 때 독응이 어찌 항복하겠는가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 내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흰 머리가 난 늙은이는 바로 백두선홍 복침이었구나 생각하며 말하기를 머리가 히끗히끗한 늙은이와 대머리 늙은이는 확실히 제가 죽여듭니다. 전 전 그들이 숭산파의 문화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돌을 사용했고 틀림없이 숭산파의 무공은 아니었습니다. 악불구는 표정은 더욱 엄숙해지며 말문을 열었다.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죽여쓰렸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악영사는 말을 했다. 아버지 그 흰머리 노인과 대머리 노인이 악불구는 일가를 했다. 나가거라. 누가 너 보고 들어오라고 했느냐. 내가 여기서 말을 하는데 내가 끼어들 장소이더냐. 악영사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방문 밖으로 나갔다. 영호충은 내심 철양했고 또 내심 기뻤다. 사매가 비록 임사제와 사이가 좋다고는 하나 필경은 나에게도 정이 남아 있구나.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호해주고 또 나보고 빨리 이 자리를 피하라고 했구나. 악불구는 냉소하며 말을 했다. 오아 건파의 각파의 무공을 너는 분명히 다 알고 있느냐. 이 두 사람은 숭산파의 별파로 너는 마음이 온당치 못해서 무슨 비굴한 수단으로 내가 그들을 죽였는지는 모르되 피자국이 상향항 임평지에 저택에 있었고 숭산파의 사람들이 그 피자국을 따라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었다. 지금 숭산파의 종사형이 바깥에서 나보고 사람을 달라고 한다. 너는 또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악부인은 방에 들어와 말을 했다. 그는 두 눈으로 영호충이 그들을 죽였는지 보지 못했는데 그 핏 자국을 근거로 우리 표국 사람들이 죽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둘이 나가 그 사람에게 시치미를 딱 대면 되지 않습니까. 악불구는 화가 나서 말을 했다. 3의 일이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당신은 아직도 잔악무도한 놈을 비호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정당당한 화산파 장문으로서 어찌 이 짐승보다 못한 놈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소. 당신은 당신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화산파의 명예는 끝장날 것이오. 영호충은 이 몇 년 동안 늘 사부와 사모님이 사형 자매 관계에서 한 가족을 이루었고 자기도 만약 소사매와 결혼할 그날이 온다면 그는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이 시각에 사부가 사모님에게 대할 때 이렇듯이 노한 음성으로 대하자 내심 생각이 들었다. 만약 소사매가 내 부인이라면 그녀가 뭘 하고 싶다면 나는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놓아두었을 것이고 그것이 설령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녀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은 안 할 것이다. 그녀가 나에게 용서받지 못한 일을 한다 해도 나는 눈썹 하나 찡그리지 않을 것이다. 악플 군은 두 눈으로 영호충의 얼굴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갑자기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흐르고 있었으며 두 눈빛에는 정이 담겨 있었다. 방문 입구 옆에 딸이 서 있는 쪽을 향해서 일가 를 했다. 아직도 거기 서 있느냐 너는 거기서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 느냐 악플 군이 이렇게 큰 소리로 일가 를 하자 영호충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사부의 얼굴에는 파란 귀가 떠올랐으며 손바닥을 들어 자기의 정수리를 내리치려고 했다. 영호충은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무의미 하기짝이 없었으나 오늘 사부님의 일장에 죽으니 그것은 통쾌한 해탈 같았고 더욱이 소삼해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사부님의 일격에 죽는다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 바랬던 소망이었다. 그는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악영산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사부의 일격이 내리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정수리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악불군의 우측 손바닥이 쳐내려왔다. 악부인의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그 일격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은 남편의 뒷골 옥치멸을 찍어 들어갔다. 그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동문이고 같이 무예를 배웠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다. 악부인이 찍으려고 하는 혈은 치명을 주는 형 이었다. 악불군은 하는 수 없이 일장을 거두었다. 악부인은 영호충을 막아섰다. 악불군은 얼굴 색이 파래지며 화가 나서 일가를 했다. 당신은 당신은 이게 무슨 짓이오. 악부인은 급히 외쳤다. 충아 빨리 가거라. 빨리 달아나거라. 영호충은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사부님께서 저를 죽이시겠다면 죽여주십시오. 저는 죽어야 마땅한 몸입니다. 악부인은 발을 동동 구르며 말을 했다. 내가 있으니 사부께서는 절대로 너를 죽일 수 없다. 빨리 달아나거라. 멀리 달아나서 영원히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악불군은 말을 했다. 흥. 이 애가 간다면 바깥 대청에서 기다리고 있는 숭산파의 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한단 말이오. 영호충은 내심 생각을 했다. 알고 보니 사부님께서는 그 종진이라는 자를 퇴치하지 못할까봐 염려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먼저 사부님 대신 일을 처리하자. 낭낭한 소리로 말을 했다. 좋습니다. 내가 그들을 만나보지요. 말을 하면서 큰 걸음으로 밖을 향했다. 악부인은 외쳤다. 갈 수가 없다. 그들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영호충은 더욱 빨리 걸어서 바로 그 대청에 들어섰다. 과연 숭산파의 구곡검 종진과 신편 등팔공 근무사 고극신 세 사람은 날카롭게 서쪽 손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영호충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냉랭하게 말을 했다. 당신들 세 사람은 이곳에 무엇 하러 왔소이까. 이때 영호충은 몸에 다른 옷을 입고 있었고 수염을 깎았으며 이 팔포 객주집에서 만났던 참장의 모습과 크게 달랐다. 종진 등 세 사람은 갑자기 옥몸에 피가 낭자하고 시정에서 볼 수 있는 나이 어린 사람이 이렇게 무례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모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고극신은 일가를 했다. 너는 어떤 놈이냐.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너희들 새놈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상판때기 이냐. 고극신은 멈칫 했다.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무례한가. 화가 나서 말을 했다. 빨리 가서 아 선생아를 청해 오거라. 내놈은 우리와 말을 할게 제가 안 된다. 이때 악불군아, 북리 악영산 등 화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이미 문 밖에 와 있었다. 그들은 영호충이 세 사람과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악영산은 그가 너희들은 어디서 나타난 상판때기 이냐. 라는 말을 듣고 내심 웃었다. 그러나 눈앞의 세 사람은 모두가 숭산파의 고수이고 대사형이 그들의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군다면 반드시 서로 싸울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더 많을 텐데. 그리고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도와주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실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마음속에는 근심이 쌓여 웃음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아니했다. 영어충은 말을 했다. 악 선생이 누구시오? 맞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화산파의 장문인을 두고 하는 소리요. 나도 마침 그를 찾아 화풀이를 하려고 왔소. 순삼파의 두 명의 불초한 놈들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백동 복침이라 하고 하나는 대머리 사천강 이라고 하는데 이놈들은 이미 나에게 목숨을 잃었고 듣건대 순삼파에서 또 새놈을 파견하여 그 새놈이 이 표국에 숨어있다고 들었소. 나는 지금 아 선생에게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 선생은 내놓지 아니하고 있소. 정말 화가 나서 죽겠소. 바로 큰 소리로 외쳤다. 악 선생 숭산파의 새놈이 이곳에 숨어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무슨 쓸모없는 종진이라는 자이고 또 하나는 무슨 귀신같은 등팔공 이라는 자와 또 멍청한 고극신 이라는 자여 빨리 그들에게 안내하시오. 나는 그들과 청산할 일이 있소. 당신이 만약에 그들을 보호하려 한다면 그것은 안 될 말이. 당신들 오악검파가 같은 줄기라고 해서 그들을 감싸면 절대로 안 돼요. 악붉은 일행은 이 말을 듣고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그가 이렇듯이 떠들고 외치는 것은 화산파와 이 살인 사건과는 나 우런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려고 그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숭산파의 이 세 사람은 명성이 자자하고 특히 그 구국검 종진이라는 자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영어충이 떠들고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니 틀림없이 종진 등 세 사람의 정체를 확연히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날 저녁 그가 검종 봉불평을 쓰러뜨리고 15명의 강호의 고수들의 두 눈을 찍었듯이 건법이 실로 대단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는 상처를 입고 자기 몸도 지탱할 수가 없어 쓰러질 형편인데 어찌 감히 이렇게 나올 수가 지르려고 했다. 종진은 손을 들어 막고 영어충에게 물었다. 귀하는 누구시오? 영어충은 말을 했다. 하하하 나는 당신들을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나를 모르고 있군요. 당신들 숭산파는 오아건 팔을 하나로 묶어두고 당신들 숭산이 그 나머지 네 개의 팔을 집어먹으려 하고 있으며 또한 당신들 셋이 이 복권에 온 이유가 첫째로는 인가의 벽사건보를 빼앗으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화산 형산 등 각파의 중요한 인물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음모는 내가 다 알아버렸지요. 하하하 이것 참 재미있군요. 웃기는 일리요. 악불군과 악부인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내심 생각했다. 그의 이러한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닐 것이다. 종진의 얼굴에는 놀란 빛이 역력하였다. 귀하께서는 어느 파의 인물이시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나는 여기파도 아니고 저기파도 아닌 주인이 없는 들판을 돌아다니는 귀신이오. 그리고 절대로 당신 숭산파의 장사를 빼앗지 않을 것이오. 마음을 푹 놓으시오. 하하하 하하하하 웃음 속에는 철양한 감이 충만되어 있었다. 종진은 말을 했다. 귀하께서 화산파의 인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악선생에게 해를 끼칠 수 없소. 그렇다면 우리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이 몇 마디의 말소리는 평범하고 담담하였으나 눈빛은 흉악하여 누며 살기가 충만되었다. 영호충이 자기들의 비밀을 알아차렸으니 죽이려는 결심을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악불군에 대해서는 필경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표국에서 칼을 뽑아 살인을 하려들지는 않았다. 그래서 영호충을 바깥으로 끌어내어 다시 손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영호충의 의도와 딱 들어맞았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악선생 앞으로는 모든 일에 방비를 튼튼히 해야 될 것이오. 마 교회 교주인 이마행이 다시 이 강호에 나타났소. 이 사람은 흡성대 법을 가지고 있는데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내공을 빨아먹고 있소. 그가 말하기를 화산파를 못살게 군다고 하였소. 그리고 또 숭산파는 당신 화산파를 집어삼키려고 하오. 당신은 정인군자이니 다른 사람의 그 개같은 마음을 방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오. 그가 이번에 복주에 온 것은 사부에게 몇 마디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말을 마치자 큰 걸음을 내디뎌 밖으로 나갔다. 종진 등의 사람들도 따라 나왔다. 영어충이 큰 걸음을 내디뎌 보기 표국을 걸어 나오니 한 무리의 미 군이들과 여자들이 대문 밖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바로 항산파의 그 여자들이었다. 맨 앞에 서 있는 의화와 정확 두 사람의 손에는 선물이 들려져 있었다. 그것은 이 표국에 와서 악불군과 악부인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영어충은 멈칫해서 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보여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미 그들과 눈빛이 마주쳤지만 다행히 의림이 멀리 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종진 등 세 사람이 나올 때 의화와 정학은 그들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멈칫하며 동시에 발걸음을 멈췄다. 영어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항산파 제자들이 우리 사부가 이곳에 계신 걸 알고 방문하러 왔구나. 우리 사부와 사모님이 보살펴준다면 그들도 좀 편하리라. 그는 의림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옆으로 살짝 몸을 피했다. 종진 등팔공 고극신 등은 동시에 변기를 꺼내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일가를 했다. 너는 도망치려고 그러느냐. 영어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나는 아무런 변기가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싸울까. 이때 악불군과 악 부인 화산파의 제자들은 모두 문 밖으로 나와 영어충이 어떻게 그 세 사람을 상대하는가 보려고 보려고 했다. 악 형사는 칼집에서 검을 뽑으며 외쳤다. 대 장검을 그에게 건네 주려고 했다. 악 불군은 좌측 두 손가락을 내밀어 그녀의 검 끝을 잡으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악 형사는 급히 말을 했다. 아버지 악 불군은 또 고개를 흔들었다. 이 모든 행동을 영어충은 보았다. 그래서 영어충은 내심 안심이 되었다. 소삼에는 나를 옛날과 같은 정으로 대라고 있구나.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영어충은 급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개조차도 돌리지 못하고 아프올 급히 몸을 날렸다. 그의 내공은 무척 강해서 한 번 뛰어오르자 높고 또 신속 했다. 그러나 요행이 이렇게 몸을 앞으로 날렸지만 바로 뒤통수에 바람이 일었다. 일검이 등 뒤에서 내리쳐 오고 조금 전에 몸을 날려 피한 것이 약간 늦었거나 또는 힘이 부족해서 멀리 날리지 못했던 것이다. 몸은 이미 두쪽으로 잘릴 위험한 형세 였다. 그는 몸을 똑바로 한 다음에 즉시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러나 기합소리와 흰빛이 움직이며 항산파의 여제자들이 동시에 손을 쓰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일곱 사람이 한 무리가 되어 세패로 나뉘어졌는데 일곱 자루의 장검은 한 사람씩 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종진 등 세 사람은 각기 포위가 되었다. 검을 뽑고 걸음을 옮기고 애와싸고 초식을 쓰는 동작은 신속하게 이를 데 없었다. 더욱이 몸은 가볍고 취하는 자세들이 상당히 아름다웠다. 그것은 평상식에 익숙하게 익혀온 검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한자루 한자루 장검의 끝은 상대방의 급소인 머리 목구멍 가슴 배 허리 등 뒤 옆구리 등 일곱 군데에 급소를 겨누고 있었다. 진법이 이미 종성되자 일곱 명의 여자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 전에 손을 써 영호충에게 급습을 한 자는 바로 종진이었다. 영호충의 말투가 자기 숭산파에 있어서 심이 불리하자 그는 즉시 영호충의 빈틈을 찾아서 신속하게 죽임으로써 입을 막고 악불 군에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였다. 그의 일격은 빠르고 악독하 기 그지 없었으나 상대방이 피했고 또한 항산파의 여러 여제자들의 검진에 애워싸지자 그의 무공은 비록 강했으나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사지 백골이 한치라도 움직이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자 기 급소를 노리고 있는 장검이 들어올 것이다. 악불군 악부인 등은 항산파와 종진 등 사이에 이 팔포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알지 못했다. 갑작스럽게 쌍방이 무기를 쓰는 것을 보자 모두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항산파의 여러 여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검진이 매우 기묘함을 보았다. 스물 한 사람은 세무리로 나뉘어 옷 소맥과 바람에 휘날리는 것 외에는 스물 한자루의 장검의 한기가 번뜩일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중에는 살기가 가득 차있었다. 영호충은 항상 검진이 미동도 하지 않고 일곱자루의 검이 상대방의 급소를 겨누고 또한 자기 방어를 하고 있었으며 빈틈도 없는 것을 보자 자기의 독고구검의 무초파유초의 묘미를 느껴 숨을 모두들 한 가족인데 이 무슨 장난이오 내가 졌소 어떻소 쨍그랑 소리를 내면서 검을 땅에 던졌다. 그를 애워싸고 있던 일곱 사람의 의화를 선두로 해서 상대방이 검을 던지고 자기가 졌다고 인정하는 것을 보고는 장검을 옆으로 비껴 거두어들였다. 그 나머지 여섯 사람도 따라서 검을 거두었다. 뜻밖의 종진이 좌측 발끝으로 땅바닥에 검신을 툭 치자 그 검은 맹렬하게 튀어오르며 종진의 손가락에 칼자루가 와닿았다. 검봉은 마치 전기처럼 순식간에 찔러나갔다. 의화는 엎하고 놀란 소리를 지르며 우측 팔에는 이미 검이 적중되었다. 수중에 들고 있던 장검이 쨍그랑 하고 땅바닥에 떨어졌다. 종진의 껄껄껄 웃는 소리에 차가운 빛이 연신번쩍이더니 항상 파의 여러 제자들은 모두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대호가 흩어지자 그 나머지 14명의 여제자의 마음도 약간 흩어졌다. 등팔공과 고극신은 동시에 그 기회를 틈타 몸을 움직여 삽시간에 변기가 부딪히면서 쨍그랑 쨍그랑 하고 크게 소리가 났다. 영호충은 의화 떨어뜨린 땅바닥에 장검을 들더니 검을 휘두르며 앞으로 나갔다. 창창창 아 으 하는 소리가 나면서 고극신의 손목은 칼에 적중되어 장검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등팔공의 채찍 또한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자기의 목덜미를 스스로 재었다. 종진의 손목은 검에 적중되자 뒤로 몇 발짝 물러섰다. 장검은 손에 쥐고 있었지만 손목에는 힘이 빠져있었다. 두 명의 여자는 동시에 날카로운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했다. 하나는 오장군이라고 불렀고 한 명은 영호 오라버니 라고 외쳤다. 오장군이라고 부른 사람은 정악이었다. 조금 전에 영호충이 격퇴할 때 쓰고 있던 수법은 그 이팔포의 객주집에서 이 세 사람과 싸울 때 사용했던 검초식과 똑같았다. 고극신 등은 나연실색하고 등팔공은 숨이 콱콱 막혀왔으며 종진은 놀라고 화가 나서 표정은 일그러졌다. 정악은 똑똑하고 눈치가 빠른 이었으므로 그날 영호충의 이러한 초식을 보자 그의 모습과 옷은 비록 크게 바뀌었으나 바로 영호충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또 다른 영호 오라번이라고 부른 사람은 바로 의림이었다. 그녀도 본래 의진 의질 등 여섯 사매와 검진을 만들어 등팔공을 애워싸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온 정신을 집중하여 두 눈은 적을 쏘아보고 있었고 절대로 엽눈질을 하지 못하였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단지 상대방의 급소였고 머리를 보면 머리가 보이고 가슴만 주시를 하면 가슴만 보일 뿐 적의 다른 부분 조차도 볼 수가 없었으니 다행히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검진이 흩어져서야 비로소 그녀는 영호충을 보았던 것이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만나게 되니 의림은 온몸이 떨려왔고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영호충은 자기의 진면모가 나타나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웃으면서 말을 했다. 이 되먹지 못한 놈들 너희 놈들은 너무도 나쁜 놈들이구나. 항산파의 여러 사태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보답은 못할 망정 오히려 죽이려 들다니 이 장군께서는 정말로 눈꼬리 쉬어서 못 보겠구나 난 난 여기까지 말을 하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 오고 눈앞이 캄캄해 지더니 과당하고 쓰러졌다. 의림은 부축하며 급히 외쳤다. 영호 오라버니 영호 오라버니 그의 어깨와 팔에는 피가 마치 샘처럼 솟았다. 급히 영호충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는 배구 농담환을 꺼내어 그의 입속에 밀어넣었다. 정학의진 등은 천양단속교를 꺼내어 그의 상처에 발라주었다.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하나하나가 그가 도와주는 덕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었다. 그날 만약 그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미 모두 목숨이 붙어있지 못하고 비단 참혹하게 죽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들에게 능욕을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약을 붙이는 사람은 약을 붙였고 피를 닦아주는 자는 피를 닦고 상처를 묶는 자는 묻고 이 큰 거리에서 모두들 정성을 다해 영호충을 간호하였다. 천하의 모든 여자들은 이런 급박한 사태를 만나면 제잘 제잘 입을 놀리고 의론이 분분한데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비록 무술을 배운 무리였지만 어쩔 수가 아무나 무정하다는 등 의론이 분분하였고 거기에 아미타불이라는 말투도 끼어 있었다. 화산파의 여러 사람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 모두 아연 실색하였다. 악불구는 내심 생각하였다. 항산파는 옛날부터 게으리 엄격하기가 이를 대 없는데 이 여재자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영호춘 같은 쓸모없는 놈에게 푹 빠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남녀의 구분 없이 오라버니 라고 부르지 않나 또 장군 이라고 부르며 야단들 아닌가 이 무례한 놈은 또 언제 장군 이 되었단 말이냐 정말로 청천벽력 엉망진 창이구나 어째서 항산파의 선배들은 이 어린 제자들을 잘 보호하지 않는가 종진은 두 사람에게 손신호를 보내어 세 사람은 각기 병기를 들고 영호충을 향해서 달려들어갔다 세 사람은 모두 만약 영호충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후환이 두려웠고 하물며 두 차례나 실수를 하여 그의 검에 제압을 당하였다 그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있는 이때가 바로 이 자를 죽이는데 절호의 찬스였다 의화가 신호를 보내가 즉시 14명의 여제자들이 일렬로 서서 장검을 휘두르며 종진 등 세 사람의 공격을 막았다 이 여제자들은 각기 무공은 비록 높지 않았으나 한검진을 이루면 공격하는 자는 공격하고 방어하는 자는 방어를 하여 14명은 4,5명의 인류 고수들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박불구는 처음엔 양쪽을 화해시키려고 하였으나 모든 일들이 자기 생각 외로 일을 크게 번지고 쌍방에 어떤 원한이 있는지도 몰랐다 또한 숭산 항산 등 양쪽 파에 대해서 평소 반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심 수수방관 하며 사태를 더 살펴보기로 작정하였다 항산 파 14명의 여제자들의 방비가 매우 삼엄하여 종진 등이 연신 몇 초씩 써보았으나 공격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고극씨는 작정을 하고 앞으로 나와 공격하려 했으나 오히려 의청에게 다리를 찍혔다 상처는 비록 중하지는 않았으나 새빨간 피가 뚝뚝 떨어져 심히 처참한 꼴이었다 영호충은 정신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변기가 부딪히고 고함소리가 끊이지 않음을 들을 수가 있었다 눈을 약간 떠보니 의림의 초췌한 얼굴이 나타났으며 의림은 입속에서 중얼중얼 불경을 외우고 있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보살께서 우매한 종생을 구해주십시오 영호충은 내심 감격하였다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소삼에 정말 감사하오 그 검을 나에게 주십시오 의림은 말을 했다 절대로 절대로 안됩니다 영호충은 살짝 웃더니 그의 손에서 검을 받아들었다 좌측 손을 그녀의 어깨에 부축하고 흔들흔들거리며 걸어나왔다 의림은 본래 그의 상처가 걱정되었으나 자기 어깨에 그의 무게가 지탱되어 옷자 용기가 백배하여 온몸을 써서 우측 어깨에 힘을 주었다 영호충은 몇 명의 여제자들을 비껴세우고 들어갔다 제일 검을 휘두르자 고극신의 장검이 떨어졌다 두 번째 검을 휘두르자 등팔궁에 채찍은 자기의 목을 감았다 세 번째의 검이 창하고 종진의 칼끝에 와 부딪혔다 종진은 그의 검법이 절묘하고 자기가 대적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가 서 있을 수조차도 없는 것을 보자 때마침 자기의 내력을 이용해서 그의 변기를 쳐내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상검이 서로 부딪히자 그는 즉시 검에다가 내공을 운행하였다 그러나 맹렬하게 자기의 내력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갔으며 거둘 수가 없었다 원래 영호충의 흡성대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력 2배가 되어 피부가 접촉되지 않을지라도 만약 상대방이 내공으로서 공격을 해오면 그 내공은 변기를 통해서 그의 몸으로 전해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종진은 깜짝 놀라 급히 장검을 거두어 바로 일검을 가했다 영호충은 그의 옆구리 밑에 허점을 크게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본래는 일검을 찔러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팔에 힘이 없어지고 말을 듣지 않았다 별수 없이 검을 옆으로 비껴들어 들어오는 검을 막았다 쌍검이 서로 부딪혔다 또 종진은 내력이 급히 바깥으로 빠져나가자 심장이 뛰었으며 놀라움과 화가 교차되어 평생의 힘을 다해 검을 휘둘렀다 검이 중도에 오다가 돌연 방향이 바뀌더니 검 끝이 영호충의 옆에 있는 의림의 가슴을 향했다 이 일초식은 실로 변화가 무쌍하여 다음 수가 더욱 악랄하였다 영호충이 만약 검을 들어 상대방을 구한다면 그는 검을 되돌려 자기 아랫배를 찌를 것이다 만약에 구하지 않는다면 이 일검은 정말로 의림의 가슴을 찌를 것이다 이렇듯이 영호충의 심기를 크게 어지럽힌 다음의 기회를 틈타 일격을 가할 참이었다 여러 사람이 놀라고 외치는 사이에 검 끝이 이미 의림의 옷자락에 닿았을 때 영호충의 장검이 갑자기 뒤집어지더니 그의 검 끝을 위로 쳐냈다 종진의 장검이 갑자기 허공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힘을 써서 앞으로 내리치려고 했으나 검 끝이 앞으로 조금도 나가지 않았다 검 끝은 오히려 뒤쪽으로 천천히 휘어졌으며 동시에 내공이 급격하게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는 영리하고 형세를 잘 판단하는 자임으로 급히 칼을 거두고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앞의 힘은 이미 소실되고 뒤에 힘이 계속되지 않아 몸이 허공에 뜨면서 갑자기 힘이 빠져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땅바닥에 나뒹굴어진 것이 너무나 처참하여 무예를 하나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 같았다 그는 두 손으로 땅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러나 몸을 반 정도 일어서다가 다시 뒤로 나뒹굴어졌다 등팔공과 고극신은 급히 그를 부축하면서 일제히 물어보았다 사형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종진은 두 눈을 똑바로 하고 영어충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금방 무엇인가 생각하는 듯 하였다 수십 년 전에 무림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마교의 교주인 이마행은 절대로 이렇게 스무 살 정도의 젊은 청년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가 말을 했다 너는 이마행의 제 제자이다 그래서 흡성 흡성요법을 사용할 줄 안다 고극신은 놀라며 말을 했다 사형 사형의 내공이 몸에서 빠져나갔습니까 종진은 곧바로 말을 했다 바로 그렇다 몸을 일으키자 내공이 조금은 강해진 듯 했다 원래 영어충이 배운 흡성 대법은 그렇게 깊지를 못했고 또한 고의적으로 그의 내공을 흡수할 뜻이 없었다 단지 종진은 자기 내공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처찬한 꼴이 되었던 것이다 등팔공은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우리 갑시다 나중에 이 복수를 하기로 하지요 종진은 팔을 휘두르며 영어충을 향해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마교의 유망한 것 내가 이렇듯이 악랄하고 씨를 말리는 요법을 쓴다는 것은 천하의 용을 적으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종시의 성을 가진 자는 오늘 너의 적은 되지 못하지만 우리 정교의 수천만의 영웅호걸은 절대로 너의 그 악마와 같은 요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하면서 몸을 돌려 악불군을 향해서 공수를 하며 말을 했다 악 선생님 이 마교의 유망한 자와 선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지요 악불군은 흥하고 코소리를 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종진은 악불군의 앞에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서 말을 했다 사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이 곧 입증될 것입니다 나중에 만나기로 합시다 등 고 두 사람을 데리고 사라졌다 악불군은 대문에 돌 계단을 내려오면서 준어만투로 말을 했다 영호충 참 멋지군 알고 보니 너는 이마행의 흡성요법을 배웠구나 영호충은 확실히 이마행의 이러한 공력을 배웠던 것이다 비록 무의식 중에 배웠지만 사실은 어찌되었든 간에 배운 것이니 변면할 수가 없었다 악불군은 무서운 목소리로 말을 했다 나는 너에게 물어보겠는데 그 요망한 요법을 배웠느냐 영호충은 말을 했다 네 악불군은 매서운 소리로 말을 했다 내가 이 요법을 배웠으니 더욱 정교 사람들의 공적이 되는 것이다 오늘은 너의 몸에 상처가 있으니 나는 그 상처를 기회로 삼지 않겠다 두 번째 너를 보았을 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너는 나를 죽여야 한다 몸을 돌려 여러 제자들에게 말을 했다 이 사람은 너희들의 적이다 그 누구라도 이 자에 대해서 동문의 정을 베푼다면 정교의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을 것이다 모두들 아랑 들었느냐 여러 제자들은 일제히 대답을 했다 네 악불군은 자기의 딸이 입술을 움직이며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을 보자 말을 했다 산아 너는 비록 나의 딸이지만 절대로 너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알아 들었느냐 악영사는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알았습니다 영어충은 본래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으나 이 말을 듣자 더욱 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쨍그랑하면서 장범이 땅에 떨어졌고 몸은 천천히 쓰러졌다 의화는 옆에 서 있다가 팔을 내밀어 그의 옆구리를 부축하면서 말을 했다 악사백님 이 중간에는 어떤 오해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정을 끊는다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일이 아닐까요 악불군은 말을 했다 무슨 오해가 있단 말이오 의화는 말을 했다 우리 항산파 여러 사람이 마교에게 능욕을 당할 뻔했으나 모두 이 영호 오장군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가 만약 마교의 휘하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째서 우리를 도와 마교와 싸웠겠습니까 그녀는 의림이 그를 영호 오라번이라고 부르고 악불군은 또 영호충이라고 부르고 자기는 그를 오장군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수 없이 두 개의 이름을 한꺼번에 불렀던 것이다 악불군은 말을 했다 마교의 요망한 놈들은 관계가 다양하니 당신들은 절대로 그 수에 넘어가지 마시오 귀파가 이렇듯이 남족으로 오셨는데 어느 사태께서 인솔하셨습니까 그는 이렇듯이 젊은 여승과 여자들이 정기 때문에 영호충의 꼬임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오로지 견문이 넓고 박식한 사태야말로 그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의화는 처연하게 말을 했다 사백인 정정사태께서는 불행하게도 마교의 손에 죽음을 당하셔듭니다 악불군과 악부인은 업하고 소리를 질렀다 심히 놀란 표정이었다 바로 이때 큰 거리 한 모퉁이에서 중년의 여승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더니 말을 했다 백우남에서 비둘기 편지를 전해왔습니다 의화 앞에 이르르자 작은 대나무통을 꺼내어 두 손으로 건네주었다 의화는 받아들고 대나무통의 한쪽 끝에 있는 마개를 열었다 그리고는 거꾸로 해서 두루마리를 하나 거내더니 펼쳐서 보았다 그리고 놀라서 외쳤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백우남에서 편지가 당도하였다는 소리를 듣자 너도나도 애웠었다 의화의 표정이 놀란 표정인 것을 보고 급히 물어보았다 왜 그러세요? 사부님 편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큰일입니까? 의화는 말을 했다 사매들은 이것을 보아라 편지 쪽지를 의청에게 전해주었다 의청은 받아들고는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나와 정의 사매는 용천의 주검곡에 감금되었다 또 말을 했다 이것은 장문 스승의 혈서이다 그 어르신께서 어떻게 용천에 가셨을까? 의지는 말을 했다 우리 빨리 갑시다 의청은 말을 했다 상대방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겠구나 의화는 말을 했다 얻은 흉악한 자의든 간에 우리 빨리 그곳에 갑시다 죽더라도 사부님과 함께 죽여야지요 의청은 내심 생각하였다 사부님과 사숙의 무공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감금을 당했는데 우리들이 쫓아간들 아마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혈서를 가지고 악불군 앞으로 걸어가더니 고개를 숙이고 말을 했다 악사백님 우리 장문 스승의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용천수검곡에 갇혔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백께서는 오악검파가 하나의 줄기이므로 평시의 우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묘안이나 말씀해 주십시오 악불군은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 본 다음에 침울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존사와 정일 사태께서는 왜 그곳에 가셨습니까 그 두 분의 무공은 절묘한데 어째서 감금이 되었을까요 참 이상합니다 이 편지는 정말로 스승의 친필입니까 의청은 말을 했다 틀림없이 사부님의 진필입니다 아마 그 어르신께서 이미 상처를 받으시고 너무 급박한 나머지 피를 묻혀서 편지를 쓰신 것 같습니다 악불군은 말을 했다 상대방 적이 누구인 줄을 모르겠군요 의청이 말을 했다 아마 마교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파는 그 누구와도 원수진 일이 없습니다 악불군은 옆눈으로 영호충을 쳐다보고는 천천히 말을 했다 어쩌면 마교의 사람들이 편지를 거짓으로 꾸며서 당신들을 스스로 그곳에 가게 해놓고 일망타진할지도 모르지요 간개한 마교들이라 이 점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화는 낭낭한 소리로 외쳤다 스승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한시가 급합니다 우리 빨리 가서 손을 써야만 합니다 의청 3회 우리 빨리 가지요 악사백께서는 틈이 없으시니 더 이상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진도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촌시라도 늦게 도착한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입니다 항산파 사람들은 악불군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보자 모두들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의림은 말을 했다 영호 오라버니 여기서 잠시 상처나 치료하고 계십시오 우리가 가서 사부님과 사백님을 구출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영호충은 크게 웃더니 말을 했다 감히 좀도둑놈들이 간이 커서 사람을 못살게 구는구나 이 장군이 어떻게 수수방관하겠는가 모두들 함께 그들을 구하러 갑시다 의림은 말을 했다 당신은 몸에 깊은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장군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슨 아까운 일이겠소 자 갑시다 빨리 갑시다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본래 스승을 구할 자신이 없었다 영호충이 함께 간다 하니 기세가 충천하였고 순식간에 얼굴에는 기쁜 희색이 감돌았다 의진이 말을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 한 피를 구해다가 타게 해드리겠습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모두들 다 말을 탑시다 출진을 하여 싸움을 하는데 말을 타지 않는다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갑시다 가 그는 사부가 이렇듯이 무정한 것을 보자 마음이 씁쓸하여 광기가 더욱 발작했던 것이다 의청은 악불군과 악 부인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며 말을 했다 우리는 그만하직 인사를 올릴까 합니다 의화는 화가 나서 말을 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예의를 베풉니까 더 말을 해봐야 시간 낭비이고 이 사람은 의리도 없고 말만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의청은 일가를 했다 사저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악불군은 웃고는 못 들은 척했다 노덕약은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오더니 일가를 했다 너의 주둥아리는 깨끗하지 못하구나 우리 오아권파는 본래 한 줄기로서 한파의 일이 있으면 그 나머지 네 파는 함께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너희들은 영호충이라는 이 마교사람과 함께 작당을 하고 있고 하는 일이 정당하지 못하니 우리 사부님께서는 신중한 것뿐이다 너희들이 먼저 이 영호충과 같은 것을 죽여 깨끗함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화산파는 절대로 너희 항산파와 같이 섞여 오염되지는 않을 것이다 의화는 대노하여 한 발짝 앞으로 내디디더니 칼자루에 손을 떼고 낭낭한 소리로 말을 했다 오염되지 않겠다고 노덕약은 말을 했다 너희들이 마교와 함께 작당을 하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오염되지 않겠다는 소리이다 의화는 화가 나서 말을 했다 영호충 대협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다 급한 사람을 보고 구해주는 사람만이 비로소 진정한 대영웅이고 대장부이다 어찌 너희들과 같은 자들과 똑같겠느냐 너희들이 자칭 호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죽는 사람을 보면서도 구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는 위군자이다 악불군의 혼은 군작엄이다 화산파 문화생들은 위군자라는 이 세 글자를 제일 피하고 있었다 노덕약은 그녀의 말투 속에 자기 사부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짜삭하고 소리를 내며 장검 이 칼집에서 빠져나오며 똑바로 의화의 목으로 찔러 들어갔다 이 1초는 바로 화산검법 중에 묘수인 유봉래의 의 초식이었다 의화는 그가 갑자기 손을 쓸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래서 검을 뽑아 자세를 취할 수가 없었다 검 끝이 이미 자기의 목을 향해 들어오자 비명소리를 질렀다 이어서 차가운 빛이 움직이더니 7자루의 장검이 일제히 노덕약을 향해 들어갔다 노덕약은 급히 칼을 거두고 막았다 그러나 가슴에 오는 1검만 막아낼 수 있었을 뿐이었다 삭삭삭 소리가 나더니 항산파의 6자루의 장검은 이미 그의 옷자락에다 6줄기의 칼집을 내었다 이 6개의 칼자국은 모두 길이가 한 척 정도 되었다 결국 항산파의 제자는 그의 생명을 보전시켜 주었다 이 1검들은 모두 몸에 대었을 뿐이었다 단지 정악의 공력이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검을 쓰면서 사악하게 쓰지 못하여 그의 우측 팔에 소매를 그은 다음에 검끝이 그의 우측 팔뚝의 피부에 스쳤던 것이다 노덕약은 깜짝 놀라 급히 뒤로 물러섰다 칵하고 소리가 나면서 품속에서 책 한 권이 떨어졌다 햇빛이 비치는 상황에서 모두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다 책장 위에는 자아비급의 네 글자가 씌어 있었다 노덕약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급히 앞으로 나와 체가려고 했다 영호충은 외쳤다 그를 막아라 의화는 이때 이미 칼이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에 삭삭삭 연신삼검을 휘둘렀다 노덕약은 검을 들어 막았다 그러나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 악영산이 말을 했다 아버지 이 비급이 어째서 이 사형 몸에 있을까요? 영호충은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노덕약 육사제는 내놈이 죽였지 그렇지 그날 화산 꼭대기에서 육 제자인 유쿠아가 살해를 당했을 때 자아비급이 실종되어 지금까지 의혹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뜻밖의 항산파의 여제자들이 노덕약의 옷의 끈을 끊고 또 그의 주머니를 베어버리자 이 화산파의 진산지보의 내공 비급이 땅바닥에 떨어졌던 것이다 노덕약은 말을 했다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라 갑자기 몸을 낮추더니 질풍처럼 도망을 쳐서 작은 골목으로 나는 듯이 달렸다 영호충은 화가 나서 바로 뒤쫓아갔다 단지 몇 발짝을 가더니 뒤로 벌렁 자빠졌다 의화와 정학은 급히 가서 영호충은 부축했다 악영사는 책자를 집어다가 아버지에게 건네주며 말을 했다 아버지 알고 보니 이 사형이 훔쳐간 거군요 악불구는 얼굴빛이 시커멓게 변하였다 받아보니 과연 역대로 전해 내려오는 내공의 비급이었다 다행히 책이 온전하였고 손상되지는 않았다 악불구는 내뱉듯이 말을 했다 이 모두가 너의 잘못이다 내가 가져가서 그랬으니 의화는 입을 가만히 두지를 못했다 그게 바로 함께 있으면 오염된다는 말인가요? 우수는 영호충 앞에 다가가서 물어보았다 영호 대형 몸은 좀 어떻습니까? 영호충은 너무 아픈 나머지 입술을 깨물며 말을 했다 내 사제가 저 악독한 노맥 살해되었는데 애석하게도 쫓아갈 수가 없군요 악불군과 여러 제자들이 몸을 돌려 안쪽으로 들어가 표국의 대문을 걸어 잠그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였다 사부님의 큰 제자는 마교의 음독한 무공을 배웠고 두 번째 제자는 또 동문을 살해하고 무공의 비급을 훔친 악독한 놈이 되었으니 그 어르신네가 저렇듯이 파랗게 화가 난 것을 탓할 수도 없는 일이지 그리고는 말을 했다 스승께서 곤욕을 당하고 계시니 늦으면 사태가 불리하니 우리는 하루속히 달려가서 구하는 일이 기녀합니다 노덕약과 같은 악당은 언젠가는 내 손에 꼭 잡힐 것입니다 우수는 말을 했다 당신 몸에는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참 나는 정말로 말을 그녀는 하인 출신이었다 지금은 항산파에서도 신분이 그리 낮지 않았고 무공 또한 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배운 게 한계가 있기 때 문에 어떻게 그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듯 모르는 것이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우리는 빨리 말 파는 가축 시장에 가서 말을 보는 대로 사야만 합니다 품속에서 돈을 꺼내어 우수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시장에는 말이 부족하여 사람 수대로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몸이 비교적 가벼운 여제자들은 두 사람이 하나의 말을 타고 복주의 북문을 나서서 북쪽으로 나르는 듯 달려갔다 시별리를 달려가자 널따란 초지에서 수십 필의 말이 박목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여섯일곱 명의 병졸로 그 말들은 군용에서 쓰는 말들인 것 같았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가서 저 말을 빼앗아 옵시다 우수는 급히 말을 했다 이것은 군대의 말인데 좀 합당하지가 않을 것 같군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기념합니다 급할 때는 임금의 어마도 빼앗을 수 있는데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의청은 말을 했다 관청에서 미움을 산다면 그것은 아마 영호충은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사부님을 구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 상태에 이르러서 법이 중요합니까 제기랄 이 오장군이 바로 관청이니 장군이 말이 필요하다는데 없지 감히 졸병들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겠소 의화는 말을 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영호충은 외치듯이 말을 했다 이 병졸들을 쓰러뜨린 다음에 말을 끌고 갑시다 의청은 말을 했다 열두 필의 말을 끌고 오면 됩니다 영호충은 외쳤다 사람 숫자대로 끌고 오시오 그의 호령 소리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정정사태가 죽은 다음 항산파의 제자들은 당황하고 어찌할 줄을 몰랐으나 영호충의 이러한 일가를 듣자 여러 사람은 말을 달려 앞으로 가 말을 지키는 병정들을 쓰러뜨리고 열몇 필의 말을 끌고 왔다 그 병졸들은 이렇듯이 법을 지키지 않는 안하무인격인 비구니를 본 적이 없었다 왜 그러시오 무슨 장난을 하는 것이오 말을 하면서 땅에 쓰러져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여러 제자들은 말을 배하사온 다음 휘휘 낙낙대며 제잘제잘 매우 흥분한 듯했다 모두들 배하사온 말을 타고 질풍처럼 달렸다 점심때에 이르러서 한읍에 도착해 잠시 쉬었다 읍사람들은 한때에 비구니들이 말을 몰고 그 중에 한 남자가 그 안에 섞여있는 것을 보자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모두들 식사를 한 다음에 의청은 돈을 꺼내어 계산을 하였다 그러더니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영호사형 우리들이 가진 돈이 부족하군요 조금 전말 시장에서 말을 살 때 모두들 스승을 구하는 것이 급해서 값을 깎고 흥청할 마음이 아니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은을 다 써버리고 단지 몇 푼의 동전만 남았을 뿐이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정삼의 당신은 우수와 함께 말을 끌고 가서 파십시오 관청의 말은 팔 수가 없고요 정학은 대답을 하더니 우수와 함께 말을 끌고 시장에 팔러 갔다 여러 제자들은 입을 막고 혼자서 킥킥 웃었다 모두들 생각하기를 우수야 그렇다 치고 정학처럼 어린 소녀가 말 시장에 가서 말을 판다는 게 참으로 희귀하기 짝이 없구나 그러나 정학은 총명하고 영리하여 말을 이치에 딱딱 맞게 했으며 복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천하에서 제일 말하기 어려 운복권 말도 몇 마디 이미 배웠다 오래지 않아 말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식사 대금을 지불하였다 저녁 무렵에 한 언덕에 도착해 보니 멀리 큰 읍이 보였으며 지품들이 보였다 최소한도 7,800 가구가 사는 읍이었다 모두들 읍에 도착해서 밥을 먹고 말을 판 돈으로 대금을 지불하니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학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면서 말을 했다 내일 우리 다시 말 한 피를 팔아요 영호충은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당신은 거리에 나가 좀 아랑 보십시오 이 읍에 제일 돈 많은 부자가 누구이고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인지 알아보시오 정학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견을 끌고 함께 나갔다 반시진 정도 지난 후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 읍에 제일 돈 많은 부자는 성은 백시이고 사람들은 그를 백박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잔은 전당포도 가지고 있으며 쌀가게도 한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말해주듯이 나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거기 가서 시주 좀 받읍시다 정학이 말을 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좀스러워 아마 한 줌의 쌀도 시주받지 못할 것입니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뒤에 말을 했다 자 모두들 길을 떠납시다 날이 너무 저물었다 그러나 사부가 화를 당하고 있으니 밤낮으로 길을 가야만 되었다 그래서 모두들 읍에서 나와 북쪽으로 향했다 몇 일을 가지 않았는데 영호충은 말을 했다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쉽시다 모두들 그의 말을 따라 작은 냇가 옆에 앉아서 휴식을 취했다 영호충은 눈을 감고 심기를 도두더니 반 시진 정도가 지나자 눈을 떠 우수와 의화에게 말을 했다 당신들 둘은 각자 여섯 명의 사매들을 데리고 그 백박피해 집에 가서 시주를 해옵십시오 정사매가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우수와 의화 등은 마음속으로 내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대답을 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최소한도 500량 은자이고 더 좋은 것은 2000량 정도 적선 받아오는 것이 좋겠군요 의화는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어머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적선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2000량 은자야 이 장군 눈에는 차지도 않소 2000량 중에서 우리가 그 중에 1000량을 쓰고 나머지 1000량은 읍에 가난한 자에게 나 누워줍시다 여러 사람은 비로소 무슨 뜻인가를 깨닫고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기뻐하였다 의화는 말을 했다 당신은 당신은 우리 보고 부자의 돈을 털어 가난한 자를 구제해주라는 말씀입니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강탈이라니요 우리는 단지 부자에게 적선을 받아 빈민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몇십 명의 주머니를 뒤져봐도 몇 푼이 나오지 않을 것이오 그것은 거지와 다를 바 있겠습니까 부자에게 적선을 해다가 우리 같은 빈민이 구제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용천수검곡에 가겠습니까 모두들 용천수검곡이라는 말을 듣자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았다 모두들 말을 했다 그럼 우리는 적선을 받으러 갑시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이런 적선을 아마 당신들은 지금껏 받아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방법이 약간은 다르지요 당신들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십시오 그리고 백박피 집에 가서 적선을 받을 때 말할 필요도 없이 금이 보이면 금을 거둬오고 은이 보이면 은을 적선받아 오면 됩니다 정학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만약에 그가 주지 않는다면은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람이오 항산파의 영웅들은 모두 무림에서 알아주는 인사인데 다른 사람이 여덟 사람 이들어야 도리 가마를 가지고 와서 모실지라도 당신들은 쉽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오 그렇지 않소 백박피는 단지 작은 읍의 부자일 뿐이니 무림에서 무슨 이름이 있겠소 열다섯 명의 항산파의 고수들이 방문을 하신다는데 그건 정말로 그에게 크나큰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만약 정말로 당신들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그때는 손 좀 봐주어도 좋을 성십습이다 백박피의 무공이 무서운지 아니면 우리 항산파 정삼애들의 주먹이 센지 한번 봐야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들 깔깔깔 웃기 시작했다 몇 명의 여러 제자 중에서 나이가 많고 신중한 의청 등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들은 항산파의 규율이 엄격하고 훔치는 것을 금기로 삼아 왔는데 이러한 적선은 규율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했다 그러나 의화정학 등은 이미 빠른 걸음으로 갔다 그 마음속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자들은 이미 때가 늦은 줄 알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영어충이 고개를 들어보니 의림의 한상의 눈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웃음을 지으면서 말을 했다 소삼에 내 말이 맞지 않소 의림은 그의 눈빛을 피하여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네 생각은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영어충은 말을 했다 그날 내가 수박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당신은 밭에 가서 수박 하나를 적선해 오지 않았습니까 의림의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 옛날 그와 광야에서 함께 있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였다 바로 이때 하늘가에는 별똥이 하나 긴 꼬리를 남기며 번쩍 지나갔다 영어충은 말을 했다 당신은 마음속에 기원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의림이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어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녀는 몸을 돌려 말을 했다 영호 오라버니 이렇게 기원을 하니 배의 효함이 있어요 영어충은 말을 했다 그렇소 당신은 무슨 기원을 하였소 의림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몇백번 몇천번 기원을 했었지 당신을 한번 만나기를 결국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말굽소리가 들려왔다 한 마리의 말이 남쪽에서 질풍처럼 달려왔다 바로 우수의화 등 열다섯 사람이 같은 방향이었다 그러나 그녀들이 갈 때 말을 타고 가지 않았는데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모두들 벌떡 일어나 말굽소리가 들려 오는 곳을 향해서 바라보았다 한 여자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호충 영호충 영호충은 내심 깜짝 놀랐다 그것은 바로 악영산의 목소리였다 그래서 외쳤다 소삼에 나는 여기 있소 의림의 몸은 떨려왔으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껌껌한 밤중에 한 마리에 백마리 급히 달려오더니 여러 사람이 모일 수장거리에 다다르자 그 말은 앞발을 들어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길게 말 울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악영산이 급히 말굽비를 잡은 까닭이었다 영호충은 그녀가 갑작스레 나타나니 내심 일이 좀 잘못돼 감을 직감하고는 외치듯이 말을 했다 소삼의 사부나 사모님은 아무 일이 없지요 악영산은 여전히 말등에 타고 있었다 달빛이 옆으로 비추고이 떴기 때문에 비록 그녀의 반쪽 얼굴만이 보였을 뿐이나 그녀의 얼굴을 새파랗게 질려있었다 그녀의 큰 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당신의 사부고 사모님이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호충의 가슴은 마치 쇠망치로 얻어맞는 것처럼 몸을 가늘 수가 없었다 본래 악불군은 자기에게 엄격하게 대했으나 아 부인과 악영산은 시종 옛날 예정을 생각해서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는데 지금 이 시각에 그녀의 이러한 말을 듣자 철양한 감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 나는 이미 화산파의 문중에서 축출당했으니 사부와 사모라고 부를 자격조차도 없지 악영산은 말을 했다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입에 그런 말을 담는 것이요 영호충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은 마치 칼로 갈기갈기 짖어지는 것 같았다 악영산은 코방귀를 끼더니 말해서 내려 몇 팔짝 앞으로 내딛더니 말을 했다 가져오시오 좌측 손을 내밀었다 영호충은 힘이 없이 말을 했다 무엇을요 악영산은 말을 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아직도 무슨 거짓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속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다 가져오시오 영호충은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다 나는 뭐가 무언지 모르겠소 무얼 달라고 하는 것이오 악영산은 말을 했다 뭘 달라니요 인가의 벽사건보를 달라고 하는 것이오 영호충은 깜짝 놀라며 말을 했다 벽사건보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요 악영산은 코어듬치며 말을 했단 당신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달라고 한단 말이오 그가 사장삼은 누가 인가의 집에서 빼앗아갔단 말이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숭산파의 두 명인데 하나는 백두선홍 복침이라 하고 한 사람은 도긍사천강이라고 하지요 악영산은 말을 했다 그 복시성을 가진 자와 사시성을 가진 자를 누가 죽였단 말이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나요 악영산은 말을 했다 그 가사 장삼은 또 누가 가져갔소 영호충은 말을 했다 나지요 악영산은 말을 했다 그렇다면 가져오시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나는 상처를 받아 기절을 해서 다행히 사 3호 3호 당신의 어머니가 구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그 가사 장삼은 내 수중에 없소 악영산은 고개를 젖히더니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다 그리곤 말을 했다 당신 말대로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의 어머니가 그것을 가로챘다는 말이오 그러한 비굴하고 염치 없는 말이 당신 입에서 나올 수가 있소 영호충은 말을 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가졌다는 말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오 하늘에는 하느님이 있으니 영호충은 절대로 당신의 어머님에 대해서 불결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소 나는 단지 단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악영산은 말을 했다 무슨 소리여 영호충은 말을 했다 당신 어머님이 그 가사 장삼을 보신 다음 임가의 물건인 줄 아시고 아마 임사제에게 건네주었을 것이오 악영산은 냉랭하게 말을 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당신 몸을 뒤질 수가 있단 말이오 설령 임사제에게 주려는 물건인 줄 아셨다면 당신이 목숨을 걸고 빼앗아 온 물건이니 당신이 정신이 들면 당신이 줄 수 있지 않소 어째서 어머니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영호충은 내심 생각을 했다 그 말도 맞는 말이다 설마하니 이 가사 장삼을 누가 훔쳐갔단 말이냐 마음이 급해지자 등 뒤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려왔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 안에는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오 그는 옷을 툭툭 털더니 말을 했다 내 몸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다 여기 있고 당신이 마냥 믿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찾아보시구려 악영산은 또 한 번 코웃음을 치더니 말을 했다 당신은 정말로 교활하군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몸 안에 숨겨 둘 리가 있소 더욱이 당신 휘하에는 이렇게 많은 비군이와 되먹지 않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둥에 하나가 당신을 대신해서 그 물건을 숨기고 있을 것이오 악영산은 이렇듯 범인을 다루듯이 영호충을 몰아붙였다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벌써부터 안 입고 왔고 그녀가 이러한 말을 하자 삽시간에 몇 명이 나서서 일제히 말을 했다 무슨 엉터리 같은 말을 하시고 있는 거요 금방 뭐라고 했소 되먹지 않은 여자라니 이곳에 무슨 중이 있단 말이오 당신이야말로 되먹지 않은 여자야 악영산은 손에 검을 쥐더니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당신들은 불문의 제잔데 남자를 애워 사고 밤낮으로 떨어지지 않으니 그게 바로 되먹지 않았다는 소리요 채의 염치도 모르는 자가든이라고 항산파의 제자들은 대노하여 씩씩씩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7,8명의 사람들은 모두 장검을 뽑아들었다 악영산은 칼칩에 손을 가져가더니 싹 하고 소리를 내면서 칼칩에서 칼을 뽑아들며 외쳤다 당신들은 많은 숫자로 나 한 사람을 대항하여 나를 죽여 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자 덤비려면 덤벼봐라 내가 너희들을 무서워한다면 화산파의 제자가 아니지 영호충은 좌측 손을 내저 항산파 제자의 행동을 막았다 그리고는 탄식하며 말을 했다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의심하니 나는 어찌할 방법을 모르겠소 노동약은 어디 있소 당신은 어째서 그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오 그는 자하비급을 훔친 자인이 어쩌면 그 가사 장산도 그가 훔쳐갔는지 모를 일이 아니오 악영사는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당신이 나보고 노동약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리하였소 영호충은 말을 했다 바로 그렇소 악영사는 이를 갈았다 좋소 당신이 내 생명을 앗아가겠다는 말이죠 당신은 임가의 벽사건보에 정통하셨으니 나는 애당초 당신의 적수가 아니오 영호충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말을 했다 내가 내가 어찌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겠소 악영사는 말을 했다 당신이 나보고 노동약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지요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저 세상에 가서 그를 만나볼 수가 있겠소 영호충은 놀라고 기뻐서 말을 했다 노동약 그자는 그자는 스승 당신 아버지가 죽였소 그는 노동약이 이미 무예를 배운 상태에서 스승의 제자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화산파의 문화에서는 자기를 제하고는 그의 무공이 제일 강한 편이라 악불군이 친히 손을 쓰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를 제거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자는 유쿠아를 살해한 자이어서 자기도 이미 그 자를 무슨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다 이미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실로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었다 악영사는 냉소하며 말을 했다 대장부가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요 당신이 노동약을 죽여놓고 왜 인정을 안 하시오 영호충은 이상해서 말을 했다 내가 죽였다고요 만약 정말로 내가 죽였다면 어째서 내가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소 이 자는 육사제를 죽인 자임으로 백번 죽어도 남음이 있지요 나는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될 뿐이오 악영사는 큰 소리로 말을 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당신은 또 팔사형을 죽였습니까 그는 당신에게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당신은 당신은 절말 악독하군요 영호충은 더욱 깜짝 놀라 떨리는 소리로 말을 했다 팔사제는 나하고 사이가 참 좋은데 내가 내가 어째서 그를 죽인단 말이오 악영사는 말을 했다 당신은 마교와 관계를 맺는 직후의 행위가 정당치 못했으니 누가 당신이 어째서 팔사형을 죽인 줄 어떻게 알겠소 당신은 당신은 여기까지 말을 하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영호충은 한 발짝 앞으로 나오며 말을 했다 소삼에 절대로 그런 생각을 마십시오 팔사제의 나이가 어려 다른 사람과 아무런 원한이 없을 것이오 내가 아닐지라도 그 어느 누구든 그 자는 죽이지 않을 것이오 악영사는 눈살을 지푸리더니 매서운 목소리로 말을 했다 당신은 어째서 또 무참하게 임평지를 살해했습니까 영호충은 깜짝 놀라며 실색을 하며 말을 했다 임사제 그가 그도 죽었단 말이오 악영사는 대답했다 지금 아직 죽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일검을 내리찍었는데 그러나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가 완치된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자 엉엉 울기 시작했다 영호충은 긴 한숨을 한번 쉬더니 물어보았다 그의 상처가 매우 깊습니까 그는 누가 자기를 찔렀는지 자연히 알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악영사는 말을 했다 누가 당신처럼 교활입니까 당신이 그의 등 뒤에서 찔렀는데 그는 그의 등 뒤에 눈이 달렸단 말이오 영호충은 마음이 씁쓸해지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허리에 차고 있던 장검을 뽑아 여력을 모아서 팔뚝에 힘을 넣었다 훅 하고 소리를 내면서 칼을 던졌다 검은 똑바로 날아가더니 굵기가 한 척 정도 되는 나무에 당도하여 마치 한 바퀴를 도는가 싶더니 반절이 잘라져 나갔다 반절이 잘라져 나간 나무는 흔들흔들 떨어져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모래와 돌멩이가 날고 먼지가 사방에 흩어졌다 악영사는 이러한 위세를 보자 말고 삐를 쥐고 뒤로 두어 발짝 물러서면서 말을 했다 왜 그러시오 당신은 마교의 요법을 배워 그 무공이 대단하다고 내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오 영호충은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다 내가 만약에 임사제를 살해하려고 했다면 그의 등 뒤에서 죽일 필요도 없고 더욱이 일검에 그의 숨통을 끊어놨을 것이오 악영사는 말을 했다 누가 당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안다는 말입니까? 최팔 사형이 당신의 악독한 행위를 봤기 때문에 당신은 그를 죽여 입을 봉하려고 했고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난도질했습니다 마치 당신이 이 노덕약을 대한 것처럼요 영호충은 화를 참았다 이 중간에는 틀림없이 자기가 알지 못하고 추측할 수 없는 대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물어보았다 노덕약의 얼굴도 난도질을 당했습니까? 악영사는 말을 했다 당신이 한 일을 자기도 모른단 말씀입니까? 왜 그 일을 나에게 물어봅니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화산파의 문화에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악영사는 말을 했다 당신이 두 명을 죽이고 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오 영호충은 그녀의 이러한 말을 듣자 화산파 사람은 이 이상 피해가 없음을 알고 마음이 약간 놓였다 내심 생각하였다 이건 누가 한 행동이란 말이냐 갑자기 마음속이 덜컹하더니 이마행이 항주고산매장에서 했던 말을 생각해내었다 이마행이 말하기를 자기가 만약에 마교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화산파의 모든 사람을 죽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미 그가 복수해왔다는 말인가 그래서 화산파 일행에게 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급히 말을 했다 당신은 당신은 급히 돌아가 아버님과 어머님께 알려주십시오 어쩌면 마교의 두목들이 화산파 사람에게 못된 짓을 했을 것이라고요 악영사는 입을 삐죽삐죽거리더니 냉소하며 말을 했다 그렇소 틀림없이 마교의 큰 두목들이 화산파에게 그런 악독한 짓을 한 것이오 그러나 이 큰 두목이란 바로 옛날의 화산파의 사람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믿는 도끼의 발등 찍힌다는 이치이고은 해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영호충은 별수 없이 씁쓸이 웃으면서 내심 생각했다 내가 용천에 가서 정한 정일 두 사태를 구하겠다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나의 사부 사모님께서 큰 일을 맞이하고 있으니 어찌 해결해야 좋단 말인가 만약 진정으로 임하행이 그런 일을 했다면 나는 그의 적수가 아니다 그러나 은사와 사모님께 큰 화가 덮쳤으니 설령 내가 쫓아가서 목숨을 버리고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같이 죽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치가 아닌가 팔은 안으로 굽고 일은 선후의 이치가 있으니 별 수 없이 그녀들 보고 혼자서 먼저 처리하도록 하자 만약에 임하행을 막을 수 있고 아무런 일이 없다면 다시 용천으로 가서 그녀들을 도와주자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하자 말했다 오늘 아침 복주를 떠난 이후에 나는 이 항산파에 사저들과 함께 줄곧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팔 사제를 죽일 수 있었으며 노덕약까지 죽였단 말이오 믿지 못한다면 그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악영사는 말을 했다 흥 물어보나 많아지요 그녀들은 당신과 한 패거리이니 물론 당신을 어무하려 들겠지요 항산파의 제자들은 그녀의 이와 같은 말을 듣자 서로 어 아우성 치기 시작했다 몇 명에 출가한 사람은 그래도 말투가 나왔으나 그 출가하지 않은 제자들은 욕도 문자를 써서 심히 듣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악영사는 말을 끌고 뒤로 몇 발짝 물러나더니 말을 했다 영호충 인평지는 상처가 대단히 깊고 흥미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그 건보를 찾고 있소 당신이 조금이라도 인정이 남아있다면 그 건보를 그 사람에게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영호충은 말을 했다 내가 그렇게 무례하고 비굴한 인간으로 보이시오 악영사는 화가 나서 말을 했다 당신이 만약에 비굴하고 파렴치 하지 않다면 이 세상에 그 파렴치하고 무례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의림은 옆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듣자 마음속으로 매우 격돌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그래서 말했다 악소저 영호 오라버니는 당신을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당신을 진실로 대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이렇듯이 그에게 대항하는 것입니까 악영사는 냉소하며 말을 했다 그가 나에게 잘 해주든 안 해주든 당신은 출가했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아시오 의림은 갑자기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영호충이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자기가 설령 백번 죽어도 그를 위해서 변명해 주기로 했다 불문의 계율이 심히 엄격하여 앞으로 사부의 어떠한 질책을 받더라도 그 일은 다 차후의 일이었다 그래서 낭낭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것은 영호 오라버니께서 친히 나에게 말해준 것이오 악영사는 말을 했다 흥 그는 그런 일까지도 당신에게 말을 했군요 그는 그는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비로소 임사제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것이오 영호충은 탄식을 하더니 말을 했다 의림삼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소 당신 항산파의 천양단속교와 백운웅담하는 상처를 치료하는데 매우 영험이 있소이다 부탁하 건대 당신이 우리 이 악소저에게 조금 나눠 주시오 그녀가 가지고 가서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악영사는 말머리를 잡더니 몸을 돌리며 말을 했다 당신은 일검에 그를 죽이지 못하게 억울해서 또 독약을 써서 죽이려고 하는군요 난 절대로 당신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겠소 영호충 임평지가 만약에 낫지 않는다면 난 난 여기까지 말을 하자 말소리는 갑자기 울음으로 변하더니 급히 말을 채찍질하여 남쪽으로 달려갔다 영호충은 말굽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내심 씁쓸한 느낌이 들었다 진견이 말을 했다 이 여자는 이렇게 무례하니 그 임평지라는 자가 죽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의림이 말을 했다 진삼의 우리들은 불문에 있는 사람이니 응당히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아가씨의 행동이 비록 옳지 않으나 그렇다고 절대로 저주를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이야 영호충은 마음이 동해서 말을 했다 의림삼에 내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수고스럽지만 한번 들어주시오 의림은 말을 했다 영호사형의 말씀이라면 받들겠습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고맙습니다 그 임시성을 가진 자는 나의 동문사제입니다 그 악소자의 말로는 상처가 깊다 하는데 내 생각에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이 아주 좋다고 들었는데 의림이 말을 했다 당신이 나보고 그 약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나는 바로 복주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령삼에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영호충은 고수를 하며 말을 했다 두 분께 패가 많습니다 의림은 말을 했다 영호사형께서 줄곧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을 죽일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한 누명은 우리가 가서 악사백님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충은 고개를 흔들며 씁쓸하게 웃었다 사부께서는 이미 자기가 마교의 휘하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고 계실텐데 당신들의 말을 믿겠는가 의림의령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갔다 내심 생각하였다 그녀들은 나에게 이렇듯이 열성인데 내가 만약에 그녀들을 버리고 복주에 간다면 어찌 안심이 되겠는가 하물며 정한사태 그녀들은 적에게 곤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마생이 복주에 정말로 왔는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진견이 잘라진 나무 있는 곳으로 가더니 장검을 주어다가 그의 칼집에 집어넣어 주었다 영호충은 갑자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약에 임평지를 죽였다면 꼭 등 뒤에서 그를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또한 일검에 그를 죽이지 못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만약에 손을 쓴 사람이 이마행이라면 그 사람 또한 일검에 처치 못할 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의 소행이다 이마행의 최소행이 아니라면 사부께서는 틀림없이 이를 잘 처리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마음속을 훨씬 가벼웠다 멀리서 말굽소리가 은은하게 들여오는데 그 말굽소리를 헤아려 보니 틀림없이 우수 그녀들이 적선을 받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과연 얼마 안 있자 15필의 말이 바오 앞에 달려왔다 우수는 말을 했다 영호사형 우리는 우리는 적지 않은 금은을 적선을 받아듭니다 이 많은 돈을 다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날이 너무나 어두워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 주러 갈 수도 없군요 의화는 말을 했다 지금은 용천에 가는 게 더욱 급하다 구제하는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가 않다 고개를 돌려 의청에게 말을 했다 좀 전에 젊은 여자를 만났는데 당신들은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영호충은 놀래서 말을 했다 당신들과 싸움이 붙었다구요 의화는 말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컴컴한 밤중에 이 여자가 말을 달려오더니 우리를 보자마자 우리보고 되먹지 않은 중이라고 욕을 해대고 추악한 짓을 한다나요 영호충은 내심 앞불사했다 그래서 급히 물어보았다 그녀는 상처가 깊습니까 의화는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말을 했다 어 그녀가 상처를 입었는지를 어떻게 어떻게 아셨습니까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그녀가 이렇듯이 당신들에게 욕을 해댔다면 당신의 성격은 여라 같아 그녀가 혼자서 당신들 열다섯 사람을 상대했다니 어찌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겠소 또 물어보았다 그녀는 어디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의화는 말을 했다 나는 그녀에게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왜 안면도 없으면서 입을 띠자마자 욕을 해대냐고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흥 나는 당신들 을 알고 있소 당신들은 항산파의 규율을 지키지 않는 비군이들이지요 내가 말을 했죠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오 주둥이를 깨끗이 닦고 다녔으면 좋겠소 그녀는 말채찍을 한번 휘두르니 더 이상 우리 일을 아는 태도 않고 일가를 했습니다 비켜나거라 나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말채찍을 잡으면서 역시 일가를 해 주었습니다 비켜서거라 이렇게 해서 서로가 싸움을 하기 시작했지요 우수는 말을 했다 그녀가 검을 뽑자 우리는 그녀가 화산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컴컴한 밤중이라 확실하게 얼굴을 볼 수는 없었으 나 나중에야 선생의 따님인 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급히 막 우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녀의 손목은 이미 두 군데나 상처를 받았지요 그러나 그리 중하지는 않습니다 의화는 웃으면서 말을 했다 나는 벌써 그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그들 화산파들 이 복주성에서 영호사형에게 무례하게 굴었고 우리 항산파에게 곤란한 일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수수방관하고 아는 채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벌써 골탕을 좀 먹일 생각이었습니다 정학이 말을 했다 의화사적께서 이 악소저에게 많이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 금침 도검 1초씩은 그녀의 좌측 어게에 내리찍었는데 단지 살며시 그었을 뿐 바로 검을 거두었지요 만약에 정말로 내리쳤다면 아마 그녀의 한쪽 팔은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영호충은 내신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다 소삼에는 자존심이 강하고 약간은 교만한 끼가 있어 평소에 지는 것을 제일 싫어했는데 오늘 저녁에 평생에 큰 치욕을 당했으니 아마 나를 탓하고 있겠지 모든 것은 다 하늘의 뜻이다 어지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다행히 그녀의 상처가 깊지 않다니 그것 참 다행한 일이다 정학은 영호충이 악영산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했다 우리가 만약 일찌감치 영호사형의 사매인 줄 알았다면 설령 그녀가 욕을 했다 손치더라도 아무 대꾸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컴컴한 밤중이라 아무것도 알아차릴 수가 없었지요 앞으로 그녀를 만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그녀에게 사과를 하지요 의화는 화가 나서 말했다 무슨 사과를 합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녀가 우리에게 욕을 했기 때문에 그러했지요 이 생상을 뒤져봐도 그러한 이치는 없는 법입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적선을 해 왔으니 우리 곧 떠납시다 그 백박피라는 자는 어찌 되었소 그는 마음이 괴롭고 더 이상 악영산의 일을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화재로 말을 돌렸다 의화 등은 적선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자 크게 흥분하며 발을 동동 굴리며 말을 했다 형시에 부자에게 적선을 받으려면 한 둔양 은자도 얻기가 어려 온대 오늘 저녁에는 단번에 몇천냥을 얻었습니다 정악이 웃으면서 말을 했다 그 백박피라는 자는 땅바닥에 드러누워 울면서 떠들길을 몇십년동안 모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빈껍데기만 남았다고 하더군요 진견이 웃으면서 말을 했다 없는 자의 살륙을 도려내고 남의 재물을 모았으니 그것은 인과 음보지요 여러 사람은 깔깔깔 한바탕 웃더니 사백과 사부의 일을 생각해 내고는 기분이 또 침울해졌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였으니 빨리 길을 떠나도록 합시다 일행은 말을 달리고 날마다 한두어 시간 정도 잠을 잤으며 연도에 지체함이 없자 며칠 되지 않아 전남의 전남의 용천에 당도하였다 복침과 사천강 두 사람에게 상처를 상처를 당했던 영호충은 비록 피를 흘리고 살점이 떨어진 상처였지만 그의 내력은 그의 내력은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주검고개 소재를 알지 못했다 일행이 일행이 더욱 급한 나머지 그렇다면 두 사람의 늙은 비군이 중을 보았느냐고 물어보았다 여러 대장장이들은 누구도 싸움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비군이는 자주 보았다고 했다 동쪽성의 수월함에는 여러 명의 비군이 승이 있는데 그리 늦지 않았다고 말들을 하는 것이었다 여러 사람은 수월함의 소재지를 물어보고 나서 말을 타고 그쪽으로 향했다 암자에 이르르자 암자의 문이 꼭꼭 잠겨져 있는 것이 보였다 정악은 앞으로 나가 문을 두드렸으나 그 누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의화는 정악이 또다시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는데 정악이가 없음을 보고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검을 칼집에서 뽑고 담을 넘어 들어갔다 의청은 따라서 몸을 날렸다 의화는 말했다 저기 저기 있는 게 무엇이지 땅바닥을 가리켰다 뜰에는 일고 벼섯 개의 번쩍번쩍 빛나는 칼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것은 틀림없이 결투를 하다 없습니까 암 자료를 돌아 뒷전으로 가보았다 의청은 문의 빗장을 뽑아 문을 열었다 영호충과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녀는 부러진 한 자루에 검을 집더니 영호충에게 건네주면서 말을 했다 영호충이 그 부러진 칼자루를 보니 부러진 쪽은 번쩍번쩍 빛이 났다 영호충은 물어보았다 정한 정일 두 사배께서는 검을 사용하십니까 의청은 말을 했다 그 두 어른께서는 보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법 연말을 다하면 목검이든 대나무검이든 충분히 적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어르신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칼은 너무나 흉측해서 약간 실수를 하면 사람의 생명을 아사갈 수 있고 병신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호충은 신음소리를 내며 말을 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두 분의 사배께서 끊어놓은 것이 아닐까요 의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뒷들에서 의화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에도 또 부러진 검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그 말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달려가 보았다 전 가게 탁자들은 먼지가 많이 쌓여져 있었다 이 세상에 어떤 암자나 절들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법인데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를 보니 최소한 며칠 동안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가 영호충은 또 암자 뒤에 있는 뜰로 나왔다 나와 보니 몇 그루의 나무가 날카로운 변기의 가지가 잘려 있었으며 잘려진 나무를 검사해 보니 이미 며칠이나 된 듯 하였다 뒤에 있는 동굴은 열려져 있고 동굴을 막는 쪽 문은 수장 밖으로 날아가 있었다 사람들의 발길에 날아가 버린 것 같았다 뒤쪽 문에는 작은 산쪽으로 향하는 길이나 있었다 수십 장을 길을 달아 나와보니 두 갈래의 길이 나왔다 의청은 말했다 모두들 두 패로 나누어 찾아보도록 하지요 얼마 안 잊자 진견이 있는 우측 길에는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여기에 화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외치듯이 말을 했다 여기에 철추 한 개가 있습니다 이 작은 샛길은 꾸불꾸불하게 이어진 산길과 통하고 있었다 여러 사람은 즉시 앞으로 달려갔다 연도에는 남기와 부러진 칼들을 이곳저곳에서 볼 수가 있었다 갑자기 의청은 악하고 소리를 질렀다 수풀 속에서 한 자루의 장검을 집어들고 영어충을 향해서 말을 했다 이것은 우리 본문의 변기입니다 영어충은 말을 했다 정한 정일 두 분의 사택에서 적들과 결투를 하고 틀림없이 이 이 곳을 지나갔을 것이오 모두들 장문과 정일 사태가 적을 상대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도망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영어충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일 뿐이었다 길가에 변기와 암기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아 틀림없이 이곳에는 매우 처참한 결투가 벌어졌으리라 고 생각이 되었다 그러나 여러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구할 수 이둘런지는 장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걱정이 되어 발걸음을 빨리 놀렸다 산길은 갈수록 구불구불하였으며 험악하였다 수리를 걸어가자 땅바작은 온통 바위투성이었으며 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항산파에서 무궁이 비교적 약한 의림진견 등은 이미 한참 뒤처져 있었다 또 얼마를 간이산에는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암기 등에 흩어진 물건이 없어 방향을 찾지 못했다 모두들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좌측 산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영호충은 말했다 우선 빨리 저쪽으로 가서 봅시다 급히 그쪽을 향해 달려갔다 연기는 하늘 끝까지 치솟았다 한 언덕을 돌아가 보니 아주 큰 산계곡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풀과 장작타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호충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손짓을 하여 의화 등 일행에게 소리를 내지 말도록 했다 바로 이때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한 정일 오늘 당신들은 서방 극락세계로 가서 인과응보를 실천하게 될 것이오 그렇다고 우리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소 영호충은 내심 기뻤다 두 분의 사택에서는 아직 봉변을 당하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늦게 오진 않았어 또 하나의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방교주께서 당신들에게 항복하라고 진심으로 권하였는데 당신들은 끝내 고집을 부리며 듣지를 않았소 오늘 이후로 무림에서는 항산일파가 사라질 것이오 맨 먼저 말한 그 사람이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 1월 신교를 악독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너무 완고한 만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원망스럽게도 죽음을 당하였소 정말로 아까운 일이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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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속의 불길은 더욱 커졌다 틀림없이 정한 정일 두 사태가 불속에 갇혀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호충은 검을 들고 마음을 가다듬더니 큰소리로 외쳤다 이 무례하고 악독한 마교놈들아 어찌 감히 항산파의 사태에게 그런 못된 짓을 하느냐 오하 검파의 고수들은 사방에서 구원하러 왔다 이놈들아 빨리 항복하거라 계속 외치면서 산계곡 쪽으로 내려갔다 계곡 밑에 다다른 이 장작과 풀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 바짝 마른 나뭇가지는 산장 정도의 높이로 쌓였으며 영호충은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다행히 불길 가운데의 장작들은 아직 타지 않았다 그가 앞으로 몇 발짝 걸어 나가니 두 개의 돌로 만든 동굴이 보였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외쳤다 정한 정일 두 분 사태님께서는 어디 계시오 항산파의 사람들이 원병을 왔습니다 이때 의화 의청 우수 여러 제자는 불덩이 바갓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사부님 사백님 제자들도 모두 왔습니다 이어서 적의 질타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모두 죽여버려라 모두들 항산파의 비군이 중들이군 무슨 허풍쟁이들이냐 오아 건파의 고수들이 어디 왔느냐 바로 병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항산파의 제자들과 적들이 겨루고 있는 것이다 돌굴에서는 커다란 사람의 그리자가 나왔다 온몸에는 피로 적셔져 있었는데 바로 정일 사태였다 손에는 장검이 쥐어져 있었고 문을 막고 서 있었다 비록 옷은 여기저기가 터지고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으나 우뚝 서있는 모습은 여전히 늠름하였다 추호도 고수의 기가 꺾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영호충을 보자 깜짝 놀라며 말했다 자넨 자넨 영호충은 말했다 제자 영호충입니다 정일 사태는 말했다 나도 자네가 영호충이라는 것을 알고 있네만 그녀는 형산 군옥원 밖에서 창너머로 영호충을 한번 본 적이 잊었다 영호충은 말했다 제가 길을 트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이 길을 뚫고 나가지요 고개를 숙여 땅바닥에서 긴 막대기를 집어들더니 장작더미를 헤쳤다 정일 사태는 말을 했다 자네는 이미 마교에 들어가지 않았나 바로 이때 한 사람의 일깔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놈이 이곳에 와서 회방을 놓는 것이냐 칼빛이 번쩍하더니 한자루의 강도가 불빛을 발산하며 내리질러왔다 영호충은 화급을 다투고 정세가 위험함을 알았다 그러나 정일 사태는 의혹에 찬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니 그렇다고 감이 앞으로 나올 수도 없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검을 휘둘러 살생이 개를 파괴해야만이 비로소 여러 사람을 이 위험에서 구할 수가 있었다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자는 단칼에 쓰러뜨리지 못하자 두 번째 검을 내리찍었다 영호충의 장검이 나오더니 싹하고 소리를 내면서 그의 우측 발을 찔렀다 칼과 팔뚝이 땅에 잘려 떨어졌다 바깥에서는 한 여자의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항산파의 여제자가 일격을 막고 쓰러지면서 내는 소리였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급히 불더미에서 밖으로 몸을 날렸다 산 언덕 이쪽 저쪽에는 수백 사람이 이미 결투를 하고 있었다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일곱 사람이 한 무리가 되어 검진을 만들고 적과 대항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홀로 떨어진 항산파의 제자들은 검진을 짤 수가 없어 일대일의 상황에서 적들과 접전을 했다 검진을 만든 항산파의 제자들은 우위를 정하지는 않았으나 지금 상태로는 그다지 위험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각자 있는 힘을 다하여 접전을 하고 있어서 이미 두 명의 여제자가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땅바닥에 뒹굴었다 영호충은 두 눈으로 전세를 한번 살펴보았다 의림과 진견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세 명의 사내와 결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영호충은 단숨에 그쪽에서 달려가는데 파란 선광이 번쩍이더니 장검이 질풍처럼 자기를 향해 다가왔다 영호충은 검을 뽑아 그 자의 목을 내리치니 그 자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몇 번 몸을 날리자 의림의 앞에 당도하였다 일검은 한 사내의 등을 찔렀고 또 일검은 또 다른 사내의 옆구리를 관통시켰다 세번째 사내는 강철의 째찍을 휘두르며 징견의 정수리를 찌르려고 했다 영호충의 장검이 거꾸로 쳐 올라가자 그 자의 파리 땅에 떨어졌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의림은 영호충을 보며 약간 미소를 띄우고 말했다 나무 나무 아미타불 영호 오라버니군요 영호충은 우수가 두 명의 고수에게 심히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 몸을 날려 싹싹 두검을 휘두르자 일검은 한 사내의 아랫배에 적중되었고 일검은 우측발에 적중되었다 적의 두 명의 고수 가운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상처를 입었다 몸을 돌려 장검이 이르는 곳에 마 침의화 의청과 싸우고 있는 세 명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나이 먹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협력해서 먼저 이자를 처치하자 세 개의 그림자가 대답을 하며 달려들었다 삼검이 일제히 나와 각각 영호충의 목가슴과 아랫배를 향했다 이 삼검의 검촌은 정묘하여 매섭기 그지 없었다 실로 인류 고수들의 검법인 것이다 영호충은 깜짝 놀랐다 이것은 숭산파의 검법인데 그렇다면 그들은 숭산파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세 개의 장검이 검끝은 이미 그의 세 군데 급소를 향해 들어왔다 영호충은 독고구검 중에 파검식의 요결을 운행하여 장검을 빙빙 돌려 적의 삼검의 공격을 일제히 피했다 세 사람의 적은 뒤로 두 발짝 물러섰다 좌측에 있는 사람은 키가 크고 뚱뚱했으나 나이는 40살 정도로 아래턱에는 짧은 수염이 나 있었다 중간에 중간에 있는 잔은 비쩍 마른 나이 먹은 사람이었는데 피부 색깔은 검었으나 두 눈은 번쩍번쩍 생기가 돌았다 그는 세 번째 사람을 쳐다볼 겨를이 없이 몸을 옆으로 날려 싹싹 두검을 휘두르자 정악을 둘러싸고 있는 적 두 명을 찔러 쓰러뜨렸다 그 세 사람은 큰 소리로 포효를 하며 뒤쫓아왔다 영호충은 이미 어떤 생각을 했다 이 세 사람의 건법은 힘이 특출하다 금방 쓰러뜨리지 않고 오래 시간을 끌면 항상 파는 피해가 더 심할 것이다 그는 내공을 모아 조금도 쉬지 않고 동쪽으로 1초씩 서쪽으로 일검을 휘두르고 장검이 이르는 곳마다 반드시 한 사람이 그 칼에 맞아 쓰러졌다 심지어는 죽는 자도 있었다 그 세 명의 고수는 소리를 지르며 뒤쫓아왔다 그러나 시종 일정한 간격이 떨어져 다가오지 못했다 단지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에 이미 30여 명의 적들은 영호충의 검에 쓰러졌다 모두들 바람에 초목 쓰러지듯 했으며 그 누구도 그의 1초 일식을 막아내는 자가 없었다 상대방은 순식간에 30여 명을 일자 승세가 온화전이 역전되었다 영호충이 상대방을 쓰러뜨릴 때마다 항산파의 여제자들은 여유가 생겨 다른 동문들을 도와 줄어갔으며 원래는 적은 수가 많은 수를 상대했으나 오히려 역전이 되어 점점 강해지면서 승세가 굳혀졌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오늘의 이 일전은 목숨을 걸고 사와야지 절대로 어떤 양보가 이더서는 안 된다 만약 이 짧은 시간 안으로 적을 정일 사태는 동굴의 높은 곳에 서서 영호충이 이렇듯 쓰러뜨리자 그 나머지 사람들도 정일 사태는 급히 뒤로 물러서더니 한 명의 사내가 일까 했다 당신은 누구시오 당신은 누구시오 영호충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오수 등을 향해 외쳤다 빨리 불길을 잡고 사람들을 구하시오 여러 제자는 나뭇가지를 들고 타고 있는 불길을 잡았다 의화 등 몇 명의 제자는 이미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마른 풀과 장작은 한 번 불이 붙자 아무리 끓여 해도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명 이 합심하여 불길을 잡자 한쪽에 불길이 꺼지며 구멍이 생겼다 의화 등은 그 불길 속에서 몇 명의 질식을 한 중들을 구출해 나왔다 영호충은 물어봤다 정한 사태께서는 어떻게 되었소 한 명의 매우 늙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염려를 해 주어 아무 일도 없소 키가 약간 작은 몸매를 한 늙은 비구니가 불더니 속에서 천천히 기어 나왔다 하얀 옷을 입고 있던 그녀는 아무런 피에 자국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점에 먼지도 붙어 있지 않았으며 손에는 변기가 들려져 있지 않고 좌측 손에는 염주가 들려져 있었다 자상한 자상한 얼굴 하며 여유가 만만한 그런 모습이었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내심 생각하였다 이 정한 사태께서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렇게 처연하시다 니 이런 와중에서도 몸가짐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으니 정말로 이름 그대로이다 그는 즉시 고개를 숙여 말을 하며 절을 했다 사태께 인사 올립니다 정한 사태는 합장을 하며 예로써 답례를 했다 그리고 말했다 뒤에서 급습을 하니 조심하시게 영호충은 대답을 했다 네 그러나 몸을 돌리지 않고 검을 뒤쪽으로 내리 향하니 그 뚱뚱한 사내에 일검을 막았다 그리고 말을 했다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사태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그랑 창그랑 소리가 나면서 또 뒤에서 습격해 들어오는 두검을 막았다 이때 불던 이 속에서 십여명의 비군이들이 나왔다 어떤 사람은 이미 질식해서 동료가 없고 나왔다 정일 사태는 성큼성큼 걸어 나오 더니 무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정말로 간악한 놈들이다 그녀의 옷자락에는 불이 붙어서 위쪽으로 타오르고 있었으나 그녀는 본체도 아니했다 우수는 가서 그녀의 옷자락에 붙은 불을 껐다 영호충은 말했다 두 분의 사태께서 별거 없으시니 실로 다행입니다 영호충의 등 뒤에서 삭삭 바람소리가 일었다 세 자루의 장검이 이 동시에 찔러왔다 영호충은 지금 건법이 정묘할 뿐만 아니라 내공의 힘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을 지경이었다 검소리가 들리자 내공의 감흥이 일어 그 초식의 길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장검을 휘두르더니 적의 손목을 향해 반격을 했다 그 사람의 무공은 높아 급히 몸을 피했다 그러나 그 키가 큰 사내의 손등은 그래도 칼자국이 생기며 붉은 피가 흘렀다 영호충은 말했다 사태님 숭산파는 오아권파의 우두머리이고 항산파와는 같은 한 줄기인데 어제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실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정일 사태는 물었다 사전은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어째서 오지 진견이 울면서 말했다 사부 사부께서는 적의 공격을 받아 힘껏 싸우셨으나 그러나 정일 사태는 비분이 교차되어 욕을 하였다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한두어 걸음 가다가 몸이 휘청거리더니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입속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숭산파의 세 명의 고수는 연신 변초를 하여 공격했으나 결국은 영호충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상대방이 자기 쪽으로 등을 돌리고 보지도 않고 검을 휘둘렀어도 그 검초의 신비함이란 예측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만약에 몸을 돌려 정면으로 공격을 한다면 더욱 자기들은 상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세 사람은 남 앞니에 끙끙댔다 어떻게든지 이 자리를 모면하고만 싶었다 영호충은 몸을 돌려 싹싹 두검을 공격했다 좌측에 있는 적은 좌측을 공격했고 우측에 있는 적은 우측을 공격해서 세 사람은 갈수록 공경에 빠졌다 그의 한 자루의 장검이 세 사람을 에워싸고 연신 18개의 검을 공격했고 그 세 사람은 이 18초식을 막았지만 결국 한 수도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다 세 사람은 모두 숭산파에 정묘한 검법을 쓰고 있었으나 독고구검의 공격에는 손을 쓸 수도 반격할 수도 없었다 영호충은 그들이 자기파의 건법을 노출시켜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도록 작정을 하였다 세 사람의 얼굴은 땀을 범벅되어 있었으며 그 표정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건법은 여전히 흐트러지지 않았다 틀림없이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조금은 달랐던 것이다 정한 사태는 말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조사형 장사형 사마사형 우리 항산파와 당신파와는 아무런 원한이 없고 비친 것도 없는데 세 분께서는 어째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우리를 저 불더니 속에 태워 죽이려고 했소 소승은 소승은 모르겠으니 말씀 좀 해보시오 그 숭산파의 세 명의 고수들은 성이 조시 장씨 사마시였다 세 사람은 강호에서 그리 돌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이 노출이 안 된 줄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영호충에게 밀려 손도 쓸 수가 없고 갑자기 정한사태가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자 깜짝 놀랐다 창그랑 창그랑 두 소리가 나더니 두 사람의 손목은 검이 적중되어 장검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영호충의 검끝은 그 조시성을 가진 키가 작은 노인의 목에 갖다 대더니 일깔했다 검을 버리시오 그 노인은 긴 한숨을 한번 쉬더니 천하에는 이렇듯이 무서운 무공이 있고 이러한 검법이 있다니 내가 이러한 자의 검끝에 쓰러진다 해도 그 누구를 원망하겠소 손목을 누르더니 내공이 이르는 곳마다 수중에 들고 있던 장검은 일곱여덟 토막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졌다 영호충이 몇 걸음 물러나니 의화 등 몇 사람은 그 세 사람을 애웠었다 정한 사태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들은 오악건파를 하나로 병합하여 오악파로 만든다고 하였소 그러나 소승은 우리 항산파는 수백 년 동안 백이 내려와 소승의 손에서 단절될 수가 없어 귀파의 제의에 거절을 했던 것이오 이 일은 본래 오래 두고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어째서 여러분께서는 마교를 가장하여 이런 무서운 수법을 써 우리 항산파를 전멸시키려고 하였소 이러한 행동은 너무 지나치지 않소이까 정일 사태는 정일 사태는 화가 나서 말했다 이 자들과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들을 모두 죽여버려 후환을 없애도록 하세요 콜록콜록 그는 몇 번 기침을 하자 또 피를 쏟았다 그 사마성을 가진 키가 큰 사내가 말했다 우리들은 명을 받들고 따랐을 뿐이고 그 내부의 사정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 조시성을 가진 노인은 화가 나서 말했다 그들이 죽인다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소 그 사마성을 가진 자는 그가 이렇게 말을 하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얼굴에는 난감한 표정을 띄었다 정한 사태는 말했다 세 분께서는 30년 전에 강호를 휩쓸고 다니다가 후에는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소승은 세 분께서 이미 크게 깨닫고 자기의 행동을 리우친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뜻밖의 암암리의 숭산파에 들어가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숭산파 좌장문은 일대의 고인인데 많은 좌도의 인사들을 이렇게 많은 좌도 인사들을 끌어들여 동문에게 해를 끼치다니 정말로 정말로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겠군 그녀는 비록 이렇게 큰 화를 당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남을 모략하고 쉽지 않았다 자기 말투가 약간 지나쳤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말을 끊어버리곤 했다 그녀는 길게 한숨을 쉬더니 물어봤다 내 사저인 정정사태 또한 당신들 파가 그렇게 했지요 그 사마시 성을 가진 자가 표정을 약간 누그러뜨리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종사제 그 조시 성을 가진 자가 그를 직시하며 쳐다보았다 그 사마시 성을 가진 자는 비로소 그가 실수한 것을 알고 자기 혼자 중얼거렸다 일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소 좌 장문께서 오리들을 두 패로 나누게 하고 각각 절과 민에 가서 이릉띵하도록 명 명하였소 정한 사태가 말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좌 장문께서 이미 오하건파의 맹주 자리에 앉아있어 모든 사람의 숭배를 받는데 왜 반드시 오파를 장악하여 장문의 직을 맡으려 하는지 모르겠군요 이렇게 무력을 동원해서 같은 파의 사람을 죽이다니 그 어찌 천하의 영웅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지 않겠소 정일 사태는 매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저 도둑놈의 야심은 끝이 없는 법입니다 정한 사태는 손을 휘두르더니 그 세 사람을 향해서 말했다 천하의 이치는 하나이고 사필귀정이니라 이렇듯이 의롭지 못한 일을 하면 틀림없이 죄값을 받을 것이오 당신들 세 명에 가십시오 가서 장문계 말씀드려 항산파는 지금부터 절대오 좌장문의 명령을 받들지 않겠다고 전해주시오 우리는 비록 허약한 여자들이지만 절대로 굴하지 않겠소 좌장문의 병합의 뜻을 항산파는 따르지 않겠소 의화는 의화는 외쳤다 사백님 그들은 그들은 악독한 정한 사태는 말했다 검진을 풀어라 의화는 대답을 했다 네 장검을 들자 일곱 사람은 검을 거두고 물러섰다 세 명의 숭산파의 고수들은 이렇게 쉽게 풀려날 줄은 생각지도 못해 스스로 감격하였다 그래서 정한 사태에게 고개를 숙여 예를 취하더니 나를 듯이 도망쳤다 그 조시성을 가진 노인은 수장을 달려가더니 걸음을 멈추고 낭낭한 소리로 말했다 건법이 신통한 소엽의 성함이 어찌 됩니까 오늘 은혜를 받았을 니 절대로 복수할 마음은 없소이다 단지 누구인가를 알고 이 장군은 천주참장 오천덕이라고 합니다 와서 서로 통성명이 나합시다 그 자는 그의 말이 분명히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길게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돌려 사라졌다 그때 불길은 더욱 거세져 숭산파에 죽거나 다친 자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다 십여 명의 상처가 가벼운 사람은 흩어 사라졌으며 중상을 입은 자는 피구덩이에 들어 누워 있었다 불길이 자기 있는 곳으로 타올라오고 있었지만 피할 수가 없어 어떤 자들은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쳤다 정한 사태는 말했다 이 일은 이 자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모두가 좌 장문 한 사람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우수의청 그들을 좀 구해 주거라 여러 사람은 장문이니 평소에 자비로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거역하려 들지 않았다 즉시 각각 숭산파의 중상자들을 살피었다 숨이 붙어 있는 자들은 옆으로 끌어내 그들에게 약을 주었다 정한 사태는 남쪽으로 눈을 돌리더니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사저 몸이 두 번 흔들거리더니 땅바닥에 꼬꾸라졌다 모두들 깜짝 놀랐다 달려가 부축해 보니 그녀는 새빨간 피를 흘리고 있었고 또한 정일사태의 상처도 몹시 깊었다 여러 제자들은 상당히 난감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일제히 영어충을 바라보고 그의 지시를 받고자 했다 영어충은 말했다 빨리 두 어르신께 약을 복용토록 하십시오 중상자들은 먼저 상처를 싸매어 피를 이곳은 화기가 여전히 뜨거우니 모두들 저쪽으로 가서 쉬도록 합시다 그리고 몇 분의 사매들은 가서 먹을 것이나 좀 구해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명령을 받고 각기 나누어 정학 진견은 주전자로 물을 떠다 정한 정일사태에게 약을 복용토록 상처를 입은 동문들을 보살폈다 용천의 일전에서 항산파의 제자는 37명이 목숨을 잃었다 여러 제자들은 정정사태와 싸우다 죽은 사저 사매들을 생각하더니 모두 감상에 젖었다 갑자기 어떤 이가 목 놓아 울자 나머지 사람들도 따라 울기 시작했다 삽시간의 삼계곡은 철양한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정일사태는 엄격하게 꾸짖었다 죽은 자는 이미 죽은 것이다 어째서 이렇듯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모두들 모두들 평시에 불경을 외고 부처님을 섬긴 것은 이 모두 생사를 달관하고자 한 것이고 몸에 쌓여져 있는 이 거죽을 버렸는데 그 무슨 미련이 있단 말이냐 여러 제자들은 이 사태가 성격이 불같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그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즉시 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흔해적거렸다 정일사태는 말했다 사전은 어떻게 화를 당했느냐 아가 너는 평소에 말을 할 때 이치가 분명하니 장문인에게 사실대로 아뢰어라 정학은 대답했다 네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선하령에서 매복된 자에게 포위되어 영호충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또한 이 팔포에서 적의 약에 중독되어 모두 잡히게 되고 또한 어떻게 정정사태가 숭산파의 종진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게 되고 또한 복면한 사람에게 포위를 당하고 다행히 영호충이 당도하여 그들을 물리쳤으며 또한 정정사태가 깊은 상처를 입어 죽었는가를 일일이 설명을 했다 정일사태는 말했다 됐다 그만두거라 숭산파의 못된 놈들이 마규를 가장하여 우리에게 교파를 합병하자고 위협을 하였다 정말로 악독한 놈들이야 만약 너희들이 모두 숭산파에게 잡혔다면 큰일 날 일이지 그는 말을 하다가 기운이 딸려 목소리가 희미해져 갔다 숨을 숨을 쉬더니 또 말했다 사적 사적께서는 선하령에서 적의 포위를 받자 적을 크게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비둘기를 날려 편지를 보내 우리들 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뜻밖에 우리가 그들에게 포위를 당했었지 정한사태 수하에 있는 두 번째 제자인 의문이 사숙님 손 좀 돌리십시오 제자가 우리가 적을 만난 경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사태는 노한음성으로 말했다 경과는 무슨 경과 수월함에서 적의 야습을 받아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워왔던 것 뿐인데 의문은 말했다 예 정한사태는 이렇게 몇 마디로 며칠 동안 적을 만나 싸운 경위를 설명했던 것이다 원래 습격을 받던 날 숭산파는 모두들 복면을 하여 마교 무리들로 변장을 했던 것이다 항산파는 갑자기 공격을 받아 당시에는 절 멸할 지경이었는데 수월함 또한 무림에 한 맥을 이루고 있어서 암자에는 다섯 자루의 용천보검이 숨겨져 있었지 주지인 청요사태가 위급할 때 보검을 정한 정일에게 주어적을 막도록 했던 것이다 용천보검은 쇠가 좋아 적의 변기를 나무토막처럼 잘라놓았고 또한 적지 않은 적을 물리치며 싸우면서 물러나 이 산계곡까지 도망쳐왔던 것이다 청요사태는 그 와중에서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이 산계곡은 옛날 정철의 산지였으며 수백 년 전에는 원래 검을 만들었던 곳이었다 훗날 정철이 나오지 않게 되자 거무띵 만드는 논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몇 개의 옛날에 쓰던 동굴이 남아 있었다 다행히 이 몇 개의 동굴로 인해서 항산파는 비로소 여러 날을 지탱할 수가 있었고 큰 화를 당하지 않았던 것인데 숭산파 사람들은 며칠 동안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자 마른 풀을 쌓아 공격을 했던 것이다 만약에 영호충 등이 조금만 늦게 왔다면 화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정일사태는 의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 두 눈을 영호충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자네 자네 자네는 찬 좋은 사람이구먼 당신 사부는 어째서 자네를 문 밖으로 쫓아 냈는지 모르겠소 자네가 마교와 함께 있다고 들었는데 영호충은 말했다 제자가 교우 관계가 신중치 못해서 확실히 몇 명의 마교의 사람들을 알았습니다 정일사태는 콧소리를 내더니 말했다 숭산파처럼 이런 못돈이 자들은 마교의 사람들보다 못돈이 사람들이지 정교의 사람들이라고 마교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지 의화는 말했다 영호사형 나는 당신의 사부의 잘잘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 차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을 하였습니다 이 순간에 이 순간에 그가 벌써 숭산파의 제의에 찬동했는지도 모르지요 영호충은 내심이 동했다 이 말은 근거 없는 말인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스승을 존경해왔고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사부께서는 수수방관한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어르신께서는 다른 일이 다른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한 사태는 계속해서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다가 이때 비로소 천천히 눈을 뜨더니 말했다 우리가 여러 번 어려운 고비를 당할 때마다 영호 소엽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런 은덕은 영호충은 급히 말했다 저는 약간 힘이 되어준 것 뿐입니다 사백님의 말씀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한 사태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소엽께서는 너무나 겸소하시군요 악사형께서 몸을 둘로 나눌 수가 없으니 큰 제자를 보내어 도와준 것이니 사부께서 도와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의화야 절대로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례한 짓이다 의화는 말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영호사형께서는 화산파에서 이미 쫓겨났고 악사백은 벌써 그를 제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영호사형 역시 악사백이 파견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정한 사태는 잔잔히 미소를 띄우고 말했다 왜 그리도 못마땅하냐 의화는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영호사형께서 만약에 여자라면 좋겠습니다 정한 사태는 물어보았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의화는 말했다 그가 이미 화사파에서 축출당하여 갈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자라면 우리 파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우리들이 같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마치 한가족처럼 정일 사태는 일깔 했다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느냐 너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어린애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정한 사태는 잔잔히 웃으면서 말했다 악사형께서는 일시적으로 오해를 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지면 틀림없이 영호소엽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숭산파의 이런 강갠나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사파 또한 영호소엽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오 설령 소엽이 화산에 돌아가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당신의 이러한 무공을 가지고 혼자서 문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정학은 말했다 장문사숙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영호사형 화산파의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으니 당신은 혼자서 영호파를 하나 만들어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세요 제 제깍것들이 뭔데 화산파가 아니면 안되나 영호충은 얼굴에 쓸쓸한 미소를 띄우면서 말했다 사백님의 칭찬은 저는 실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진견이 말했다 스승에게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소삼애는 영호충은 고개를 흔들더니 화재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순환을 당한 사저들의 유체는 우리는 안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화장을 해서 항산으로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정한 사태는 말했다 모두 화장을 하도록 하지 그녀는 비록 세상을 보는 눈이 깨우쳤다고 해도 그러나 많은 시체들이 땅바닥에 뒹굴고 이 모두가 여러 해 동안 자기를 따르는 좋은 제자였기 때문에 이 몇 마디를 할 때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잊었다 여러 제자들은 또 몇 사람이 울기 시작했다 어떤 제자들은 죽은 지 며칠이 되었고 어떤 시체는 아직도 수십 장 먼 곳에 떨어져 잊었다 여러 제자들은 복문들의 시체를 옮겨올 때 그 누구도 숭산파 장문의 악독함을 욕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를 마치자 날이 이미 어두워서 그날 저녁에 여러 사람은 황량 한산에서 노숙을 하였다 다음날 아침 여러 제자는 정한사태와 정일사태 그리고 상처를 입은 동문들을 들쳐 업고 용천성내로 들어갔다 그리고 일곱 척의 오봉선을 빌려서 물길로 북쪽을 향해서 떠났다 영호충은 숭산파 사람들인 또다시 물에서 공격을 할까봐 염려되어 같이 북상을 하였다 항산파에 두 분의 사태가 동행을 하니 영호충은 조심을 하여 여러 제자와 말을 함부로 주고 받을 수가 없었다 정한사태 정일사태 등은 상처가 본래 깊지 않은데 다행히 항산파의 약이 영험하여 전당강을 지나자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났다 항산파 사람들은 이번 거사에서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도중에 다른 일을 부딪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될 수 있는 대로 강호의 사람들을 피하면서 갔다 장강에 이르자 또다시 다른 배를 빌려 타강을 거슬러 서쪽으로 올라갔다 이렇듯 천천히 가는 것은 항구에 도착되면 상처를 받는 사람의 열 중에 여섯 일곱은 나올 것이니 그때 가서 다시 배에서 내려 육지를 택하여 북쪽으로 다시 꺾어져 항산에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다 이날 심양호반 에 이르러 배는 구강에 정박하였다 그때 타고 있던 배는 시미커스나 수십 명은 각기 두 배에 나 누워 탔다 영호충은 저녁이면 뒤 가반에서 선원들과 함께 동속을 하였다 이날 한밤중에 강원덕에서 사람이 가볍게 손뼉을 치는 소리를 들었다 손뼉을 세 번 친 다음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손뼉을 세 번 쳤다 이어서 서쪽의 한 척배에서 손뼉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쉬더니 또다시 세 번의 소리가 울렸다 손바닥 소리는 본 내 작았으나 영호충의 내력은 강해서 자연히 귀도 밝아졌던 것이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즉시 꿈속에서 잠을 깨었다 강호의 인물들이 주고받는 신호인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며칠 동안 그는 수시로 수면에 도태를 살폈고 적의 급습을 예방하였다 그래서 내심 생각했다 앞에 나가서 살펴보자 만약에 항산파와 무관하다면 다행한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한 사태와 그녀들이 놀래지 않도록 암암리에 처치해 버리자 정신을 집중하여 서쪽에 배를 쳐다보니 과연 한 개의 검은 그림자가 수장 바갓으로 몸을 날려 언덕에 닿았다 그의 경공은 평범하기 짝이 없었다 영호충은 가볍게 몸을 날려 살며시 소리를 죽이며 언덕에 올랐다 동쪽의 강변의 인려로 사타둔 기름바구니 옆을 돌아 살며시 건너가 보니 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영호충은 천천히 다가갔다 달빛과 별빛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한 사람은 얼굴에 수염이 났으며 또 한 사람의 얼굴은 길다랗고 뾰족하였다 수박 형태는 저리가라이고 너무 길어서 해바라기씨처럼 보였다 얼굴이 길쭉한 사내가 말했다 우리들의 백교방의 사람들은 숫자는 많지만 무공은 그들을 따를 수 없는데 분명한 이치를 가지고 손을 쓰기는 좀 그러하네 그 털보가 말했다 지는 것이 뻔한데 무모하게 덤벼들 수는 없고 이 비군이들의 무공은 비록 강하지만 물에서는 아마 약할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그 배를 강가운데로 끌어다 넣고 물속에 뛰어들어 그녀들이 탄 배에 구멍을 내면 똑같이 몽땅 잡아드릴 수 있지 않겠소 그 뾰족한 사내는 웃으며 말했다 그 계략이 참 좋은 것 같소 우리 형제가 이렇게 은공을 세운다면 구강 백교방의 만화는 그로부터 강호해서 체면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소이다 그 털보는 말했다 무엇이 그렇게 염려됩니까 그 뾰족한 얼굴의 사내는 말했다 그들은 오악건파와 동맹을 맺고 무슨 오악건파는 같은 줄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막대선생 이 이를 안다면 우리들을 찾아 귀찮게 할텐데 그때 우리 백교방은 그 털보는 말했다 흥 이 몇 년 동안 우리들은 형산파의 수모를 당했는데 정말로 지긋지긋합니다 이번에 만약 우리가 친구들을 위해서 힘을 쓰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친구들은 우리를 도와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이 성공이 되면 어쩌면 형산파는 전군이 전멸될 것인데 막대선생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소 그 뾰족한 얼굴의 사내가 말했다 좋소 그렇게 정합시다 우리 가서 사람을 불러오고 손쓰기 좋은 곳이나 골라봅시다 영호충은 살며시 나와 검자루를 거꾸로 쥐고 그 얼굴이 뾰족한 자의 뒷머리를 살짝 치니 그는 즉시 정신을 이렁싶다 그 털보는 손을 휘두르며 공격해왔다 영호충에 거미 쑥 내밀어 그의 좌측에 태양열을 적중시켰다 그 털보는 마치 팽이처럼 빙빙 돌던 이 땅에 꼬꾸러졌다 영호충은 장검을 내밀어 두 개의 기름이 담아져 있는 뚜껑을 열고는 두 사람을 들어 각기 기름통 속에 쑤셔 박았다 기름통 속에는 기름이 가득 차 있었고 한 통에 300근 정도의 기름이 들어 있었다 원래 다음 날 배에 실고 강하류로 실어 가려던 화물이었다 두 사람은 풍덩 기름통 속에 빠지자 기름이 코 속으로 들어갔고 차가운 기름이 온몸에 닫자 정신이 들어 꿀꺽 몇 모금에 기름을 삼켰다 갑자기 배후에 어떤 사람이 말했다 영호 소엽 그들의 생명을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바로 정한사태의 목소리였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며 내심 생각했다 정한사태께서 언제 몸 뒤에 와 있었을까 여태까지 내가 모르고 있었을까 즉시 두 사람의 머리를 누르고 있던 두 손을 늦추면서 말했다 예 두 사람은 그 사이에 몸을 날려 통 밖으로 나왔다 영호충은 말했다 움직이지 마라 검을 내밀어 두 사람의 정수리를 내리치니 두 사람은 또다시 기름통에 빠졌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앉으니 기름이 목까지 차왔고 두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이런 낭패한 처지를 어떻게 벗어날 도리가 없었다 한 개의 회색 그림자가 배에서 몸을 날려왔다 그것은 정일 사태였다 정일 사태는 물어봤다 사저 좀 또 둥놈을 잡으셨습니까 정한 사태는 말했다 구강 백교방의 두 분은 방주이네 영호 소엽께서 그들과 장난을 좀 치고 계시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털보에게 말했다 각하께서는 성이 역 이후 아니면 성이 제입니까 사방주는 안녕하십니까 그 털보는 바로 성이 역시였다 내심 이상해서 말했다 제가 제가 바로 역시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우리 사방주께서는 별거 없으십니다 정한 사태는 잔잔히 웃으면서 말했다 백교방의 역방주 제방주께서는 강호 사람들은 장강상비어라고 칭하는데 이렇게 쟁쟁한 인물의 이름을 소승은 이미 벌써부터 알고 있었소 정한 사태는 세상을 보는 안목이 헌하였다 비록 평시에는 남자 밖을 나오지 않았지만 강호의 각파의 인물들을 마치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헌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숭산파의 그 세 명의 고수들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역시성을 가진 털보와 제시성을 가진 뼈족한 사내로 말할 것 같으면 무림에 있어서도 삼사류에 속하는 인물인데 그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들의 신분과 정체를 알아맞혔던 것이다 그 얼굴이 뾰족한 사내는 득의 양양에서 말을 했다 우리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니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영호충이 칼끝에 힘을 주자 그들의 머리통은 기름통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저도 두 분의 성함을 익히 듣고 있었소 그 사내는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은 당신은 욕을 하려고 했으나 감히 할 수는 없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내가 한마디 묻겠소 당신들은 사실 그래도 말을 해야 할 것이오 만약에 추호라도 속이는 것이 있다면 당신들 장강상 비어를 기름통 속에 빠져 죽은 미꾸라지로 만들어주겠소 말을 하면서 그 사내의 머리를 눌러 기름통 속에 한 번 더 집어넣었다 그 털보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기름이 뱃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기름이 코를 통해서 들어가자 정말 참을 수 없이 괴로웠다 정안과 정일 사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웃었다 그리고 내심 생각했다 이 젊은이는 매우 장난이 심하군 그러나 이 방법도 실토를 받아내는 데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영호충은 물어보았다 당신들 뺏겨방은 언제 숭산파 사람들과 작당을 하였소 누가 당신들 보고 항산파 사람들에게 그런 짓을 하라고 시키였소 그 털보는 말을 했다 숭산파와 작당을 하다니요 그것 참 해계망측한 일입니다 숭산파의 영웅들을 우리들은 한 분도 알지 못합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하하하 첫 마디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으니 당신 뱃속에 기름 쳐넣어 주겠소 검으로 그의 정수리를 눌러 그를 다시 기름통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 털보는 비록 인류 고수는 아닐지라도 무공은 그리 약한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영호충의 두꺼운 내력이 장검을 통해서 전해지니 마침 천근이나 되는 도리머리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기름은 코까지 와 닿고 두 눈만 빵긋하게 나와 있었다 심이 처참한 꼴이었다 영호충은 그 얼굴이 뾰족한 사내에게 말을 했다 당신이 빨리 말하시지 당신은 장강의 용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름 속에 미꾸라지가 될 것인가 그 제시성을 가진 자는 말했다 당신 같은 영웅을 만났는데 기름통 속에 미꾸라지가 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형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어 우리들은 절대로 숭산파의 그 누구와도 모릅니다 더욱이 숭산파와 항산파가 결맹을 맺었다는 사실은 무림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숭산파가 어제서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 귀파를 못살게 굴라고 하겠습니까 영호충은 장검의 힘을 좀 늦추어 그 역시성을 가진 자를 풀어주어 고개를 들게 하고 다시 물어봤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건대 내일 우리를 강심을 끌고 가 항산파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에 구멍을 낸다고 했는데 그렇게 악독한 방법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오 항산파가 언제 당신들을 못살게 굴었소 정일사태는 늦게 왔기 때문에 영호충이 왜 두명의 사내들을 붙잡아 놓았는 지를 몰랐다 그러나 그의 이 말을 듣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르며 일가를 했다 이놈들 우리들을 강심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 했다고 그녀와 같은 항산파의 문화의 사람들을 여리면 여덟파 혹은 북방 사람으로서 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큰 강에서 만약에 배가 가라앉는다면 모두 고기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몸서리를 쳤다 그 역시 성을 가진 자는 영호충이 다시 그의 머리통을 기름 속에 집어넣을까봐 걱정이 되어 먼저 말을 했다 항산파와 우리 백교방과는 아무 원한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단지 구강부두에서 살아가는 작은 패거리입니다 우리 같은 작은 집단이 어떻게 항산파의 여러 사태들과 원한 관계를 맺겠습니까 단지 단지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불문의 사람들이니 여러분들이 서쪽으로 가는 것은 아마 그들을 도우려고 그런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알면서도 그런 나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게 됩니다 영호충은 들을수록 뭐가 뭔지 몰라 물어보았다 무엇이 불문에 속하고 서쪽으로 가서 누구를 도와준다고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니 뭐가 뭔지 모르겠군 그 역시 성을 가진 자는 말을 했다 네네 소림파는 비록 오악건파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들 생각에는 중과 비구니들은 모두 한가족 정일사태는 일가를 했다 대먹지 않은 소리 그 역시 성을 가진 자는 깜짝 놀라 자기도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니 한 모금의 기름을 먹었다 기름이 목구멍에 와닿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 정일사태는 정일사태는 웃음을 참고서 그 얼굴이 뾰족한 사내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말하시오 그 제시성을 가진 자는 말을 했다 네네 말리독행 전백광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사태께서는 그를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일사태는 대노하여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리독행 전백광이라는 자는 강우에서도 악명이 높은 천하의 남봉꾼인데 내가 어찌 그를 잘 알 수가 있겠는가 이 자가 감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이다 우측 손을 내밀어 그의 정수리를 내리치려고 했다 정한사태는 손을 막으면서 말했다 사매께서는 화를 참으시게 이 두 사람은 기름통 속에 이들의 말을 못 들은 척 하게나 그리고는 그 제시성을 가진 자에게 말을 했다 전백광이 어쨌단 말이냐 그 제시성을 가진 자는 말을 했다 말리독행 전백광 전 어르신과 우리 사방주아는 사이좋은 친구입니다 며칠 전에 전 어르신께서 정일사태는 화가 나서 말했다 그 자를 전 어르신이라고 그런 악독한 좀떠둑놈은 벌써 죽여야 했을 텐데 너희들은 그와 교분을 맺고 있으니 틀림없이 너희들 백교방도 좋은 사람들도 아닐 것이다 그 제시성을 가진 자는 말을 했다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일사태는 물어보았다 우리는 한마디만 묻겠소 백교방은 어째서 우리 항산파 사람들 을 죽이려고 했으며 왜 거기에 전백광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였는가 전백광은 그녀의 제자인 의림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여 정일사태는 그를 죽이지 못한 것을 수치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입에 그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 제시성을 가진 자는 말을 했다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임소절을 구해내려고 그러는데 정교사람들이 그 중들에게 도움을 줄까봐 염려되어서 우리들은 이곳에서 나쁜 마음을 품어 당신들에게 손을 쓰려고 정일사태는 더욱 뭐가 뭔지를 알지 못했다 탄식하며 말을 했다 사저 이 두 사람은 아마도 당신이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정한사태는 잔잔히 웃으면서 물어봤다 임소절하니 혹시 그 1월 신교의 정교주의 딸이란 말인가 영호충은 내심 깜짝 놀랐다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영영이 아닐까 갑자기 얼굴 색이 변하면서 손에 땀이 났다 그 제시 성을 가진 자는 말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어르 아니 그 전백광이라는 자가 구강에 와서 우리 백교방의 두목인 사방조와 술을 마셨지요 그 자의 말로는 오는 12월 15일에 모두 그 소림사에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소절을 구출해낸다고 하였습니다 정일사태는 그 말을 듣자 참지 못하고 그 말에 기어들었다 소림사를 공격한다고 너희들이 무슨 능력으로 감히 그곳에 들어가려 하느냐 제시 성을 가진 자는 말을 했다 네 네 우리들 힘으로는 안되지요 정한사태는 말을 했다 그 전백광이라는 자가 발이 빠르니 그가 왔다갔다 연락을 하고 있지 그렇지 이 일은 누가 주동이 되었는가 그 역시 성을 가진 자는 말을 했다 모두들 임소저가 소림사의 도둑 아닙니다 소림사의 스님들에게 잡혔다고 들었기 그래서 서로 도와주려는 것 뿐이지 누가 주동이 된 것은 아닙니다 모두들 임소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임소저를 위해서라면 분신쇄고라는 것을 모두들 원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영호충의 마음은 수 많은 의혹이 이뤘다 그들이 말하는 임소저란 혹시 영영이라는 여자가 아닐까 그녀는 어떻게 해서 소림사 스님에게 잡혔고 그와 같은 어린 나이에 평소 무슨 은혜를 베풀 수 있단 말인가 어째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잡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구하려고 한단 말인가 정한 사태는 말을 했다 당신들은 우리 항산파가 소림파에 달려가서 도와줄까봐 염려되어 우리 배를 가라앉히려고 했느냐 그 제시 성을 가진 자는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스님과 비군이들은 정일사태는 노에서 말을 했다 더 계속 말을 해라 그 제시 성을 가진 자는 급히 말을 했다 네네 그건 그건 소인들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읍니다 소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한 사태가 말을 했다 12월 15일 떠내 너희 백교방들도 소림사에 갈 것인가 두 사람은 일제히 대답했다 그거야 사방주님의 명령에 따라야겠지요 제시 성을 가진 자가 또 말했다 모두들 달려가는데 우리 백교방 사람들은 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한 사태는 물었다 모두들 일하니 도대체 어떤 그 제시 성을 가진 자가 말했다 그 전 전백광이라는 자가 말하기를 전람해사방 산동 흑통의 상서 배교 단숨에 강호에 크고 작은 30개 방회의 이름들을 갖다 대었다 그 자들이 말하는 패거리들은 무공이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그 자들이 말하는 방회나 문파들의 명칭은 익히 들어온 터였다 정일 사태는 눈살을 지푸리며 말했다 모두들 정당하지 못한 패거리들이고 좌도에 인사들이군 그들의 숫자는 많으나 소림사의 맞수는 되지 못하지 영호충은 그 제시 성을 가진 자가 말하는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천하방 방주인 은영교 황백유가 있고 장경도 도주인 사마대 등의 몇 사람의 이름을 듣자 그날 모두들 오페강에서 만났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의심이 풀어졌다 그들이 구하려고 하는 자는 틀림없이 영영일 것이다 갑자기 그녀의 소식을 듣자 마음속으로 기뻤다 그러나 그녀가 소림파 사람들에게 잡히고 또한 그녀가 몇 명의 소림 제자들을 살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물어보았다 소림파 사람들은 왜 그 임소절을 잡아두고 있는 것입니까 그 제시 성을 가진 자는 말을 했다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소림파의 중들이 배불리 먹고 할 일이 없어 고의적으로 핑계를 잡고 우리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정한 사태는 말을 했다 두 분께서 당신들의 방주에게 항산파의 정한 정일과 이 친구가 구강을 지나면서 사방주에게 인사도 못 드리고 신뢰가 많았다고 전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내일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갈 예정인데 두 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파견하여 우리 배를 격침시키지 마십시오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하자 두 사람은 바로 말을 이었다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정한 사태는 영호충을 향해서 말을 했다 다리 휘황청 밝으니 소엽께서는 천천히 반풍경이나 즐기십시오 소승은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정일 사태는 손을 잡더니 천천히 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영호충은 그녀가 고의로 자리를 피하고 자기가 이 두 사람에게 자세히 신문해 보도록 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일순간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무슨 말을 물어봐야 할지를 몰랐다 언덕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또 한참 물끄러미 강물을 쳐다보곤 했다 초생달 이 강심에 비치고 강물은 하염없이 동쪽으로 흘러갔지만 달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무언가 생각이 들었다 지금이 이미 11월 하순이니 그들이 다음 달 15일에 소림사에 간다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소림사의 방증방생 두 분의 대사는 나에게 매우 잘 대해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영영을 구해내주기 위해서 간다면 틀림없이 소림파 사람들과 한바탕 싸움을 벌일 것인데 누가 이기든 간에 양쪽을 손실이 클 것이다 내가 그곳에 가서 방증방장에게 부탁을 하여 영영을 구해낸다면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막을 수 있겠다 또 생각을 했다 정한 정일 두 사태의 상처는 이미 완전히 치유된 거나 다름없다 정한 사태는 겉으로 보면 평범한 늙은 비군이에 불과한데 사실은 모르는 것이 없고 견문이 넓기 때문에 실로 무림 중에서 대단한 고승인 것이다 그녀가 일행을 이끌고 북쪽으로 간다면 더 이상 숭산파와 같은 강적을 만나지 않는 한 절대로 위험이 닥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내가 그녀에게 어떻게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 며칠 동안 이 비군이들과 함께 죽을 꼬비를 넘겼고 그들은 그를 존경하고 또한 친절하게 대해 주었으며 그가 문중에서 추방되고 소사매에게 버림을 받은 일을 비록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마치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하였다 화산파의 여러 동문들 중에서 유크아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었다 갑자기 중도에서 떠나간다는 말을 하기가 거북하였다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이 천천히 다가왔는데 그것은 의림과 정악이었다 그들은 영호충 가까이 오더니 외쳤다 영호 오라버니 그리고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영호충은 그들 앞으로 다가가서 말을 했다 당신들도 놀라 잠에서 깨어났군요 의림이 말을 했다 영호 오라버니 장문사백께서 분부하시기를 우리들 보고 당신에게 그리고는 정악을 약간 밀치면서 말을 했다 내가 말하거라 정악은 말했다 장문사백께서 당신 보고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요 의림이 말을 했다 내가 말을 해도 마찬가지이네 정악은 말을 했다 영호 오라버니 장문사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다는 말은 전혀 이 밖에 낼 필요가 없고 앞으로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항상 파는 당신을 도와줄 것이고 당신이 만약 소림사에 가서 그 임소절을 구한다면 모두들 있는 힘을 다해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며 내심 생각했다 내가 영영을 구하러 간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한사택께서 임의로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아이고 맞다 군웅들이 오패강에 모여 집회를 열고 나의 병을 치교하려고 야던 법석을 떤 것은 모두 가 영영의 체면을 보고 그러한 것이다 이 일은 모르는 자가 없고 이 두 명의 별 볼일 없는 장강상 비어라는 자들조차 알고 있는데 정한사택께서 모를 리가 있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다 정악은 또 말했다 장문 사숙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절대로 강경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르신과 정일 사숙 두 분은 이미 빨리 소림사에 가서 방장대사에게 부탁을 드려 그녀를 풀어주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호 오라버니께서는 우리와 함께 천천히 가시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영호충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몸이 굳어졌다 한참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눈을 들어 멀리 장강을 바라보니 작은 배가 하얀 돛을 올리고 북쪽으로 가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감격하고 또 한 부 끌어와 내심 생각하였다 두 분의 사택께서는 불문에서 튼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한 무림의 고수들이다 그들이 친히 소림사에 가서 부탁을 한다면 그 이상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고 나처럼 강호를 떠돌아 다니면서 소행이 정당치 못한 일개 무명소조리 가서 구하느니 보다 천백 번 나을 것이다 아마 방증방장께서는 두 분 사태의 얼굴을 보고 분명히 영영을 풀어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마음이 놓였다 고개를 들자 역시 성을 가진 자와 제시 성을 가진 자가 아직도 기름통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감히 밖으로 기어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자 영호충은 이 두 사람은 단지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영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 앞으로 다가가 공수를 하며 말했다 제가 일시에 너무 경망하여 백교방 장강쌍비로 두 분의 영웅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실로 앞뒤를 가리지 못해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면서 읍을 했다 장강쌍비어는 갑자기 그가 겸손해지고 사과를 하는 것을 보자 모두가 어리둥절했다 급히 허우적거리며 폭권을 하며 인사를 하자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 영호충은 여기저기 기름이 날아와 묻었다 영호충이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의림과 정악에게 말을 했다 우리는 갑시다 뒤돌아보니 항산파 제자들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의화 진견이들은 평소에 모든 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잊었으나 그녀들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것은 틀림없이 정한 사태가 그들에게 단단히 분부를 하여 영호충이 난감할까봐 배려를 한 것 같았다 영호충은 남암리에 감격했다 그러나 몇 명의 여제자들이 웃는 듯 많은 듯 이상야릇한 표정을 띠는 것을 보자 심히 낭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깊이 생각했다 그녀들의 이 표정은 마음속으로 영영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있는데 나와 영영의 사이는 깨끗하다 아무런 손가락질을 받을 짓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녀들이 물어보지를 않으니 내가 어찌 해명을 할 수 있겠는가 진견의 이상야릇한 표정을 보자 영호충은 참지 못하고 말을 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은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견이 웃으면서 말을 했다 우리가 무엇을 함부로 생각했단 말입니까 영호충은 얼굴이 빨개지며 말을 했다 당신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나는 짐작을 할 수가 있소 진견이 웃으며 말을 했다 무엇을 짐작한단 말입니까 영호충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의화가 말을 했다 진삼에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장문 사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잊었느냐 진견이 손으로 입을 막고 웃으며 말했다 네네 잊지 않았습니다 영호충은 몸을 돌려 그녀의 눈빛을 피했다 의림이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얼굴이 창백했으며 표정이 매우 냉랭하게 보였다 영호충은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녀가 나에게 말을 건네지 않을까 멍청하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그날 형산성 밖에서 상처를 입은 후에 그녀가 자기를 안고 광야를 달렸을 때의 얼굴 표정이 생각났다 그때 그녀는 이러한 표정을 띠지는 않았다 의화가 갑자기 말을 했다 영호사형 영호충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해 대답을 하지 않자 애화가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영호사형 영호충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대답했다 왜 그러십니까 의화는 말을 했다 장문사배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우리들은 길을 바꾸어 육지로 가거나 혹은 여전히 물길로 가든지 영호사형의 분부에 따르라 고하였습니다 영호충은 내심 육지로 가고 싶었다 빨리 영영의 소식을 알고 씹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을 들어 의림을 바라보니 의림이 배의 한쪽 구석에서 움직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철양한 모습으로 서 있어 말을 했다 장문사태께서 우리들 보고 천천히 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배를 타고 갑시다 그 백교방 녀석들은 감히 우리를 어쩌지는 못할 것입니다 진견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영호충은 얼굴이 검불 꺼졌으나 곧 미소를 띄었다 그때까지 대답을 하지 않던 의화가 일가를 했다 진삼해 어째서 애들처럼 그렇게 말이 맞느냐 진견이 웃으면서 말했다 갑시다 왜 가지를 않는 거지요 나무 아미타불 다음날 새벽 배는 서쪽으로 향했다 영호충은 노를 젓는 자에게 명령하여 배를 강가에서 가까이 몰게끔 했다 그것은 백교방의 급습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호북 경내에 들어가서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영호충은 항산파 제자들과 잡담을 하지 않았다 매일 저녁에 배가 정박을 하면 홀로 언덕에 올라 만취하여 돌아왔다 이날은 배가 하구를 지나 한 수를 따라 거슬러 올라갔다 저녁 때 작은 의빈 계명도에서 정박하였다 그는 또 언덕에 올라 한 주점에서 몇 주전자의 술을 마셨다 그리고는 호련히 생각했다 소삼의 상처는 나았는지 모르겠구나 의진 의령 등 사저가 보내준 항산의 영약은 틀림없이 그녀의 상처를 낫게 했을 것이다 임사제의 상처는 또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구나 만약 임사제가 낫지 않는다면 그녀는 어떻게 나올까 여기까지 생각하자 흠칫 놀라며 또 생각했다 영호충아 영호충아 너는 정말로 비굴한 놈이구나 너는 비록 소삼애가 하루 빨리 낫기를 희망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임사제의 상처가 깊어 죽기를 바라고 있으니 말이다 만약 임사제가 죽는다면 소삼애는 너에게 시집을 온다는 말이냐 자기 생각이 너무 허망하여 연신술을 마셔댔다 또 생각하기를 노동약과 팔사제는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다 그는 어째서 몰래 임사제에게 손을 대었을까 사부님과 사모님은 근래에 편안하신지 모르겠구나 술잔을 들어 또 단숨에 마셨다 작은 주막이라 안주거리가 없어 8개의 땅콩을 집어 입속에 쓸어넣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어떤 사람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천하의 남자들은 여리면 아홉은 불행하구나 영호충은 고개를 돌려 말소리가 들리는 곳을 쳐다보니 흔들리는 촉불 아래 자기를 제외하고 구석진 곳에 한 사람이 들어 누워 있는 것이 보였다 탁자에는 술병과 술잔이 놓여져 있었으며 그의 형색은 남루하고 상스러워 그런 탄식을 할 사람 같지는 않았다 영호충은 그의 말에 대꾸도 않고 또 한 사발의 술을 마셨다 또 다시 등 뒤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한 사람을 위해서 태양을 쳐다볼 수 없는 곳에 감금되었는데 이 자는 날마다 붓냄새에 쌓여서 어린 계집도 좋고 대머리 비구니도 좋고 늙은이도 좋고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구나 아 탄식할 만한 일이로다 아 탄식할 만한 일이로다 영호충은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나 고개를 돌리지 않고 깊이 생각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가 말하기를 한 사람을 위해서 태양을 볼 수 없는 곳에 감금당했다라고 하는데 이 자가 말하는 사람은 영영일까 왜 영영은 나를 위해서 그곳에 감금되었을까 또 두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할 일이 없어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해낸다고 하는구나 서로가 선수를 치겠다고 먼저 달려든 이 사람은 구하지 않고 자기 편 끼리 피를 흘리며 싸움을 하는구나 아 강호의 일이란 정말로 이 늙은이가 볼 수 없어 영호충은 술잔을 들고 그의 탁자로 가서 그의 앞에 앉더니 말했다 저는 말뜻을 확실하게 모르겠으니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는 여전히 탁자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풍류가 있는 곳에 죄악이 따르는 법이야 항산파의 여자들과 비군이들은 정말로 한심하구나 영호충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깊이 읍을 하며 말했다 영호충은 선배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선배님의 가르침을 주십시오 갑자기 그가 앉아있는 의자 옆에 한자루에 호금이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금의 몸체는 진황색이었다 비록 세월은 흘렀지만 깜짝 놀라며 그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었다 그는 즉시 예를 차리고 말을 했다 후배 영호충은 형산 막 사백님께 인사 올립니다 조금 전에는 너무나 신뢰를 범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자 두 눈은 마치 정광석화처럼 차갑게 영호충을 쳐다봤다 바로 형산파의 장문 소상야우 막대 선생이었다 그는 콧소리를 내면서 말을 했다 사백이라고 칭하니 몸둘 발을 모르겠구먼 영호 대역 요 며칠 동안 재미가 좋으시오 영호충은 고개를 숙여 말했다 제자는 정한 사백님의 명령을 받들고 항산파의 여러 사제 사매들을 데리고 소림사에 가고 있습니다 제자는 무지하나 절대로 감히 항산파의 사저 사매들에게 추호도 신뢰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막대 선생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앉으시게 자네는 어찌 강호의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떠들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가 영호충은 씁쓸히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제 꼴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경거망동한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도 저를 용납하지 않는데 강호에서 떠드는 풍문들은 그리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막대 선생은 냉랭히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 스스로 그 짐을 떠맞는다 해도 다른 사람은 꿈적도 하지 않을 것이네 그러나 항산파는 수백 년 동안 명예를 지켜왔고 그 명예가 자네의 손에 없어져 버린다면 자네는 마음이 놓이겠는가 강호에서 떠도는 풍문은 자네 같은 남자가 항산파의 아가씨들과 섞여져 있는다는 말일세 몇십 명의 고수들의 명성이 자네 때문에 훼손을 당하고 심지어는 심지어는 그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노 사태까지도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제공되고 있어 이건 이건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단 말일세 영호충은 두어 발짝 물러나더니 검자루에 손을 대면서 말을 했다 어떤 자가 그런 해괴망측한 소문을 퍼뜨렸든지 그건 정말로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막 사백님께서 어느 자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막대 선생은 말을 했다 왜 자네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가 강호에서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만명은 되지 못해도 수천명은 되지 자네가 그 자들을 모두 줄일 셈인가 다른 사람들은 자네가 여복이 많다고 선망하고 있는데 그게 어째서 나쁘단 말인가 영호충은 털썩 의자에 앉더니 내심 생각했다 내가 항상 앞뒤를 가리지 않지만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항산파의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으니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옳단 말인가 막대 선생은 한숨을 쉬더니 온화한 말투로 말했다 내가 한 닷새 동안 자네가 타고 있는 배에 가서 염탐을 영호충은 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내심 생각했다 막 사백께서 연신 5일 동안 배에 오셔서 동정을 살펴봤는데 나는 조금도 모르고 있었으니 정말 내가 무능하구나 막대 선생은 계속해서 말을 했다 내가 보건대 자네는 매일 밤 항상 뒤쪽에 가판에서 단정히 잠을 자고 항산파의 여러 제자에게 추후도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의 농담도 건네지 않았음을 알고 있네 영호세형 자네는 불량한 사람이 아닐 뿐 아니라 실로 예의를 지키는 군자일세 배에 있는 묘령의 비군이와 꽃봉우리와 같은 소녀를 대하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했고 하룻밤이 아니라 여러 날을 시종에 관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네 자네처럼 혈기가 왕성한 배장부가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고금에 없는 일이야 막대는 실로 탄복을 금할 수가 없네 엄지 손가락을 쳐들더니 우측 손은 주먹을 쥐고 힘껏 탁자를 치면서 말을 했다 자자 이 막대가 자네에게 술 한 잔을 권하고 싶네 하고 말을 하면서 술주전자를 들고 술을 따랐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막 사백님의 말씀에 저는 오히려 몸둘발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품행이 방정치 못해서 사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항산파의 같은 길을 걷는 사매에게 어찌 무례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막대 선생은 껄껄 웃으면서 말을 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이야말로 사내대장부의 본색일세 나 막대가 자네처럼 젊었을 때 만약 밤낮으로 그렇게 많은 처녀들과 있다면 나는 자네처럼 그렇게 몸을 지키지는 못했을 것이네 정말로 대단하네 대단해 자 이 잔을 싹 비우게나 두 사람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마시고는 서로를 쳐다보며 크게 웃었다 영호충은 막대 선생의 얼굴은 의기소침하고 차림새는 남루하여 강호를 진동시키는 일파의 장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다 어쩌다가 눈빛이 마주치면 마치 칼날과 같이 번뜩였으나 이러한 눈빛이 사라지면 또다시 모진 풍파의 고통을 당하는 사내의 형색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내심 생각히기를 항상 장문인 정한사태는 자상하고 따뜻하며 태산파의 장문인 천문도장은 위엄이 서려 있으며 숭산파의 장문인 좌랭선은 음흉하고 꽤가 많은 사람인 것 같고 나의 은사는 정인군자처럼 생겼고 막 사백의 모습은 초라하고 철양하기 짝이 없어 마치 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잡배처럼 보였다 오아 건파의 다섯 장문인은 한 분 한 분이 실로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 영호춤과 같이 멍청하고 견문이 짧은 사람과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이지 막대 선생은 말을 했다 내가 호남에서 자네가 항산파의 비군이들과 섞여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심히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기를 정한 사태는 어떠한 인물인데 없지 문화의 아이들에게 그러한 일을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후에 백교방의 사람들에게 자네들의 행적을 물어 곧장 이리로 쫓아온 것이네 영혼 오제 자네가 형산 군옥원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울 때나 막대는 당시에 자네를 경박한 소년이라고 여기고 있었지 자네가 나중에 나의 유정풍 사제를 도와주었다는 소리를 듣고 내 마음속으로 자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 한시바비 쫓아와서 좋은 말을 좀 권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영협들 가운데 자네와 같은 소년 영웅이 있다니 정말 장한 일이야 자자 좋아 우리 술이나 실컷 마시세 라고 말하면서 주막집 주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여 영호춘과 대작을 하였다 몇 잔의 술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형색이 초라해 보이던 막대 선생은 기분이 좋아 연신술을 시켰다 그의 주량은 영호춘과 대작을 할 수 없었다 몇 잔을 마시자 이미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말을 했다 영호 노제나는 자네가 술을 제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이 막대는 자네가 좋아 자네와 함께 몇 잔의 술을 마실 뿐이야 하하하 무림 중에서 이 막대가 술을 먹자고 하는 자는 몇 명이 되지는 않을 걸세 그날 숭산대회에서 좌석에는 대숙향수 비빈이라는 자가 앉아 있지 않았었나 이 자에 하는 꼴이 갈수록 눈에 거슬렸지 그 당시에는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 이 사람은 갈수록 말이 불손하였지 이놈의 꼬라지는 정말로 보기가 싫었어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영호충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 자는 자기 분수도 모르며 행패를 부렸지요 결국은 끝이 안 좋았잖습니까 막대 선생은 말했다 후에 듣건대 이 사람은 갑자기 실종되어 어디에서 잠적을 하여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 영호충은 내심 생각했다 그날 형산성 밖에서 막대 선생은 심오한 건법을 펼쳐 이 비빈이라는 자를 죽였는데 그날 분명히 자기가 옆에 있었다는 것을 알 텐데 지금 이와 같이 말을 하니 그것은 자기의 행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으로 영호충은 짐작했다 그래서 말하였다 숭산파 사람들의 행적은 실로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빈이라는 자는 어쩌면 숭산의 어느 동굴에서 응거하여 무슨 건법을 연마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막대 선생의 눈에 이상야릇한 빛이 번쩍이면서 잔잔히 웃고는 손바닥으로 탁자를 툭 치며 말했다 아 그렇군 만약 노제가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사라진 연유를 모르고 있었을 거야 술을 한 모금 마시더니 또 물어봤다 영호 노제 자네는 도대체 왜 항산파 사람들과 섞이게 되었는가 마교의 임소저가 자네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네는 절대로 그녀의 기대를 젖버려서는 안 되네 영호충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을 했다 막 사백님께서도 알다시피 저는 모든 일이 여의치 않아 벌써 잇은지 오래입니다 소삼의 악영산의 모습이 생각이나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이 밝혀졌다 갑자기 깔깔 웃으며 낭낭한 소리로 말을 했다 저는 애당초 이 험난한 세상을 간파하고 출가하여 중이 되려고 했는데 출가한 사람은 계율이 너무 엄격하여 술을 마시지 못할까 염려되어 중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하하 비록 크게 웃고는 있지만 웃음 속에는 철양함이 깃들어 있었다 한참 지난 뒤에 정한 정일 정정 세 분의 사태를 어떻게 만났는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자기가 그들을 어디게 도왔는가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듯이 담담하게 묘사를 했다 막대 선생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술주전자를 들고 멍청하게 있었다 잠시 지난 후 말했다 좌랭선은 내 팔을 집어삼켜 하나의 큰 팔을 만들어 소림무당 양대 종파와 함께 삼계파가 되어 각기 무림을 지배하려고 기도하고 있었지 그의 이러한 모사는 이미 계획된 지 오래되어 비록 숨기고 노출시키지 않았지만 나는 벌써 그 낌새를 아록 있었어 그 돼지 못할 놈이 나의 유사제의 금분 세수를 허락치 않았고 암암리의 자네의 화산파 검종을 도와 악선생과 장문의 자리를 쟁탈하라고 도 운 것은 모두가 다 그 일 때문이지 단지 그가 이렇게도 담이 크게 항산파 사람에게 대낮에 손을 쓸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 영어충은 말을 했다 그는 자기 신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마교의 사람으로 가장하여 항산파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도록 협박을 하였습니다 막대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그의 다음 계획은 아마 태산파 천문도장에게 손을 쓸 것이네 마교는 비록 악독하지만 그보다 악독한 놈은 좌랭선이라는 자지 영호 형제 자네는 지금 화산파 문화의 사람이 아니니 한가로 이 떠다니는 구름과 자유로운 학처럼 어느 누구도 구속을 하지 않으니 무슨 정교인지 마교인지를 상관할 필요가 없네 내가 권하는 것은 자네는 그 중이 될 생각은 맑게나 될 수 있는 대로 그 임소절을 구해내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면 되네 다른 사람이 자네의 국수를 먹지 않는다면 이 막대는 혼자서 열그릇이라도 먹어줄 수 있네 재미랄놈들 그는 말을 할 때 말투는 점잖고 온화했으나 어떤 때는 욕지거리도 서슴지 않았다 그럴 때면 그는 일파의 장문인 것 같지는 않았다 영호충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시리에 빠진 것이 단지 영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소삼의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나서 물어봤다 막 사백님 도대체 소림파에서는 어제서 임소절을 간호하놨다고 합니까 막대 선생은 입을 크게 벌리고 두 눈을 뚫어지도록 쳐다보며 얼굴에 이상하다는 표정을 띠며 말했다 소림파 사람들이 어째서 임소절을 묶어두고 있는지 자네는 정말 모르겠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로 물어보는 말인가 상호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자네가 자네가 모르고 있다니 영호충은 말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감옥에 있어서 강호의 소문을 듣지 못해듭니다 그 임소저가 옛날 소림파의 몇 명의 제자들을 죽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저 때문에 일어난 불상사입니다 그런데 후에 무슨 실수를 저질러서 소림파에게 잡혔습니까 막대 선생은 말했다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로 자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구면 자네의 몸속에는 기이한 진기가 들어 있어 어떠한 약이라도 치료할 수가 없고 듣건대 좌도에 수천명의 인사들이 오패강에 모인 것은 그 모두가 임소저의 체면 때문에 달려와서 자네의 상처를 치료했다고 들었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지 그렇지 아니한가 영호충은 말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막대 선생은 말했다 그 일은 강호를 벌컥 뒤집어 놓았지 모두들 영호충이라는 자는 여복이 있어서 상상도 못할 흥목의 선고인 임소저의 관심을 받게 되다니 설령 그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도 원망할 수 없지 하고 말하고 있네 영호충이 말했다 막 사백님께서 저를 위해 주시는군요 내심 생각하기를 노두자 조천추 그들은 비록 좋은 뜻에서 그랬지만 이를 너무나 경솔하게 처리해서 이 일이 강호에 널리 퍼져 영영이 화가 난 것도 무리가 아니지 막대 선생이 물어봤다 그 후에 자네는 몸이 낫지 그것은 소림파 역근경의 신공을 수련하였기 때문에 낫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아닙니다 소림사의 방장인 방증대사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옛날 저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소림파 최고의 무송을 전수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림파 문화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림파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림신공은 절대로 전수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별 수 없이 방장대사의 기대를 젖버렸습니다 막대 선생은 말했다 소림파는 이 무림에서의 위치는 태산국도와 같은 존재이네 자 내가 그때 화산 문중에서 촉출당했을 때이므로 소림파에 들어가기가 좋은 기회일 텐데 어째서 자기 생명조차도 돌보지 아니했나 영호충은 말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은사와 사모님께서 거두어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그 은덕이야말로 갚을 수가 없지요 단지 저는 먼 훗날 은사께서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 문화에 들어가려 했을 뿐다 른파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막대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 또한 그렇구먼 그렇게 맘나다면 자네의 내상은 나았는가 그렇다면 또 다른 우여곡절이 있었겠지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의 내상은 아직 낫지를 못했습니다 막대 선생은 의혹에 찬 눈초리로 영호충을 보며 말을 했다 소림파와 자네와는 아무런 고나개가 없고 불문의 사람들은 비록 자비롭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자기파의 신공을 전수해 줄 수는 없는 일이야 방증대사께서 역근경을 전수해 주겠다고 승낙한 것은 자네는 정말 그 사연을 모르고 있나 영호충은 말했다 저는 실로 무슨 연고가 있는지 모릅니다 막 사백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막대 선생은 말을 했다 좋네 내가 말을 하지 강호에서 모두 말하기를 글라 띵흥목의 임소저가 자네를 등에 둘러매고 소림사에 도착해서 방짱대사를 찾다 방짱대사가 자네의 생명을 구해 주기만 한다면 그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소림사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말을 했었다고 하네 영호충은 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벌떡 일어서더니 탁자 위에 술잔들이 떨어졌다 온몸에 식은 땀이 줄줄 흐르고 손과 발이 떨리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